준비 도대체 무슨 준비일까? 틀림없이 이 자들은 무슨 음모를 꾸미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무렵 초옥진은 방문 앞으로 걸어가더니 고개를 돌려 청인오부를 한번 쳐다보더니 빙글에 웃었다. 여기에 모든 일은 왕목께서 알아서 하세요. 저는 이제 그만 가봐야 하겠어요. 청인오부 역시 만면의 미소를 띈 채 말을 받았다. 이곳의 일은 조금도 걱정하지 마세요. 부디 성공하시길 빌고 있겠어요. 초옥진은 급히 몸을 돌려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며 내뱉듯이 말했다. 저는 심사용처럼 그에게 반하지는 않을 것이에요. 말을 끝마치는 것과 동시에 검은 면사를 쓴 초옥진은 바람처럼 사라졌다. 청인오부도 방 안을 한번 둘러본 다음 소리 없이 웃더니 밖으로 나갔다. 그녀는 문을 닫고 복도를 향해 급히 걸어갔다. 당승문은 그들이 멀리 떠나간 것을 확인한 다음에야 휘장을 젖히고 밖으로 나왔다. 화장대 옆에 있는 탁상 위에는 여전히 촛불이 커져 있었다. 당승문은 자기가 더 이상 머물러 있을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자 급히 나가려 했다. 순간 그는 침상 위에 하나의 소녀가 등을 돌린 채 누워있는 것을 발견했다. 당승문은 이런 광경을 보자 지금 침상 위에 누워있는 소녀가 바로 양수군이라는 생각이 스쳐갔다. 또한 소부리가 자기에게 양수군을 감시하라고 했던 생각도 떠올랐다. 혹시 양사영이 그들에게 혈도를 제압당하고 침상 위에 누워있는 것은 아닐까. 어떻게 되었든 한번 가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자. 그리고는 급히 침상 앞으로 달려가 머리를 숙였다. 불청개. 침상의 바로 앞에는 휘장이 이종으로 늘어뜨려져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침상 위는 몹시의 어두웠다. 때문에 당승문의 예리한 눈초리로도 자세히 볼 수가 없었다. 당승문은 침상 위에 누워있는 사람을 보자마자 깜짝 놀라 비로 한 발자국 물러섰다. 침상 위에 있는 사람은 바로 초옥지였기 때문이다. 당승문은 길게 한숨을 내쉬며 마음속으로 생각했다. 초옥지는 분명히 조금 전에 나갔는데 어찌 침상 위에 누워있단 말인가. 바로 이때 밖에 복도에서 갑자기 사람의 발자국 소리가 들리는가 싶더니 조금 전에 나간 청인호구의 음성이 들려왔다. 어찌되었건 노파를 따라 들어오기만 하면 돼요. 당승문은 이 말을 듣자 다시 급히 휘장비로 몸을 숨기려 했다. 하지만 때는 이미 늦어할 수 없이 침상에서 물러났다. 이때 청인호구는 문 입구에까지 다다른 것 같았다. 순간. 회. 하는 소리와 함께 당승문은 배들뽀 위로 몸을 날리더니 바싹 엎드린 채 몸을 숨겼다. 바로 이때 청인호구는 하나의 장삼을 입은 사람을 데리고 방 안으로 들어서고 있었다. 청인호구는 방 안을 한번 살펴보더니 창문에 쳐져있는 휘장을 가리키며 입을 열었다. 휘장 뒤에 몸을 숨기고 내가 기침을 하면 즉시 출소하시오. 장삼에 대하는 알았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이며 공손히 대답한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언제까지. 청인호구가 미간을 약간 찌푸리며 얼른 그의 말을 가로챘다. 쓸데없는 소리는 그만하고 어서 몸을 숨기시오. 대하는 급히 허리를 굽히며 그녀의 말대로 휘장 뒤로 몸을 숨겼다. 청인호구는 그가 완전히 숨은 것을 보자. 득의에 찬 미소를 띄었다. 그리고는 다시 품속에서 하나의 편지를 꺼내더니 탁상 위에다 올려 놓은 다음 침상 옆에 앉았다. 다시 방 안은 차가운 침묵이 계속 흘렀다. 순간 하나의 다급한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다. 청인호구는 급히 일어서더니 문 앞으로 다가가며 목소리를 높였다. 공자. 아가씨. 이때 방 안에 들어온 사람은 바로 초승생이었다. 방 안에 들어선 초승생은 침상 위를 한동안 주시하더니 분노의 빛을 띄며 청인호부를 향해 퉁명스럽게 물었다. 동생의 상처는 좀 어떠시오. 청인호부는 고개를 떨구더니 눈물을 닦으며 천천히 대답한다. 적에게 부상을 입고 정신이 혼미해진 채 침상 위에 누워서 지금까지 깨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초승생은 가벼운 탄식을 하며 비통하게 말을 받았다. 아마 다른 사람에게 혈도를 찔렸을 것이오. 그런데 양랑자는 남에게 납치를 당했소. 청인호부 역시 길게 한숨을 내쉬며 천천히 설명을 했다. 이에 아가씨와 양랑자 두 분께서는 이충으로 올라왔었지요. 그래서 이 노파가 차를 준비하기 위해 밖으로 나갔을 때 아가씨께서는 그만두라고 하셨어요. 이 노파가 다시 계단 입구에 다다랐을 때 갑자기 방문이 열리고 아가씨의 비명소리가 들려왔어요. 그 소리를 듣고 이 노파가 급히 달려갔을 때 아가씨는 이미 쓰러져 있었고 양랑자는 하일 복면 흑이인이 껴안은 채 창문을 열고 도망쳤어요. 그 복면의 흑이인은 떠날 때의 상 위에 한 통의 편지를 남겼는데 재맹주에게 전해주라고 했습니다. 대들보 위에 몸을 숨기고 있던 당승부는 이 소리를 듣자 즉시 떠오르는 것이 있었다. 청인호부는 틀림없이 마이교의 사람인 모양이다. 또한 초승생을 유괴해와서 휘장 뒤에 숨어있는 사람에게 기습을 하라고 했을 것이다. 여기까지 생각을 하자 그는 자기도 출소할 준비를 하였다. 하지만 바로 이때 당승부는 자기의 왼쪽 어깨에 무엇이 깨무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마치 바늘에 찔린 것 같아 급히 고개를 숙여보니 한 마리의 이가 붙어있었다. 당승부는 이 일을 보며 급히 생각을 굴렸다. 아마 대사백께서 출수를 하지 말라고 하는 뜻이로구나. 이때 초승생은 탁상 위에 있던 편지를 집어 품속에 넣으며 침상 쪽으로 걸어갔다. 또한 침상 옆에 앉아있던 청인호부는 침상 위에 누워있는 초옥지를 흔들며 입을 열었다. 아가씨 공자님이 오셨어요. 제가 부축해 드릴 테니 어서 일어나세요. 초승생이 급히 손을 흔들며 만류했다. 그를 건드리지 마시오. 그러나 청인호부는 벌써 초옥지의 머리를 만지작거리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그녀는 갑자기 큰 소리로 웃음을 터뜨렸다. 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 초승생은 깜짝 놀라 버럭 고함을 질렀다. 유모. 무엇이 그렇게 우습다고 웃고 있소. 청인호부는 갑자기 웃음을 뚝 그치고 날카롭게 쏘아붙였다. 이 노파는 절대로 그녀의 유모가 아니오. 초승생은 이 말을 듣자 안색이 돌변하여 다그치듯 물었다. 그렇다면 당신이 바로 마의교의 사람이란 말이오. 청인호부는 초승생을 날카롭게 쏘아보더니 초옥지를 가리켰다. 쓸데없는 소리는 하지 마시오. 만약 당신이 동생을 살리고 싶다면 가만히 있는 편이 좋을 것이오. 초승생은 길게 한숨을 내쉬며 침중하게 물었다. 그렇다면 당신네들은 도대체 어떻게 할 작정이오. 청인호부는 음산하게 웃으며 말을 받았다. 흐흐흐 우리가 상대를 하려고 하는 사람은 제가란 놈이오. 그렇기 때문에 당신 남매의 목숨은 절대로 뺏지 않을 테니 안심하시오. 말이 끝난과 동시에 청인호부는 창문 쪽을 향해 갑자기 헛기침을 한 번 했다. 청인호부의 기침이 끝나자. 맞아 놀랍게도 초승생과 똑같이 생긴 사람이 휘장 뒤에서 걸어 나왔다. 초승생은 깜짝 놀라 당황하는 기색을 보이며 말을 더듬거렸다. 다 당신. 초승생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휘장 뒤에서 나온 사람은 번개 같은 수법으로 초승생의 혼혈을 찔렀다. 그러자 청인호부는 또 한 명의 초승생을 향해 손짓을 했다. 됐소. 됐어. 그 편지는 그의 품속에 있으니 어서 꺼내고 다른 사람이 오기 전에 빨리 나가시오. 그 사람은 초승생의 품속에서 편지를 꺼내더니 자기의 품속에 집어넣은 다음 청인호부를 향해 허리를 굽혔다. 그럼 이만 가보겠습니다. 말을 끝냄과 동시에 몸을 돌려 밖으로 걸어 나갔다. 청인호부는 다시 초승생을 일으키더니 침상 쪽으로 걸어갔다. 하지만 당승무는 대들보 위에 있을 뿐만 아니라 침상 앞에 처져있는 휘장 때문에 확실히 볼 수가 없었으며 다만 격리한 소리만 들었을 뿐이다. 다시 얼마의 시간이 흐르자 저는 민밀히 당승무의 뒷전에 스쳤다. 조금도 지체하지 말고 밖으로 나오게. 당승무는 이 음성이 대사백의 음성이라는 것을 알아차렸다. 당승무는 즉시 대들보에 발을 걸치게 하고 머리를 아래로 해서 거꾸로 매달린 채 침상 쪽을 주시했다. 침상 위에는 초옥지 혼자만 누워있을 뿐 아무도 없었다. 이렇게 되자 당승무는 이 안에 비밀문이 있다는 것을 직감하고 급히 뛰어내렸다. 당승무는 방문을 열고 복도로 나온 다음 꽃밭 속으로 급히 뛰어들어갔다. 이때 당승무의 앞에 한 노인이 소리 없이 나타났다. 당승무는 자기의 앞이 서 있는 사람이 대사백 공영자라는 것을 알자 급히 달려갔다. 아니 대사백님. 대사백께서 무슨 일로? 공영자는 그의 말을 가로채며 나직이 물었다. 무슨 일이 있었기에 이제서야 오게 되었는가? 당승무는 가벼운 탄식을 하며 천천히 입을 열었다. 꽃밭에는 순찰병이 있었기 때문에 경공수를 쓰지 못했습니다. 공영자는 정색을 하며 침중하게 말을 이었다. 손호영이 벌써 천하에서 이름을 떨치고 있는 답살무은 초식을 자네에게 가르쳐 주었을 텐데 어찌 그들에게 발각이 될까봐 걱정을 하는가? 강호에 나오려던 담량이 커야 하고 모든 일에 조심을 해야 하지. 하지만 자네는 조심성이 너무 많은 것 같네. 당승무는 좀 멋쩍은 등머리를 극적이며 말을 받았다. 대사백님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공영자는 그를 한동안 주시하더니 나직하게 물었다. 하지만 노구가 무엇 때문에 여기서 자네를 기다렸는지 알겠는가? 당승무는 고개를 가로 저으며 입술을 지그시 깨물었다. 잘 모르겠습니다. 공영자는 주위를 한번 살펴보더니 길게 한숨을 내쉬었다. 만약 노구가 조금 전 자네를 저지하지 않았더라면 자네는 아마 큰일을 저질렀을 거네. 당승무는 알았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더니 다시 물었다. 하지만 초공자께서는 이미 그들에게 잡혀갔는데 대사백님께서는 무엇 때문에 구하러 가시지 않습니까? 공영자는 여전히 가벼운 탄식을 하며 나직하게 말을 받았다. 조금도 서둘 필요가 없네. 또한 노구가 여기에서 자네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도 그 일 때문이었지. 당승무는 미간을 약간 찌푸리며 말을 꺼냈다. 조금 전 제자는 근로대와 심자기 두 사람이 얘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공영자는 당승무를 똑바로 주시하며 빙긋이 웃었다. 그 일에 대해서는 노구와 손호영이 함께 심노영에게서 들었네. 당승무는 이상한 듯 고개를 갸우뚱거리며 급히 물었다. 아니 그렇다면 심자기가 얘기를 했단 말입니까? 공영자는 주의를 한번 둘러보더니 급히 말을 받았다. 심자기는 절대로 적이 아니네. 자 우리는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어서가세. 동시에 그는 서재를 향해 급히 몸을 날렸다. 서재에는 초승생이 제갈명 부부와 얘기를 나누고 있었다. 제갈명은 두 사람이 오는 것을 보자 빙긋이 웃으며 급히 말을 꺼냈다. 고코뻐. 기다리고 있었는데 마침 잘 오셨소. 공영자는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으며 급히 물었다. 무슨 일이 발생하기라도 했단 말입니까? 당승무와 공영자를 주시하고 있던 주설란이 떨리는 음성으로 말을 받았다. 바로 양랑자께서 사고가 발생했어요. 공영자는 이미 알고 있었지만 일부러 당황해하는 표정을 지으며 다시 물었다. 양랑자께서는 초낭자와 함께 있지 않았습니까? 옆에서 묵묵히 듣고 있던 초승생이 나서며 말을 이었다. 제 누이동생은 방 안에 쓰러져 있었고 양랑자는 복면에 흑이인에게 납치당했습니다. 공영자는 길게 한숨을 내쉬며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음 바로 마이교의 놈들이 한 짓이구나. 옆에서 듣고 있던 당승무 역시 나직이 중얼거렸다. 이놈들이 감히 양사형을 납치해 가다니. 당승무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주설란이 나섰다. 또한 그들은 맹조 혼자서 자기들과 만나자는 편지를 남겼어요. 공영자는 냉랭하게 코웃음을 치며 주설란을 향해 물었다. 그 자들은 맹조에게 어디로 오시라고 했소. 공영자는 여전히 제갈명을 주시하며 다그쳐 물었다. 아무리 그렇다고 할지라도 맹주께서는 정말로 혼자 가실 생각입니까? 제갈명은 무겁게 고개를 끄덕이며 아래십수를 지그시 깨물었다. 마이교의 사람이 혼자 오라고 했으니 혼자 가야 할 것이 아니오. 그리고 또한 그들이 약속한 장소가 용취이기 때문에 그들이 도중에다. 벌써 무슨 매복을 했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만약 우리가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그들은 아마 만나주지도 않을 것이오. 공영자는 고개를 끄덕일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여러 사람들이 서로 얼굴만 쳐다보고 있을 때 당승무가 나서며 입을 열었다. 하지만 맹주께서는 무림의 안의를 한 몸에 쥐고 있는 신분인데 어찌 그까짓 마이교의 사람을 상대하는 데 있어 직접 가시겠다고 하십니까? 이 일은 소카가 직접 가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제갈명은 빙긋이 웃으며 고개를 가로저었다. 절대로 안 돼요. 마이교에서 나를 지명한 것을 보니 아마 다른 뜻이 있어서 그런 모양이오. 그러니 노제는 이곳에 남아있는 것이 좋겠소. 제갈명은 다시 공영자를 주시하며 말을 계속했다. 옥콕뻑. 만약 흑석도에 사람들이 오면 좋은 말로 타협을 보는 것이 낫겠소. 공영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득이하게 웃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들에게 오늘 밤 낙양으로 오라고 했었습니다. 이때 소부리가 들어오며 공영자를 향해 손을 흔들었다. 공로형 노형의 친구가 왔으니 어서 나가보시오. 공영자는 제갈명을 향해 폭건을 하며 공손히 말했다. 아마 흑석도주가 온 모양이니 이 늙은이는 먼저 나가보겠습니다. 말을 끝내자마자 그는 소부리와 함께 급히 밖으로 나갔다. 분노의 함정. 두 사람이 밖으로 나간 뒤 제갈명이 초승생을 향해 나지기 물었다. 초형. 용치라는 곳은 도대체 어디에 있소. 초승생은 빙긋이 웃으며 천천히 말을 꺼냈다. 맹주께서는 길을 잘 모르시고 계시니 저와 함께 가는 것이 어떻겠소. 절대로 안 돼요. 우리는 약속을 어길 수가 없으니 초형께서는 위치만 가르쳐주면 돼요. 초승생은 길게 한숨을 내쉬며 주의를 살폈다. 그렇다면 할 수 없지요. 말로 설명을 하는 것보다 그림을 그려드리는 편이 자세할 것 같군요. 말을 끊은 것과 동시에 그는 종이와 피를 준비하더니 약도를 그리며 설명을 했다. 진선재능 옆에 있는 이곳이 바로 용치입니다. 제갈명은 알았다는 듯 고개를 두어 번 끄덕이고 몸을 일으켰다. 알겠소. 시간이 늦을 것 같으니 이만 가봐야겠소. 이때 주설란이 그를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다. 여보. 조심하셔야 해요. 제갈명은 주설란을 한동안 주시하더니 담담하게 웃었다. 우리가 무명도도 무서워하지 않는데 어찌 그까짓 마이교를 무서워하겠소. 주설란은 여전히 걱정스러운 빛을 띄며 입을 열었다. 하지만 그럴수록 방심을 하지 말고 더욱 조심을 해야 돼요. 제갈명은 만면에 웃음을 띄운 채 몸을 돌렸다. 잘 알겠소. 그렇다면 속히 다녀올 테니 당신이나 조심하시오. 말을 마치자 그는 옷도 갈아입지 않은 채 즉시 밖으로 나왔다. 제갈명이 초구를 지나 북쪽을 향해 바람처럼 몸을 날리고 있을 때 갑자기 등 뒤에서 일진의 외침 소리가 들려왔다. 맹주. 잠깐만 기다려주십시오. 제갈명은 이 소리를 듣고 즉시 걸음을 멈추며 몸을 돌렸다. 이때 좌우법 공룡자와 우호법 소부리 등 두 사람이 나타났다. 제갈명은 두 사람을 한동안 바라보더니 급히 물었다. 도대체 무슨 일 때문에 이처럼 급히 달려왔소. 공룡자는 소부리를 힐끗 쳐다보며 입을 열었다. 한가지 극히 복잡한 일이 발생했기 때문에 맹주께 보고를 하려고 왔습니다. 제갈명은 정색을 하며 다시 나직하게 물었다. 아주 중요한 일이라니 그렇지 않으면 몹시 중요한 일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무엇 때문에 맹주님의 길을 따라왔겠습니까. 제갈명은 가벼운 탄식을 하며 연신 고개를 갸우뚱거렸다. 바로 양랑자의 납치에 관한 일리오. 공룡자는 양미간을 잔뜩 지푸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습니다. 그것은 다만 그들의 음모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그리고는 다시 소부리를 바라보더니 말을 계속했다. 소노형. 노형이 먼저 말씀해 주시오. 묵묵히 듣고 있던 소부리가 고개를 끄덕이며 입을 열었다. 맹주께서는 사경까지 용치에 가셔야 하니 간단하게 네 가지로 나누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맹주께서도 아시다시피 단목인두에 대한 일이고 두 번째는 바로 백가라는 놈이 심기자로 변장을 해서 우리를 속이려고 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 늙은이가 그놈을 잡아서 처치한 다음 심롯대를 시켜 백가의 행세를 하라고 했지요. 세 번째는 바로 금화상이 적이었으며 그는 변노라는 자의 명령을 받고 청민전을 심롯대에게 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신호를 보내면 무조건 쏴버리라고 했습니다. 또한 네 번째는 바로 공로영이 목격을 하셨으니 공로영이 말씀을 하시오. 공령자는 알았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이며 당승무가 초옥지의 규방에 들어가서 겪었던 일과 청민호부가 가짜 초옥지에게 변장을 시킨 일등을 말해주었다. 또한 가짜 초승생이 진짜 초승생을 제압했던 일까지도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었다. 제갈명은 두 사람의 얘기를 듣고 안색이 약간 변하여 다시 울었다. 그렇다면 초옥지 역시 적의 한 사람이었구려. 소부리는 어깨를 들먹거리며 빙긋이 웃었다. 초옥지가 적이라는 것은 진작부터 알고 있었지요.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제가 무엇 때문에 당로제를 시켜 양랑자를 감시하라고 했겠습니까. 소부리는 가벼운 탄식을 하며 나직하게 말을 받았다. 바로 그저께 밤에 두 명의 마이교의 사람이 습격을 했었지요. 그 당시 그 중에 한 사람은 키가 작고 마치 여자 같았는데 그는 이 늙은이에게 독장을 왼쪽 어깨에 맞았었지요. 그리고는 이틀날 아침에 이 늙은이가 일부러 해독약을 상처에 바르는 약이라고 그에게 먹였더니 즉시 완쾌되었지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녀가 마이교의 사람이라는 것을 즉시 알 수가 있었습니다. 제갈명이 말을 꺼내기도 전에 공룡자가 나서며 말을 이었다. 뿐만 아니라 어젯밤 정척푸를 습격한 사람 중에도 체격이 작은 사람이 끼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이 늙은이 역시 그의 몸에 수작을 부렸기 때문에 아마 승인을 하지 않고는 배견하지 못할 것입니다. 제갈명은 알았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이더니 다시 머리를 갸우뚱거렸다. 하지만 마이교의 사람들에게 도대체 무슨 음모가 있기에 그런 짓을 한단 말이오. 소구리가 미간을 잔뜩 지푸리며 대답한다. 이 늙은이가 보기에는 아마 무명도의 사람들이 시켜서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갈명은 가벼운 탄식을 하며 침중하게 입을 열었다. 그렇소. 하지만 초옥제의 방에 있는 기관에 초승생을 숨겨놓은 것을 보니 양랑자 역시 아마 그곳에다 숨겨놓았을 가능성도 없지는 않소. 소구리는 빙긋 웃으며 그를 주시하더니 다시 씁쓸한 표정을 지었다. 맞았습니다. 그들은 아마 함정을 만들어 맹주를 생포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제갈명은 이 말을 듣자 냉랭하게 코웃음을 치며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아무리 함정이라고 할지라도 나를 어떻게 할 수는 없지. 소구리는 좀 멋쩍은 등머리를 극적이며 급히 말을 이었다. 함정이던 아니던 맹주께서는 꼭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늙은이가 그런 소리를 한 것은 맹주께서 어느 정도 준비를 갖추라는 의도에서였습니다. 제갈명은 알았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며 두 사람을 한 번씩 주시했다. 하지만 두 분 호법께서는 무슨 좋은 방법이 없소. 소구리는 정색을 하며 어깨를 들먹거렸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으니 맹주께서는 지체하지 말고 가보십시오. 모든 일은 이 늙은이와 공로형에게 맡기기만 하면 됩니다. 제갈명은 입술로 지그시 깨물며 입을 열었다. 그렇다면 나는 이제 가봐야겠소. 말을 마치자 그는 즉시 어둠 속으로 사라져버렸다. 이때 제갈명은 초승생에 그려준 종이 쪽지를 보며 용취에 도착했다. 하지만 아무리 살펴보아도 주위에는 사람이 없었다. 순간 길립구에 있는 느티나무 아래 하나의 종이 쪽지가 놓여있는 것을 발견했다. 제갈명은 급히 달려가 조심스럽게 집어들었다. 추운봉 아래에서부터 화살표를 따라가시오. 제갈명은 더 이상 주저하지 않고 추운봉 아래로 달려갔다. 과연 하나의 느티나무가 서있었고 나무의 가운데 부분에는 화살표가 그려져 있었다. 제갈명은 다시 주저하며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몰라 한동안 서있었다. 주위를 살펴보니 또 하나의 화살표가 서쪽의 작은 길로 향하여 그려져 있었다. 제갈명은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화살표를 향해 달렸다. 어떻게 되었던 그가 가는 도중에 갈림길이 나타나면 반드시 화살표가 그려져 있었던 것이다. 그가 화살표를 따라 약반 밑쯤 달려갔을 때 하나의 어두침침한 계곡이 나타났다. 제갈명은 거의 다 왔음을 직감하고 완전한 경계태세를 갖춘 다음 계곡 안을 서서히 걸어 들어가기 시작했다. 이 계곡은 적어도 반리 정도의 길이는 되는 것 같았다. 제갈명은 아무런 매복도 만나지 않은 채 순식간에 계곡 아래까지 달려갔다. 제갈명은 다시 주저하며 사방을 두리번거리기 시작했다. 이때 가운데에 백석으로 깐 하나의 넓은 길이 있음을 발견했다. 제갈명은 다시 백석길을 향해 걸어 들어갔다. 백석길에는 3장 정도의 거리마다 몇 칸씩의 계단이 있었다. 길 양쪽에는 수백면식이나 묵은 고목나무가 마치 유령처럼 흔들거리고 있었다. 제갈명은 한동안 멍청이 서서 생각했다. 여기가 도대체 어디일까 좀 무시무시한 것 같군. 하지만 그는 조금 더 당황하는 기색을 보이지 않고 앞을 향해 걷기 시작했다. 이렇게 또다시 일리 가량 걸어 들어갔을 때 좌우 양쪽에는 돌로 만든 사람과 말들이 무수하게 세워져 있었다. 제갈명은 이런 광경을 보자 마음속으로 감탄을 금치 못하며 생각했다. 여기는 바로 오래된 묘가 있는 곳이었구나. 하지만 누가 이처럼 웅장하게 만들어 놓았을까? 이 같은 생각을 하며 재단 위로 올라서서 주위를 살펴보았지만 여전히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았다. 묘 앞에는 사람의 키보다 더 큰 하나의 석비가 세워져 있었다. 바로 이때 제갈명의 등 뒤에서는 갑자기 음산한 웃음이 들려왔다. 흐흐흐흐흐흐 심산유곡 칠흑 같은 밤묘 앞에서 이런 귀신의 울음소리가 들려오니 제갈명의 단량이 아무리 크다고 할지라도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다. 제갈명은 안색이 변한 채 급히 뒤를 돌아보았으나 아무도 없었다. 하지만 제갈명은 분명히 음산한 웃음소리를 들었던 것이다. 한동안 아무런 변화가 없자 제갈명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큰 소리로 외쳤다. 나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여기까지 찾아왔는데 귀하는 무엇 때문에 나타나지 않으시오. 제갈명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갑자기 흐흐흐흐흐흐 하는 웃음소리가 또다시 등 뒤에서 들려왔다. 제갈명은 그제서야 음산한 웃음소리가 묘 안에서 들려온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제갈명은 몸을 돌려 묘를 향해 고함을 질렀다. 귀하 빨리 나타나지 못하겠소. 정말로 이렇게 사람을 놀리면 제갈명의 말이 끝나기로 전에 오른쪽에서 하나의 냉랭한 음성이 들려왔다. 여기에 잇소이다. 제갈명이 급히 오른쪽으로 몸을 돌렸을 때 다시 왼쪽에서 그 음성이 들려왔다. 나를 보지 못하시니 누구를 탓할 수가 있겠소. 이때 제갈명은 급히 마음속으로 생각을 했다. 확실히 고인을 만난 것 같구나 제갈명은 갑자기 큰 소리로 웃어져치며 고함을 질렀다. 으하하하하 귀하는 무엇 때문에 일부러 신비스러운 척하시오. 제갈명의 말이 끝난과 동시에 뒤에서 다시 냉랭한 음성이 들려왔다. 좋소. 그렇다면 소원대로 해주겠소. 하는 소리와 함께 3장 밖에 하나의 검은 그림자가 나타났다. 제갈명은 흑이인을 한동안 주시하더니 큰 소리로 물었다. 바로 귀하께서 양랑자를 납치하고 저를 만나자고 했소. 흑이인이 고개를 끄덕이자 제갈명이 다시 말을 계속 했다. 저는 복면을 한 사람과 얘기를 하고 싶지 않으니 귀하께서는 어서 복면을 벗으시오. 흑이인은 여전히 음산하게 웃으며 고개를 가로 저었다. 맹주께서 여기에 오신 목적은 저의 얼굴을 보기 위한 것이 아니지 않소.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복면을 벗고 안 벗고 는 도대체 어디에 있소. 흑이인은 고개를 흔들며 빈정거리듯 말을 이었다. 꼭 알고 있소. 아주 은밀한 곳에 있소이다. 제갈명은 양미간을 잔뜩 지푸리며 다시 물었다. 그런데 당신네들은 무슨 목적으로 양랑자를 납치했소. 흑이인은 음산하게 웃으며 제갈명을 주시했다. 제가 그 이유를 말하면 제맹주 허락을 해줄지 모르겠소. 제갈명은 여전히 언성을 높이며 날카롭게 쏘아붙였다. 당신은 저와 무슨 조건을 내세워 교환하겠단 말이오. 흑이인은 알았다는 듯이 고개를 두어번 끄덕이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다. 물론 양랑자는 김행의 총호법인 염지천의 전인이기 때문에 무명도에서도 마침 그를 찾고 있었소. 그렇기 때문에 만약 우리가 그를 무명도에 보내기만 하면 아마 많은 보상을 받을 것이오. 하지만 제가 제맹주를 먼저 청한 것은 바로 맹주를 존경하고 있었기 때문이오. 제갈명은 냉소를 터뜨리며 큰소리로 고함을 질렀다. 이 제모가 당신을 죽일 것이라는 생각은 하지 않았단 말이오. 하지만 흑이인은 담담하게 웃으며 말을 받았다. 제맹주 께서 찾고 있는 사람이 저의 수중에 있기 때문에 맹주 께서는 아마 경거망동한 행동을 하지는 않을 것이오. 또한 양랑자께서 계시는 곳은 저만 알고 있으니 만약 저를 죽이게 되면 양랑자는 아마 영원히 찾지 못하게 될 것이오. 제갈명은 하는 수 없이 냉랭하게 코웃음을 치며 물었다. 흥 좋소. 무슨 조건인지 어서 말을 해보시오. 흑이인은 잠시 주저하는 가 싶더니 선뜻 입을 열었다. 듣자 하니 제맹주 께서는 봉황 권보를 가지고 있다는 것 같던데 저의 조건은 바로 권보와 양랑자를 교환하자는 뜻이오. 제갈명은 씁쓸한 표정을 지으며 언성을 높였다. 하지만 그녀를 보아야만 안심을 할 수가 있소. 그녀는 도대체 어디에 있소. 흑이인은 다시 음산하게 웃으며 입을 열었다. 그럼 제맹주 께서 허락을 하겠단 말이오. 제갈명이 고개를 끄덕이자 흑이인은 다시 말을 계속 했다. 당신이 그녀를 보는 것도 좋지만 저는 반드시 당신의 혈도를 찔러야만 안심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소. 제갈명은 이 말을 듣자 안색이 변하여 급히 다그쳤다. 뭐라고 그렇다면 도대체 어디에 숨겼단 말이오. 흑이인은 담담하게 웃으며 묘를 향해 손짓을 했다. 바로 이 묘안에 들어있소. 열리는 무덤. 이때 제갈명은 고개를 끄덕이는 가싶더니 흑이인을 향해 번개처럼 몸을 날려 그의 견정혈을 찔러갔다. 흑이인은 피할 사이도 없이 제갈명에게 견정혈을 잡혔으며 반항을 하려고 했지만 움직일 수도 없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침착하게 말을 꺼냈다. 재맹주 양랑자가 우리의 수중에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되요. 제갈명이 아무 말도 않고 계속해서 노려보자 흑이인은 다시 이마살을 찌푸리며 말을 계속했다. 제 제가 이미 얘기를 했다시피 저를 죽여도 제갈명은 알았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이며 흑이인을 잡고 있는 다섯 손가락에 힘을 주었다. 흑이인은 짧은 기명을 지르며 제갈명의 앞에 무릎을 끊었다. 제갈명은 여전히 날카롭게 쏘아보며 냉랭하게 코웃음을 쳤다. 흥 어서 기를 안내할 테냐 안 할 테냐 흑이인은 등골이 오사케에 옴을 느끼며 말을 더듬거렸다. 하하겠으니 제발 흑이인은 할 수 없이 제갈명을 데리고 묘를 향해 걸어갔다. 그는 비록 남의 손에 잡혀 몸을 마음대로 움직일 수가 없었지만 복면에 가려져 있는 두 눈에는 광채가 번뜩이고 있었다. 하지만 발견할 수가 없었다. 두 사람이 묘 앞에까지 다달았을 때 제갈명이 흑이인을 향해 먼저 입을 열었다. 이 묘의 문은 어떻게 여느냐. 흑이인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묘비의 밑을 가리켰다. 제갈명이 다시 문을 열으라는 듯 손짓을 하자. 흑이인은 즉시 허리를 굽혔다. 제갈명은 빙긋이 웃으며 그를 주시하더니 단호히 말했다. 뒤안은 될 수 있는 대로 나 자신이 아니면 아무도 풀 수가 없소. 또한 12시간 안에 풀지 않으면 아무리 대라신선 이라도 할지라도 당신을 구하지 못할 것이오. 하고는 흑이인의 견정혈을 잡고 있던 손을 놓았다. 흑이인은 제갈명을 힐끗 쳐다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저는 이미 당신의 수중에 있는데 무슨 할 말이 있겠소. 말을 끝낸과 동시에 석비 밑을 만지자 그 거대한 석비 서서히 옆으로 움직이고 하나의 어두침침한 동굴이 나타났다. 제갈명은 동굴 안을 한동안 주시하더니 다급히 물었다. 양랑자 께서 바로 이 안에 있소. 흑이인은 고개를 가로 저으며 안쪽을 향해 손짓을 했다. 제갈명은 여전히 동굴 안을 주시하며 말을 계속 했다. 이 안에 크기는 얼마정도 되는가. 흑이인은 길게 한숨을 내쉬며 천천히 다시 묘의 주위를 살펴보더니 궁금한 듯 물었다. 또 다른 출입구는 없느냐. 흑이인이 고개를 가로 젖자 제갈명이 다시 언성을 높였다. 좋다. 어서 앞장을 서라. 흑이인은 더 이상 말을 하지 않고 화습자의 불을 켜더니 앞에 있는 계단을 따라 앞장을 선 채 천천히 내려가는 것이다. 제갈명도 모든 준비를 하고 흑이인의 뒤를 따라 아래를 향해 걸어갔다. 이 계단은 층계가 약 100개 정도 되는 것 같았으며 지하로 15,6장 들어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다. 계단 아래에는 한 칸의 장방형으로 된 방이 있었으며 넓이는 5장 가량 되었고 매우 어두웠다. 흑이인의 수중에는 비록 불이 들려져 있었지만 여전히 음산한 기분을 없앨 수가 없었다. 흑이인은 묘실 앞에 다가서자 즉시 큰 소리로 외쳤다. 양랑자 냉주께서 오셨소. 순간 어둠 속에서는 곧 나직한 여자의 음성이 들려왔다. 바로 이때 흑이인이 들고 있던 불이 꺼지고 쏴 하는 소리와 함께 흑이인이 몰래 도망을 치려고 했다. 하지만 제갈명은 화를 벌컥 내며 고함을 질렀다. 이놈 어디로 도망을 치려 하느냐. 그는 말을 끝남과 동시에 흑이인을 향해 번개처럼 일장을 쳐 갔다. 순간 윙 윙 하는 소리와 함께 묘안이 진동하는 듯하더니 흑이인은 이미 종적도 없이 도망을 쳐버렸다. 이때 양수군의 음성이 제갈명의 귓전을 스쳤다. 재맹주님 빨리 저를 구해주세요. 제갈명이 이 소리를 듣고 즉시 묘실을 살펴보니 과연 묘실의 오른쪽 구석에 있는 하나의 기둥에 양수군이 묶여져 있었다. 제갈명은 조금도 지체하지 않고 곧 달려 갔다. 양랑자 양수군은 어둠속에서 여전히 큰소리로 외쳤다. 제오빠 여기에 있어요. 양수군은 평상시에는 제갈명에게 맹주라고 불렀다. 그러나 어둠속에서 두사람만이 있었기 때문인지 대담하게도 오빠라고 부르는 것이다. 제갈명은 그녀가 평상시에 자기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자기는 그녀의 사랑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녀에게 항상 어떤 죄책감을 느끼고 있었던 것이다. 제갈명이 양수군의 곁으로 다가 섰자 그녀는 급히 입을 열었다. 제오빠 어서 좀 풀어주세요. 제갈명은 고개를 끄덕이며 어둠속에서 그녀의 팔목 근처를 매만졌다. 양수군은 제갈명을 한동안 주시하더니 가벼운 탄식을 하며 나직이 중얼거렸다. 제오빠 몹시 단단한 줄로 묶은 것 같아요. 제갈명은 알았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의 팔목을 더듬어 팔에 묶여있는 줄을 끊었다. 양수군은 대답 대신 제갈명을 끌어안으며 나직이 속삭였다. 아 제오빠 제갈명은 가볍게 밀어제치며 그녀의 가슴 허리 무릎 발목 등에 있는 줄을 하나씩 끊었다. 양수군은 제갈명의 손길이 자기의 몸에 닿을 때마다 가벼운 신음을 했다. 제갈명은 하는 수 없이 그녀의 긴 머리를 쓰다듬어주며 나직이 말을 이었다. 무서워하지 마시오. 내가 이렇게 옆에 있지 않소. 이때 양수군은 제갈명을 더욱 팍 끌어안으며 속삭였다. 저도 오빠가 꼭 구하러 오실 줄 알고 있었어요. 제오빠 저의 마음속에는 오직 오빠밖에 없어요. 제갈명은 그녀의 뭉클한 젖가슴이 자기의 가슴을 억누르자 이상한 기분을 느끼고 있었다. 하지만 양수군은 더욱 요염한 자태로 제갈명을 유혹하며 귀에다 대고 나직하게 속삭였다. 싫어요. 절대로 나가지 않겠어요. 어둠 속에서만이 오빠를 차지할 수 있지 않겠어요. 상대방이 말을 하기도 전에 그녀는 갑자기 울기 시작했다. 제갈명은 양수군의 이 같은 행동에 어리둥절하며 급히 말을 했다. 양랑자. 울지 마시오. 우리는 아직 함정에서 빠져나가지를 못하지 않았소. 이때 갑자기 일진의 기이한 향기가 스며들었다. 양수군은 그의 말대로 울음을 뚝 그쳤다. 하지만 한손으로는 여전히 제갈명의 목을 얼싸 안고 또 한손으로는 손수건을 꺼내 눈물을 닦았다. 제갈명이 향기를 맡았던 것은 바로 이 손수건에서 스며나온 것이었다. 양수군은 갑자기 웃으며 손수건을 제갈명의 코에 가져다 댔다. 호호호 오빠 이 냄새 어떠세요? 제갈명은 급히 고개를 돌리며 미간을 찌푸렸다. 양랑자 제발 이러지 마시오. 부탁이요. 양수군은 갑자기 큰소리로 웃어져 치며 입을 열었다. 설 맹주 부인에게 발각이 되면 어때요? 어차피 오빠는 저의 사람이 되었는데 아무리 마음이 강한 남자라도 할지라도 이 같은 여자의 철저한 유혹 앞에서는 어쩔 수 없는 모양이다. 이때 제갈명은 마치 그녀의 사람이 되기라도 한 듯이 전신에 힘이 빠지며 땅에 힘없이 쓰러져 버렸다. 사경이 지난 후 얼마 안되어서 제갈명은 만면에 득이한 웃음을 띄고 낙양의 초부로 다시 돌아왔다. 또한 그의 뒤에는 양수군이 따르고 있었다. 이들 두 사람은 후원으로 들어와 서재 입구에 도착했을 때야 초승생을 만났다. 초승생은 제갈명을 양랑자 두 분께서는 빨리 돌아오셨군요. 제갈명은 고개를 끄덕이며 아래 턱을 만지작거렸다. 맹주께서 마침 잘 돌아오셨습니다. 곡소 두 호법께서는 이미 흑석도주를 마중하러 가셨습니다. 얘기를 주고받으며 제갈명은 벌써 안으로 들어갔다. 이때 방 안에 있던 주설란이 몸을 일으키며 반갑게 맞이했다. 매우 빨리 돌아오셨군요. 하지만 양랑자를 어떻게 그처럼 손쉽게 구춘하셨어요. 제갈명은 빙긋이 웃으며 옆에 있는 양수분을 주시했다. 그들은 원래 양랑자와 봉안건보를 교환하자고 했소. 하지만 나는 그들이 허술한 틈을 타서 일격의 그놈을 제압하고 양랑자가 있는 곳을 안내하라고 했다. 이렇게 되자 그놈들을 하는 수 없이 양랑자를 놓아주었소. 하지만 나는 흑석도주가 오늘 밤에 온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지체하지 않고 즉시 달려왔던 것이요. 주설란은 알았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더니 양수군의 곁으로 급히 다가가 손을 잡으며 궁금한 듯 물었다. 동생 몸에 별다른 부상은 있지 않았는가. 양수군은 주설란을 주시하며 입술을 삐죽거렸다. 언니 마이교의 사람들은 아주 나쁜 놈들이에요. 그놈들은 저를 납치한 다음 그녀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두경강이 급히 달려오더니 제갈명을 향해 폭건을 했다. 맹주 흑석도주 께서 이미 도착하셨습니다. 제갈명은 알았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이며 손짓을 했다. 잘 알았어. 어서 나가 이를 서두르시오. 그리고는 다시 주설란과 양수군 두 사람을 향해 말을 계속 했다. 우리도 이렇게 있을 것이 아니라 어서 나갑시다. 어느 사이에 사경도 반쯤 지났으며 대지는 여전히 적막할 뿐이었다. 낙양의 초불을 떠나 약반 밑쯤 떨어진 곳에는 하나의 넓은 길이 있었으며 양쪽에는 우람한 동백나무가 심어져 있었다. 이때 동백나무 사이를 뚫고 한 무리의 검은 말들이 나타났다. 이 한 무리의 말들은 모두 몽고산의 말들로서 하나의 잔펄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온몸이 마치 칠흑같이 새까맣다. 일행은 천천히 달리고 있었으며 모두 열세 필이나 되었다. 그러나 이 행렬이 지나가고 있었지만 말발굽 소리는 조금도 들리지 않았다. 이 일행의 맨 앞에 달리고 있는 한 필의 말 위에는 머리에 금세 가관을 쓴 흑포노인이 타고 있었다. 이 노인의 얼굴은 혈기가 왕성해 보였으며 가슴 파까지 내려오는 긴 수염과 짙은 눈썹은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위약감을 느끼게 했다. 하지만 더욱 경악을 느끼게 하는 것은 그가 몸에 걸치고 있는 흑포였다. 흑포는 번쩍번쩍 빛을 바라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작고 정교한 무수한 보석이 박혀 있는 것 같았다. 흑포노인이 타고 있는 말의 곁에는 두 명의 황이 동자가 좌우로 서서 천천히 따르고 있었다. 지금 금색의 아관을 쓰고 번쩍이는 흑포를 입은 채 일행의 맨 앞에 서서 가고 있는 사람은 강호상 에서 아무도 만나보지 못했던 신비의 흑석도주 였던 것이다. 또한 흑포노인의 뒤를 따르고 있는 열두 필의 말 위에는 흑석도주 에 열두 명의 문화인이 타고 있었다. 이 행렬은 공룡자를 만나기 위해 낙양의 초구를 향해 가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거대한 행렬이 사경이 지난 후 낙양성 에 나타난 사람으로 하여금 마치 유령처럼 느끼게 한다. 이 행렬은 어느 사이에 동백나무 사이길을 지나고 숲이 우거져 있는 길을 향해 들어서 고 있었다. 사방은 칠흑같이 어두울 뿐 쥐죽은 듯 조용하기만 했다. 순간 숲속에서 두 줄기의 검은 그림자가 앞서 걷고 있는 흑석도주 의 앞으로 느닷없이 바람처럼 날아들었다. 이때 앞장을 서가던 흑석도주 가 멈춰 왔으며 뒤에 따르고 있던 행렬도 일제히 멈춰 왔다. 바로 이때 숲속에서 날아온 두 사람은 흑석도주 의 앞으로 다가서며 폭권을 했다. 우림맹의 좌우법 공룡자와 우호법 소구리가 도주의 이같은 왕님의 마중을 하러 왔소. 흑석도주 역시 말 위에 탄 채 급히 폭권의 예를 취했다. 마중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시오. 저는 감히 감당을 못하겠소. 공룡자는 급히 손을 흔들며 비에 멈춰 서있는 여러 사람들을 주시하더니 나직하게 말을 꺼냈다. 도주께서는 엄연히 일파의 종사이신데 무엇 때문에 그처럼 겸손해 하시는지 알 수가 없구려. 허허허. 흑석도주는 무슨 생각이 떠올랐는지 갑자기 큰소리로 웃어져치며 두 사람을 향해 물었다. 하지만 김행의 맹주께서는 사경이 되기 전에 강영자와 소부리는 이 말을 듣자 마음속으로 섬칫함을 느끼며 생각했다. 맹주께서 용취에 가신 일을 그가 어떻게 알았단 말인가. 하지만 소부리는 겉으로는 웃으며 큰소리로 말을 이었다. 도주께서는 과연 고인이오. 재맹주께서 용취에 가신 것까지 속일 수가 없으니. 흑석도주는 만면의 웃음을 끼우며 반문을 했다. 재맹주께서는 무림을 진동시킨 사람인데 그의 일거일동을 어찌 제가 모르겠소. 소부리는 내심 경악을 금치 못하며 마음속으로 생각을 했다. 그렇다면 초부 근처에는 반드시 흑석도주의 감시병이 매복을 하고 있었단 말인가. 공영자는 빙긋이 웃으며 나직하게 말을 이었다. 맹주께서 떠나실 때 이 늙은이와 소부리에게 먼저 도주를 접대하라고 했었소. 그렇기 때문에 도주께서 초부에 도착하는 즉시 재맹주께서도 돌아오셨을 것이오. 청죽사 흑석도주는 고개를 끄덕이더니 즉시 대답했다. 공노형의 말씀이 맞습니다. 나는 비록 재맹주를 만나본 적은 없지만 오래전부터 한 번은 뵙고 싶었소. 그래서 오늘 밤에 이렇게 일부러 방문하러 온 것이니 두 분 노형께 수고를 끼쳐라 하겠습니다. 공영자와 소부리는 읍을 하더니 앞장서서 인도했다. 그러자 흑석도주는 뒤따라 천천히 걸어 들어왔다. 기세도 장엄한 낙양초부는 이때 벌써 등불을 호화찬란하게 밝혔고 대문도 활짝 열어젖히고 있었다. 그리고 문앞의 계단 위에는 또한 많은 사람들이 실입해 있었다. 그 가운데 서있는 사람이 바로 무림맹주 제갈명이었고 그의 오른쪽에는 부인인 주솔란이 기품있게 서있었다. 주솔란 다음에는 양수풍과 초옥지 그리고 그들 뒤에 영춘영풍 영양영월이라는 내신여가 마치 명령을 기다리고 있는듯 공손히 서있었다. 또 제갈명의 왼쪽으로는 심자기 금화상 정첩후 초승생 두경강 당승무 등이 서있었다. 그리고 계단 좌우에는 20여 명이나 되는 홍채문의 제자들이 갈라 서있었다. 흑석도주 일행위 초부의 잔디밭 앞까지 오짜 제갈명은 벌써 사람을 데리고 마중해 나왔다. 공영자는 제갈명의 모습을 보자 즉시 입을 열었다. 도주 폐방주 께서 벌써 마중하러 나오셨습니다. 말하면서 소구리와 즉시 좌우로 갈라섰다. 흑석도주는 말에 급히 뛰어내려 제갈명을 보자 자기가 상상한 것보다는 훨씬 나이가 어렸기 때문에 마음속으로 경악과 의혹을 금치 못했다. 이때 제갈명은 벌써 가까이 다가와 폭권의 예를 취했다. 도주를 만나 뵙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흑석도주는 멍하니 생각에 잠겨있다가 제갈명의 말소리에 급히 예를 올리며 말했다. 이처럼 맹주의 마중을 받으니 저도 심히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제갈명은 활짝 웃으며 흑석도주의 팔을 잡아 끌었다. 도주께서는 별 말씀을 다 하십니다. 자 우리 들어가서 차나 마시면서 얘기를 나눕시다. 이때 흑석도주의 뒤를 따르고 있던 일행도 벌써 말에서 내려와 일제히 제갈명을 향해 예를 올렸다. 제갈명은 흑석도주를 안내하여 초구 안에 대청으로 들어갔다. 곧 두 명의 청의시녀가 차를 날라오고 제갈명은 초구의 주인 초승생에서부터 여러 사람에 이르기까지 일일이 소개를 시켰다. 그리고 흑석도주는 주설란을 향해 예를 올리며 말했다. 부인 재맹주를 도와 무림의 정의를 위해 싸우는 것은 정말로 그리한 눈이 다시 제갈명 구구를 스치고 지나가자 제갈명은 마음속으로 매우 이상하게 생각했다. 제갈명의 눈은 높은 정기로 가득 차있고 매우 특출한 젊은 고수 임에는 틀림없으나 그의 부인인 주설란의 얼굴 피부는 다소 파리하고 일종의 표현할 수 없는 광채를 띄고 있었다. 그러니 주설란은 분명히 어떤 혈문 내공을 염마한 것 같은데 어째서 제갈명이 얼굴에 가득 미소를 띄고 물었다. 그런데 도주에서는 무슨 일로 찾아오셨습니까? 흑석도주는 또 정신을 잃은 자기 자신을 책망하여 매우 어색해 하더니 여러 사람을 쓱 훑어보고 입을 열었다. 예 형제는 한가지 일을 탐지하고자 중원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한번 사람들의 얼굴을 훑어보며 이어 말했다. 여러분 께서는 우리 흑석도주 의 사람들이 강호상에 나타나지 않는 사실도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제갈명이 여전히 웃으며 머리를 끄덕였다. 그렇지요. 뒤안은 강호상에 잘 나오지 않기 때문에 강호상에는 아는 사람이라고는 얼마 없지요. 흑석도주는 고개를 끄덕이며 열게 웃었다. 그러나 패드에서 동물을 키운다는 것은 여러분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제갈명은 고개를 끄덕였다. 예 그렇습니다. 흑석도주는 서서히 다시 입을 열었다. 패드에 수십년간 키운 동물들을 자랑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지만 맹주 께서도 아시다시피 천하 제1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갈명은 다시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자 흑석도주는 갑자기 엷은 분노를 떠올리며 가볍게 코웃음을 쳤다. 제갈명은 이 말을 듣자 깜짝 놀라며 급히 물었다. 아니 기도에서 무슨 사고가 났습니까? 흑석도주는 씁쓸하게 웃었다. 패드에서 키운 동물들이 하룻밤 사이에 거의 다 죽었소. 제갈명은 깜짝 놀라 믿지 못하겠다는 듯 고개를 저었다. 도주께서는 동물에 대해 매우 정통한 분인데 어찌 하룻밤 사이에 다 죽을 수가 있습니까? 그러자 갑자기 흑석도주는 대소를 터뜨렸다. 하하하 맹주께서는 이 몸을 매우 영엄하게 보시는 군요. 그러나 패드의 동물은 정말 어이없게도 일거의 죽음을 당하고 말았소. 제갈명이 급히 묻는다. 대체 누가 기도해 동물을 독사시켰다는 말씀이십니까? 흑석도주는 웃음을 거두더니 침중하게 내뱉았다. 제가 보기에는 바로 무명도의 집 갔습니다. 이때 공룡자는 소구리를 향해 슬쩍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허나 지금 두 사람의 이런 행동은 즉시 흑석도주의 눈에 잡혔다. 공료형 혹시 어떤 단서라도 알아낸 것이 아닙니까? 공룡자는 빙글에 웃으며 대물었다. 도주 기도의 동물들은 아무런 상처도 없이 죽지 않았습니까? 흑석도주는 약간 놀라더니 즉시 대답했다. 예 그렇소. 그러자 공룡자는 소구리를 향해 말했다. 소노형 도주께 그것을 한번 보여드리시오. 소구리는 고개를 끄덕이더니 즉시 품에서 하나의 분통을 꺼냈다. 흑석도주는 그것을 보자 참지 못하고 물었다. 소호법 그것은 대체 무엇입니까? 소구리는 가볍게 웃으며 분통을 흔들며 도주께서도 한번 시험해 보시겠습니까? 어떻게 시험을 합니까? 그러자 공룡자가 말했다. 도주께서 갖고 계신 동물을 내보내시기만 하면 즉시 알 수 있습니다. 흑석도주는 가만히 고개를 끄덕이더니 즉시 말했다. 그렇다면 금천사 한 마리를 날리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공룡자는 약간 망설였다. 하지만 금천사로 이 기독을 시험하기에는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괜찮습니다. 그런데 공료형께서는 이 금천사로 어떻게 시험해 보시려는 것입니까? 흑석도주가 자신있게 말하자 공룡자도 대답했다. 금천사를 공중에다 날리기만 하면 압니다. 흑석도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잘 알겠습니다. 이때 소부리가 분통을 들어올리며 크게 말했다. 자 도주 잘 보십시오. 하며 분통을 누르자치 하는 소리와 분통 속에서 어떤 안개 같은 가루가 금천사를 향해 살포되었다. 그러자 금천사는 마치 어떤 극성을 만난 것처럼 대뜸 죽어서 땅으로 떨어졌다. 흑석도주는 이것을 보자 즉시 안색이 변해 소리쳐 물었다. 대체 그 분통 안에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그러나 소부리는 아무 대꾸도 없이 땅에 떨어진 금천사를 주워 흑석도주 에게 건네주며 물었다. 도주 귀도의 동물들이 죽은 현상도 이와 같은 상태 였습니까? 흑석도주는 금천사를 유심히 살피더니 매우 놀라운 듯 즉시 대꾸했다. 그렇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현상 이었소. 소부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매우 은밀하게 웃었다. 그렇다면 틀림없군요. 이 분통은 이름하여 멸독분통 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분통의 출처는 바로 전날 무명도의 사람에게서 제가 훔쳐낸 것입니다. 흑석도주는 진상을 확실히 알자 갑자기 냉소를 치며 눈을 번득 었다. 흥 뭐냐 과연 무명도의 짓이었구나. 소부리는 다시 설명을 보충시켰다. 또 들은 바에 의하며 무명도의 부총호법 관계자가 이 멸독분통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무명도의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이것을 한 개씩 터뜨리며 이를 갈았다. 이 무명도의 졸개들 내 필렴코 내놈들을 그냥 두지 않으리라. 이때 제갈명이 두 사람 사이에서 끼어들어 조심스러운 어조로 물었다. 그런데 도주 도주에서는 아직도 여기 오신 뜻을 밝히지 않으셨습니다. 제갈명이 지금 무림맹주의 신분으로 흑석도주와 무명도를 상대하고자 한 대대에 얘기했으니 응당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할텐데 고개를 끄덕이며 화재를 되돌렸다. 오 죄송합니다. 제맹주 저는 그래서 사람을 파견하여 무명도의 소굴을 찾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동남해안에서 한 달간이나 수색을 벌였는데도 아직까지 찾지 못했습니다. 제갈명은 미소를 띄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다면 흑석도주의 사람들은 결국 찾을 수 없다는 얘기가 되는군요. 흑석도주는 가볍게 냉소를 치며 고개를 저었다. 흥 그러나 저는 그들의 소굴이 아직도 동사도에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갈명은 여전히 웃으며 말했다.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저도 동사도에 두 번씩 이나 가서 찾았지만 결국 찾지 못했습니다. 흑석도주는 의미심장하게 웃었다. 후후 제맹주께서는 육상의 영웅이기 때문에 해상의 사정은 잘 모르시겠지만 그러나 저는 섬에서 수십년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찌 그 정도야 모르겠습니까? 그러자 제갈명은 눈에 한광을 바라면서 물었다. 그렇다면 도주께서는 어떤 단서라도 잡았다는 흑석도주는 긍정적이라는 듯 싱긋 웃었다. 동사도의 사방의 전은 전부 암석으로 둘러싸여 있는데 그러므로 그들이 만약 지하 통로를 만들었다면 바다 속에 충분히 몸을 숨겨 남의 이목을 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동사도에다 전부 기초를 닦았는데 무엇 때문에 다시 바다 속으로 숨는다는 말씀이요. 흑석도주는 약간 알송달송한 표정을 지어보이며 고개를 저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저도 잘 모르겠소. 그러나 제가 조사한 결과 해저가 극히 의심스러웠소. 그래서 사마장홍을 찾아 동사도에 가서 조사해보려던 것입니다. 이때 소부리가 능글맞게 웃으며 끼어들었다. 그렇다면 사마장홍은 바로 기도에서 청에 가셨구려. 흑석도주는 세차게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만약 패도에서 청에 갔다면 제가 무엇 때문에 낙양에 오겠습니까. 그러더니 초승생을 향해 얼른 의미심장하게 웃었다. 또한 저의 제자 정연과 손오반 사마장홍은 전부 예주방의 사람들이 청에 갔습니다. 이때 심작위가 급히 나서며 그의 말을 가로막았다. 도주 그것은 오해입니다. 예주방은 우리들이 결정을 하기 전에 손오 형께서 말씀하셔서 본맹과 함께 무명도를 상대하려고 무림맹에 가입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외부에 대해서도 일체 어떤 말도 듣지 않았는데 어떻게 귀도의 제자와 사마장홍을 납치하겠습니까. 그러자 제갈명도 옆에서 거들며 차근차근하게 말했다. 이분 사형의 말씀이 맞습니다. 아마도 두 분께서는 무엇인가 잘못 판단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흑석도주는 자꾸 의미 모르게 웃으며 다시 초승생의 안색을 살폈다. 지금 제맹주께서 하신 말씀을 의당이 믿어야 하지요. 그러나 형제 등이 조사해본 결과 제자 정형과 사마장홍은 여전히 초구안에 연금당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갈명은 천만의 말이라는 듯 고개를 저었다.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이때 초승생이 급히 나서며 당황한 음성으로 소리쳤다. 도주 정말 그것은 오해입니다. 흑석도주는 갑자기 냉랭하게 냉소를 날랐다. 흥 만약 저에게 사실을 밝힐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면 어찌 제가 이런 소리를 할 수 있겠습니까. 초승생은 안색이 변해 날카롭게 물었다. 그런데 도주 께서 사실을 밝힐 만한 증거가 있다고 하셨는데 도대체 무엇입니까. 흑석도주는 다시 냉랭하게 웃으며 날카로운 어조로 말했다. 흥 저의 문화 제자들은 공작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아시다시피 동물을 지니고 있소. 그러니 기부의 제자가 비록 연금을 당했다고 는 하나 정형의 몸에 있는 동물은 벌써 그의 대사형 에게 연락을 취하였을 것이 아니요. 여기까지 얘기하고 그는 갑자기 누군가를 불렀다. 갈무구 바로 흑석도주 뒤에 실입해 있던 갈무구라는 사나이가 즉시 대답했다. 예 도주님 흑석도주는 마치 두고 보자는 눈빛으로 초승생을 쏘아보며 갈무구 에게 말했다. 너는 뱀을 보내 즉시 소사재가 어디에 있는지 알아보도록 해라. 갈무구는 대답하자마자 한 마리 대나무 젓가락 같은 청죽사를 땅에 내려놓았다. 흑석도주는 제갈명을 향해 자신있게 말했다. 이 뱀이 바로 제자가 구해달라고 보낸 그 증거물 입니다. 그래서 이 뱀은 정형이 연금된 곳을 꼭 알아낼 것이요. 그리고 재맹주께서 만약 믿지 못하겠다면 이 뱀을 따라가 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제갈명은 웃으며 즉시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 그렇다면 꼭 가야 하고 말고요. 하고는 초승생 등 사람에게 말했다. 초공자 심형 금형 모두 함께 가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일망 타진 그러더니 제갈명은 앞장서서 성큼성큼 걸어갔다. 초승생 심자기 금화상 세 사람도 동시에 대답하며 뒤따라갔다. 그러자 초옥지와 양수군 두 사람도 동시에 말하며 나섰다. 맹주님 저도 가겠어요. 제갈명은 의외로 선선히 고개를 끄덕였다. 조소이다. 제갈명은 대답을 끝낸 즉시 왼손을 쳐들었다. 그의 소매 속에서 둔탁한 소리가 터지는 동시에 그의 몸은 벌써 일장 밖으로 날아갔다. 바로 이 순간 심자기 초승생 초옥지 금화상 양수군 다섯 사람도 신속히 네 방향으로 나르면서 동시에 손을 쳐들었다. 이때 흑석도주는 그 모습들이 매우 이상스러워 크게 소리쳤다. 제맹주 도대체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것이오. 주설란 역시도 뜻밖인 듯 경악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그러나 공룡자만은 태연이 의자에 앉으며 말했다. 도주 별일이 아니니 어서 자리에 앉으십시오. 이때 제갈명 등 여섯 사람은 일장 밖으로 날아가고 나서 제갈명이 급히 품속을 뒤지더니 즉시 안색이 변했다. 그러나 소부리가 희족 웃으며 소리쳤다. 희이이이 맹주 죄송하오. 물건들은 모두 여기에 있습니다. 말하면서 그는 품속에서 하나하나 물건을 꺼내 모두 여섯 개의 원통을 꺼내 상위에다 올려놓았다. 제갈명은 싸늘하게 웃더니 버럭 소리를 질렀다. 흥 오냐 내놈이 해방을 놓았구나. 주설라는 도무지 영문을 몰라하며 물었다. 소호법 도대체 이것들이 무엇입니까? 소부리는 여섯 개의 원통을 가리키며 물었다. 부인 이 물건들을 모르시겠습니까? 주설라는 고개를 저었다. 글쎄요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것이군요. 소부리는 희족 웃으며 입을 열었다. 이것은 옛날 화기의 명가인 화신 나선의 청민전 듣자하니 이 청민전 위력은 일장 방원 안의 물건 다 태워버려 재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 여섯 개의 청민전 발사되었다고 하면 우린 한 사람도 살아날 생각을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설란이 갑자기 안색을 변화시키며 제갈명을 쳐다보며 말을 잊지 못 했다. 그렇다면 저 저분은 저자는 맹주가 아닙니다. 주설란은 소스라 측의 놀라한 색이 싹 변했다. 그렇다면 맹주께서는 적의 함정에 빠졌다는 말인가요? 소구리는 여전히 웃으며 태연자약했다. 부인 그 점에 대해서는 안심하십시오. 아까의 이 늙은이는 맹주에게 환훈단 하나를 주었으니 제 아무리 무서운 독약이건 마약이건 능력을 낼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맹주의 그 무공으로 적과 대항한다면 더더욱 걱정할 필요가 없지요. 주설란은 그제야 안심이 되는 듯 격동하던 가슴을 진정시키며 고개를 끄덕였다. 소호법의 말씀이 맞군요. 바로 이 순간 제갈명 등 여섯 사람은 문을 박차고 도망치려고 했다. 여섯 사람의 몸은 허공으로 막 떠오르자마자 즉시 외마디 소리도 지르지 못하고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땅에 떨어졌다.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심작이 만은 쓰러지지 않았다. 이때 흑석도주는 어느 장단에 춤을 추워야 될지 몰라 미간을 찌푸리며 물었다. 아니 대체 이것이 어찌된 일리요. 소부리는 무겁게 안색을 굳히며 대꾸했다. 그들은 전부 마이교의 사람들입니다. 흑석도주는 긴급하게 놀라 물었다. 제맹주 께서도 가짜란 말씀입니까. 소부리는 고개를 끄덕였다. 마이교의 변장술은 매우 고명하지만 그러나 제맹주의 기도만은 흉내낼 수가 없습니다. 주설란은 매우 경이로운 눈초리로 물었다. 그런데 소호법께서는 어떻게 알아내셨나요. 소부리는 득의에 찬 미소를 지었다. 후후 아까 그가 들어오자마자 이 늙은이는 눈치를 채웠습니다. 왜냐하면 제맹주의 기도는 정중하면서도 매력이 있는데 그놈은 그런 점이 없고 말도 함부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늙은이는 수상하게 생각하고 그의 몸을 빚은 결과 과연 심작이를 가리키며 다시 말했다. 하지만 대부분의 소식은 심형께서 알려주셨습니다. 이 사람은 유일하게 변장을 하지 않은 원래의 심작이입니다. 이때 두경강과 당승무 두 사람이 돌아왔다. 소부리는 두 사람을 보자 급히 물었다. 두형 수확은 어떻소이까? 두경강은 즉시 폭권의 예를 취하더니 큰소리로 대꾸했다. 곡고법과 소호법 두 분의 계획이 맞았습니다. 저와 당로제 두 사람이 조사해본 결과 초복과 여덟명의 연구차를 호송하던 장안들은 적시의 독의 발작에 쓰러지고 그 나머지는 전부다 잡아놓았습니다. 그러나 후원을 수색할 때는 초낭자의 몇명 신여 때문에 청의 노부는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주설라는 눈을 동그랗게 뜨며 이상한 듯이 물었다. 그들은 어떻게 해서 중독이 되었나요? 혹시 곡고법께서는 그들이 적이라는 것을 벌써 알고 계셨던 것이 아니었나요? 공룡자는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어젯밤에 정노영을 습격한 놈들이 늙은이가 수작을 부린 걸 눈치채지 못했기 때문이지요. 이때 흑석도주는 매우 감탄한 듯 고개를 끄덕였다. 공노영의 독을 사용하는 방법은 정말 신의 경지까지 이르렀군요. 공룡자는 다시 웃으며 멋쩍은 표정을 지었다. 도주께서는 별 말씀을 다 하십니다. 우리는 원래부터 한 집안 식구가 아닙니까? 당승무가 홍채문의 무사들에게 갖자 제갈명 등을 끌어내라고 지휘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이때 두경강이 주솔란을 향해 폭권을 하며 물었다. 부인 이 사람들은 어떻게 처리하실 작정입니까? 그러자 주솔란은 소구리와 공룡자를 향해 의견을 묻는 듯한 푸로 말했다. 우리는 이 사람들의 내력을 잘 모르니 제 생각으로는 초공자의 남매를 먼저 구해내고 결정하는 편이 좋겠습니다. 그러니 저들을 먼저 연금한 다음에 맹주가 돌아오실 때까지 기다리면 어떨까요? 소구리가 고개를 끄덕였다. 부인의 말씀이 지당합니다. 저놈들은 전부 무명도의 패들 같군요. 흑석도주가 모르겠다는 듯 물었다. 손호형께서는 그들이 무명도의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소구리는 열게 웃으며 차근차근히 설명을 했다. 무명도의 사람들이 아니라면 어째서 손호반을 납치하겠습니까? 이것을 두고 도둑이 제발 저린다는 격입니다. 그들은 손호반을 납치해 가고도 일부러 모르는 척 시치미를 떼고 있는 것입니다. 흑석도주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과연 그렇군요. 이때 주설란이 매우 조급한 듯 재촉을 했다. 곡호법 소호법 우리는 어서 초공자 남매를 구하러 갑시다. 공영자는 알았다는 의미 심장하게 웃었다. 부인 안심하십시오. 한 놈도 빠져나갈 수 없을 것입니다. 주설란은 고개를 갸우뚱거리며 약간 초조한 음성으로 말했다. 그러나 소호법 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이 장원 밑에는 지하통로가 있다고 하셨는데 박간만 지키고 있으면 소용이 없을 게 아니겠어요. 이번에는 소부리가 나섰다. 그 점에 대해서도 안심하십시오. 이 늙은이와 공로형 둘이 벌써 독을 뿌렸으니까요. 이때 공영자는 흑석도주를 향해 웃으며 손을 내밀었다. 참 이 늙은이의 수중에는 이동문의 역대 사조의 족보가 있는데 도주께서는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는 당승무를 향해 지시했다. 노재 초목경을 꺼내라. 하고는 공영자도 품속에서 사춘경을 꺼내 상위에 놓았다. 당승무도 품속에서 초목경을 꺼내 상위로 갖다 바쳤다. 흑석도주는 약간 주저하며 머뭇거리는 듯한 어조로 물었다. 공로형 이것은 기문의 비밀인데 형 제가 함부로 보아도 됩니까? 공영자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지주의 문화재자들이 초부주의에다 동물을 뿌린 것을 보니 본문과 똑같더군요. 그래서 이 늙은이가 비급을 제시하는 것이요. 하고 공영자는 이미 떨어져 죽은 사춘경을 뒤집어 보이며 말을 이었다. 태문에서 원래 그 독은 이두문이라고 합니다. 즉 또한 그 독은 사춘과 초목을 두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옛날부터 하나의 제자밖에 거두지 못하는 규칙 때문에 아는 사람은 얼마 없었지요. 그리고 이 늙은이가 배운 것은 사춘문이며 당승문은 바로 이 늙은이의 사질이나 초목문의 사람이요. 하고는 손가락으로 쭉 족보의 이름들을 가리켰다. 이것이 바로 사춘문의 역대 사조 이름들입니다. 흑석도주는 이때 마음속으로 매우 의심스럽게 생각하고 있었으나 내키지 않는 기분으로 책을 받아 몇 장을 넘겼다. 바로 여섯 번째 장을 뒤집었을 때 기억에 새로운 이름이 있었다. 제12대 사조 휘세영 강서 요주인 이라고 써있는 그 이름 아래는 한 붉은 줄이 내려쳐져 있고 두 사람의 이름이 또 적혀 있었다. 은장형 이라고 쓰여있는 이름과 은장형의 아래에는 3년이 못가 떠나간다고 씌여있었고 또 한일은 원수의 아래의 뒤를 이음이라고 씌여있었다. 흑석도주는 이은장형 이라는 세 글자를 보자 갑자기 어떤 벅찬 감격에 젖은 듯 잠시 동안 전신을 부르르 떨었다. 이유는 바로 은장형이 그의 고족으로서 흑석도를 창립한 시조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다. 고족께서는 무예를 배운 지 3년이 못되어 사문을 떠났으니 나의 실력이 공룡자보다 못할 수밖에 없구나. 그러나 겉으로는 매우 정색을 하며 말했다. 과연 공로형의 말씀이 맞았습니다. 이 뒤에 기재되어 있는 은장형이 바로 저의 선고조부 입니다. 공룡자는 순간 얼굴에 미소를 가득 띄며 매우 반가운 듯 말했다. 그렇다면 도주께서는 과연 본문과 관계가 있군요. 흑석도주는 약간 침통한 어조로 말했다. 하지만 고조께서는 3년이 채 못되어 떠났으니 귀문의 사람이라고는 볼 수 없지요. 그러자 공룡자는 정색을 하며 따지듯 말했다. 아니 하루의 사부는 사부가 아닙니까. 영 고조께서는 본문 12 대 아래에 입문하셨으니 본문의 사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자 흑석도주는 그 자리에서 일어서더니 공룡자를 향해 공손히 읍을 했다. 그렇다면 소재 은천행 사형께 인사 올립니다. 공룡자도 같이 예를 올렸다. 감사하오. 하고는 당승무를 향해 소리쳤다. 승무 사숙계 인사를 올려라. 당승무는 즉시 대답을 하고 흑석도주 에게 절을 했다. 제자 당승무 사숙계 인사드리옵니다. 흑석도주는 관계가 무량한 듯 고개를 끄덕이며 당승무의 손을 잡았다. 노재는 초목문의 유일한 전임이니 빨리 일어나게 당승무가 일어나자 흑석도주는 열두명의 문인을 향해 명령을 내렸다. 너희는 빨리 대사백계 인사를 올려라. 그러자 열두명의 문인들은 동시에 공룡자를 향해 절을 올렸다. 주설랑과 소구리 두경강 심자기 정첩후 등의 사람도 서로 입을 모아 축하를 했다. 공룡자는 매우 기쁜든 만면의 미소를 잃지 않고 서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자 그럼 우리 저도 사형을 따라 가겠습니다. 이때 소구리가 웃으며 그의 앞을 막았다. 두 분께서는 전부 가실 필요가 없습니다. 도조의 문화와 초공자 선호반 등의 사람들은 전부다 지하실에 연금당에 있는 듯하니 몇 사람을 보내 그냥 나오라고 하기만 하면 됩니다. 공룡자는 웃으며 물었다. 그럼 소구리의 뜻으로는 어떤 사람을 보냈으면 합니까? 소구리는 사람을 지적하기 전에 후선 자기가 생각한 발을 털어놓았다. 첫째 가는 사람은 반드시 매복 기관에 능통해야 합니다. 오 그렇군요. 그러자 소구리는 한쪽 눈을 감아 보였다. 그런데 이 늙은이도 기관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고 자부하오. 공룡자는 선뜻 승낙을 했다. 좋소. 그렇다면 소노형도 함께 가십시오. 그리고 마이교의 사람들은 일부러 억제하고 있을지 모르니 심노형도 일수가 있을테니 말이오. 심자기는 고개를 끄덕이더니 즉시 자청했다. 좋소. 저도 가보겠소. 소부리는 희죽 웃고 나더니 다시 말했다. 그런데 도주의 문화제자들은 우골들을 잘 모르니 도주께서는 또 한 명을 보내셔야겠습니다. 흑석도주는 고개를 끄덕이더니 즉시 옆에 서있는 갈무구에게 지시했다. 손오형의 말씀이 맞습니다. 갈무구 너도 즉시 손오 선배님을 따라가거라. 갈무구는 즉시 대답했다. 예 알았습니다. 소부리는 다시 당승무를 가리키며 그리고 노재자네도 함께 가야겠다. 여태껏 가만히 지켜보고 있던 주솔란이 약간 걱정스러운 투로 물었다. 소오법 네 사람으로는 부족하지 않습니까? 소부리는 크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하하하 모자라지 않습니다. 우리 네 사람 중에는 독을 잘 쓰는 능수가 있는가 하면 또한 독을 조금도 무서워하지 않는 고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하시리 용담 호혈이라도 조금도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소오리의 말이 끝나자 심작이가 앞으로 나서며 말했다. 그렇다면 제가 길을 안내하고 가겠소. 즉시 네 사람은 주설란 흑석도주 등을 향해 읍을 한 후 떠나갔다. 헛걸음 걸어가는 도중 소부리는 무엇인가 깊이 생각하는 듯하더니 신중하게 물었다. 심로 때 이 늙은이가 보기에는 초낭자의 유모가 바로 적의 마크인물 변노 같은데 심작이 역시 생각해온 의문이었다는 듯 수긍을 했다. 그럴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 할망구는 늙은 여우처럼 매우 교활하여 우리는 절대 그를 약고 와서는 안될 것입니다. 이번에는 갈무구가 나섰다. 하지만 가사께서 이미 초부의 사방에다 동물을 뿌렸으니 그녀는 아마 도망치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소부리가 가볍게 웃으며 부인한다. 노제 그것은 이 낙양 초부를 너무나 약보고 한 소리요. 이 초부의 마대에는 한치하 통로가 있는데 이 통로는 이리로 밖에 한 저택과 통하고 있소. 그러니 초부의 사방에다 동만 뿌려 가지고는 소용이 없네. 갈무구는 고개를 끄덕였으나 금세 표정이 어두워졌다. 응 그랬었군요. 내 사람은 서로 얘기를 나누는 동안 어느 틈에 서재 당도 하였다. 심작위가 진열장에 뒤로 걸어가 손가락으로 무엇인가를 만지작거리자 앞을 가로막고 있던 책장이 갑자기 움직이며 단번에 한 통로가 나타났다. 그리고 문에는 녹색의 휘장이 길게 늘어뜨려 있었다. 심작위가 그 휘장을 손으로 젖히려고 하자 소부리가 즉시 두 눈을 부릅떠다. 심작위는 그런 소부리의 암시를 즉각 타고 말려 올라가고 그 밑으로 한 쌍의 발이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그 모습을 보자 심작위는 냉소를 날리며 소리쳤다. 뒤안은 이미 꼬리를 드러냈으니 어서 정체를 나타내시지. 그러나 휘장 뒤에 있는 사람은 여전히 아무런 동정도 없이 그대로 서있었다. 이때 당승무가 대뜸 앞으로 나섰다. 제가 가서 잡아오겠습니다. 하고 말과 동시에 달려나가 즉시 휘장을 잡아 찢어버렸다. 그러자 한 칸에 아주 작은 방이 나타나며 한 명의 흑이인이 두 손으로 벽을 집은 체등을 돌리며 서있는 것이 아닌가. 당승무는 약이 올라 대가리 일성을 내질렀다. 이놈. 하고는 다시 그 흑이인의 어깨를 잡으려고 하는 찰나 소부리가 급히 제지를 한다. 노재 건드리지 말게. 소부리는 크게 소리친 후 즉시 그 이유를 알려주려는 듯 그 사람의 등을 가리켰다. 이 사람은 남의 암산을 당해 벌써 죽었네. 세 사람이 그 말에 따라 자세히 살펴보니 과연 그 사람의 등 뒤에는 몇 개의 구멍이 뚫려 있었다. 심자기가 감탄인지 경악인지 모를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손호 형의 눈치는 정말 빠르 구려. 소부리는 그 말을 듣자 기분이 좋은 어깨를 으쓱거렸다. 후후 도둑놈이 되려면 응당 눈치는 빨라야지. 이때 시체를 자세히 관찰하던 당승무가 갑자기 놀라운 음성으로 소리쳤다. 이 사람이 죽으면서 까지 열 손가락을 벽 속에 찌른 것을 보니 무공이 대단하군요. 소부리는 그 말을 듣자 깜짝 놀라 중얼거렸다. 그런데 그는 무엇 때문에 죽으면서 까지 쓰러지지 않으려고 벽에다 열 손가락을 꽂았을까 노재 그의 시체를 눕혀 가슴밖에 무엇이 있나를 한번 살펴보게. 당승무는 소부리의 지시대로 시체를 벽에서 뗀 후 땅에 눕혔다. 그러자 심작이가 깜짝 놀라며 소리쳤다. 아니 이 사람은 바로 부총관 천옥 이 아닌가. 소부리도 놀라 눈을 크게 뜨고는 물었다. 이자가 지하석실의 책임자요. 심작이는 얼굴에 신중한 빛을 띄더니 길게 탄식을 했다. 그렇습니다. 소부리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벽을 보았다. 벽에는 과연 어떤 글씨가 쓰여져 있었다. 마이교와 망상괴수는 손을 잡고 아가씨를 벌써 이 글씨는 손톱으로 판 것으로 글귀를 채 맺지 못한 것이었다. 소부리는 이 글을 보자 치를 떨며 두 눈을 부릅떠다. 과연 무명도의 지시였구나. 심작이가 물었다. 어떻게 해서 아십니까? 망상괴수 무명도에 투입하였소. 그래서 천옥은 그 사실을 알고 마이교와 주우춘이 손을 잡고 있다고 한 것입니다. 여기까지 얘기한 소부리는 갑자기 안색이 침중해지더니 신음 소리를 냈다. 응 그렇다면 재맹주도 아마 망산으로 가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우춘 그놈은 매우 교활한 늙은 여우라 그의 속을 또한 별 희한한 장치가 다 되어 있을 살려가는 것은 매우 위험한 것일 텐데 그러더니 그는 급히 당승무에게로 고개를 돌렸다. 당로제 더 이상 내려갈 필요 없이 급히 총 순찰에게 알리게 재맹주가 지금 망상괴수의 소굴에 있을지도 모르니 즉시 사람을 파견해 지원을 하라고 당승무는 즉시 번개처럼 달려갔다. 소부리는 당승무가 사라지자 심자귀에게로 시선을 돌렸다. 심로 때 그럼 우리도 가봅시다. 심자귀가 고개를 끄덕이며 벽을 몇 번 두들기니 즉시 음침한 소리와 함께한 어두컴컴한 동굴이 눈앞에 전개되었다. 심자귀는 허리에서 옥적을 뽑더니 한 손으로 화습자를 끼고는 앞장서 걸었다. 그러자 소구리와 갈무구도 그의 뒤를 따라 꾸불꾸글한 지하통로를 따라 걸었다. 이들이 더듬거리며 약간을 들어가니 즉시 하나의 넓은 통로가 한눈에 들어왔다. 이 통로의 양쪽에는 몇 개의 갈림길이 제각기 추립구를 가지고 뻗어 있었다. 그리고 갈림길마다 전부 여덟 내지 아홉 칸의 석실이 잇따라 연결되어 있었다. 일행은 심자귀가 앞장을 서서 아무런 저항도 받지 않고 두 개의 갈림길을 무사히 지나자 매우 이상하게 느꼈다. 이들은 오는 도중에 습격은 물론 한 사람도 만나지 못했다. 첫째와 둘째 갈림길의 석실은 전부다 열어보았건만 여전히 사람은 만나볼 수가 없었다. 이때 심자귀는 마음속으로 네오 기이하게 여기고 있었다. 이 지하 석실은 비록 크지 않아도 전부다 부총관이 책임지고 있으며 또한 갈림길마다 2,3명의 간수들이 있는데 어째서 한 명도 보이지 않는다는 말인가. 그러나 소부리의 생각은 그와는 정관되었다. 소부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이 지하 석실은 벌써 남에게 점령당했다는 것이었다. 그래야만 납치해 온 소노방과 흑석도의 문인을 연금할 수 있었다는 점이다.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점은 그에게 있었다. 이상하게도 죽은 사람의 시체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었다. 이들은 다시 두 번째 갈림길에서 벗어나 세 번째 갈림길로 접어들었다. 이때 갈무구는 갑자기 소사재가 파견한 청죽사가 소매자락 속에서 꿈틀거리는 것을 보고 거의 다 왔다는 것을 직감하며 문을 열었다. 소대협 심대협 폐사재는 아마 이 근처에 연금당한 것 같습니다. 소구리는 그에게 눈짓을 던지며 슬쩍 웃었다. 그렇다면 길로제는 먼저 그를 구해내시오. 우리 계속 수색을 버릴 테니. 갈무구는 고개를 끄덕이며 즉시 돌아섰다. 알겠습니다. 하며 그는 소매자락에서 청죽사를 꺼냈다. 청죽사는 땅에 내려서자마자 즉시 왼쪽의 세 번째 방울 향해 쏜살같이 달려갔다. 갈무구도 즉시 뒤따라가 일장으로 그 문을 후려쳤다. 그러자 문은 즉시 육중한 소리를 내며 열렸다. 원래 이 문은 잠그지 않고 그냥 닫아둔 것에 불과한 것이었다. 갈무구는 한 손으로 첫리와 통을 높이 쳐들고 외쳤다. 사재 내가 왔다. 하고 급히 안으로 들어가니 하나의 철장만 있을 뿐 사재라고는 그림자도 찾을 수 없었다. 하지만 그는 한눈에 이 철장 속에 소사재가 감금되었다는 것을 알았다. 그 이유라면 소사재인 정형은 난장이었기 때문이었다. 청죽사는 철장 속까지 기어가서 주인이 없음을 보자 철장 안에서 그냥 사방으로 기어다니기만 했다. 갈무구는 즉시 휘파람 소리를 내어 청죽사를 다시 자기의 소매자락 안으로 불러들였다. 이때 소부리와 심작위도 몇 칸의 석시를 뒤져보았지만 다만 초부의 시체 세구만 발견했을 뿐이었다. 소부리는 갈무구가 힘없이 걸어나오는 것을 보자 급히 물었다. 영사재는 찾지 못했소. 갈무구는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예 석시의 안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소부리는 짧은 신흥소리를 내었다. 응 그렇다면 모두들 망산으로 잡혀간 것이로군. 심작위는 앞으로 한걸음 나서며 고개를 저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 있는 모든 석시를 전부 다 찾아야 합니다. 그야 물론이지요. 이제 한곳밖에 남지 않았으니 남은 한곳에서 무엇인가 발견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우리는 세사람이 서로 갈라서 수색을 하고 만약 사람을 발견하면 즉시 휘파람으로 신호를 합시다. 심작위는 즉시 고개를 끄덕였다. 좋소 하고는 즉시 세사람이 각기 갈라져 수색을 버리기 시작했다. 그러자 얼마 되지 않아 이곳에 있는 석실은 전부 다 수색을 마쳤다. 하지만 세사람 모두 손호반 등의 사람들은 찾지 못했다. 심작위가 얼굴에 수심의 빛을 띄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손호형 촌옥이 벽에다 새겨놓은 글이 맞았습니다. 그들은 필경 손호반 등의 사람들을 데리고 망산으로 갔을 것입니다. 갈무구가 이상한 듯 물었다. 곡사백 께서 아까 양쪽 사방을 동물로 봉쇄했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소구리는 고개를 저었다. 공로형 께서는 비록 독의 전문가 이지만 그러나 무명도 에도 독을 쓰는 능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까운 예를 든다면 망산 주우천도 강호상 에서 독약 암기로 이름을 날리는 자요. 심자기는 더이상 논할 시간이 없다는 듯 화제를 바꾸었다. 자 이제 더이상 따져볼 필요도 없으니 빨리 갑시다. 하고는 앞장서서 통로를 걸어나갔다. 통로의 길이는 과연 2일이 가량이었다. 하지만 세사람이 걸음을 빨리하니 순식간에 끝에 도착했다. 심자기가 다시 벽 사이에 있는 문을 열고 나서자 두사람도 곧 뒤따라갔다. 그러자 어느새 그들은 아담하게 꾸민 사방을 훑어보더니 말했다. 우리 이 방안에 사람이 있는가 없는가 를 먼저 수색해봅시다. 고 세사람은 이 거대한 저택을 이잡듯 샅샅이 뒤져보았지만 결과는 과연 아무것도 찾을 수 없었다. 소구리는 예상한 대로라는 듯 쥐눈을 휘번듯 거렸다. 음적이 벌써 원병을 청했군. 심자기가 물었다. 아니 어떻게 원병이 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소구리는 이 판국에도 가벼운 웃음까지 곁들이며 여유를 보인다. 재맹주와 초공자 등의 사람들로 변장한 적들은 공로형의 독 때문에 쓰러졌고 또한 초복과 여덟명의 장안들도 중독이 되었기 때문에 쓰러진 것이 아니요. 그런데 지금 그 변노라는 할망군은 공로형이 뿌린 독을 무서워하지도 않고 손오반 등의 사람들을 데려갔는데 만약 원병이 오지 않았다면 무슨 수로 그들을 데리고 빠져나갈 수 있었겠습니까 이윽고 심작위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우린 되돌아가 다시 작전을 결정합시다. 그들은 다시 통로로 내려와 초구로 되돌아왔다. 화청에는 주설란 흑석도주 정첩 후 세 사람만이 앉아있었고 공영자와 당승부는 망산으로 갔는지 보이지 않았다. 주설란은 소구리를 보자 즉시 입을 열었다. 소호법 아무것도 찾지 못했지요. 소구리는 놀라며 급히 되물었다. 부인께서는 어떻게 아셨습니까 주설란은 상위에서 종이를 집어서 건네주었다. 소호법 그들이 보내온 서신을 한번 보세요. 소부리가 종이를 받아보니 거기에는 다음과 같은 글이 적혀있었다. 제 부인 우리 쪽에 많은 사람이 귀속하들에게 잡혔지만 재맹주와 양수군 초승생 남매 흑석도의 문화 정영 손호반은 모두 봉교의 수중에 있습니다. 그리하여 특별히 부인께 통지를 보내니 내일 오전에 흥능다원에서 인지를 교환하기로 하는 협상을 합시다. 소부리는 서신을 다 보고 나자 웃으며 물었다. 부인 이 서신을 믿습니까 주설란은 설레설레 고개를 저었다. 물론 믿을 수 없어요. 그래서 소호법 께서 돌아오실 때를 기다려 제가 여쭈어보려고 한 우설란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래요. 그녀의 대답이 끝나기가 무섭게 공룡자가 걸어 들어왔다. 소부리는 그가 퍼벅퍼벅 신발을 끌듯 들어오자 이상하게 생각하여 즉시 물었다. 공로형 미행하는 자를 놓쳤습니까? 그러자 공룡자는 대뜸 화를 버럭내었다. 아니 누가 그래 이 늙은이는 망산에 있는 그들 소굴까지 쫓아갔다가 달려갔소. 그런데 당로제는 공룡자는 객청 안으로 들어오며 대답했다. 당로제는 거기서 감시를 하라고 했소. 그러자 소부리는 미간을 찌푸리며 망패한 듯 중얼거렸다. 그렇다면 잘못되었는데 공룡자는 이해가 안 된다는 듯 잔뜩 겁미를 찌푸렸다. 어째서 잘못되었다는 말이오. 소부리는 점차로 더욱 낭패한 표정이 되었다. 그들은 공로형에 미행하는 것을 발견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맨 후 망산으로 되돌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는 직접 망산으로 가지 않았습니까. 공룡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실소를 했다. 아 그렇군요. 그렇다면 일부러 이 늙은이를 유인해 갔다는 얘기가 되는군요. 이번에는 주설란이 의아스러운 듯 물었다. 그런데 그게 어째서 잘못되었다는 말씀인가. 소부리는 여전히 미간을 찌푸린 채 대답했다. 물론 잘못되었습니다. 그들이 부인에게 보내온 성령원에서 만나 인지를 교환하자고 만 했지. 그들은 어디에다 감금시켰다는 얘기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무엇 때문에 망산까지 공로형을 유인했겠습니까. 주설란은 그제야 알았다는 듯 표정이 매우 어두웠다. 과연 그렇군요. 심작이가 나서며 입을 떼었다. 그렇지만 아까 천옥이 벽에다 망산의 얘기를 쓰지 않았습니까. 소부리는 심작이의 말을 듣자 약간 생각하더니 갑자기 손바닥을 쳤다. 알았다. 그들은 내일 사람을 교환하자고 해놓고도 공로형을 망산까지 유인한 이유는 바로 우리 전부가 망산으로 달려가기를 바라고 했었던 일이었다. 심작이는 소구리의 말뜻을 알아차린 듯 크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군요. 그리고 나서 그들은 망산에다 함정을 설치해 우리를 그들의 함정에 빠지면 촉으로 달려와 자기네 패들의 사람들을 구하려고 하는 속셈이 되는군요. 하지만 촌옥이 남긴 글은 소구리는 얼핏 그에게 시선을 던지며 대꾸했다. 그것은 아마 그들이 일부러 한 짓일 거요. 심작이는 어떻게 할 줄을 몰라 고개를 갸웃거리더니 매우 초조한 듯 말했다. 그래도 우리는 사람들을 구출해 내야 되지 않습니까? 속이고 속는 자. 그러나 뜻밖에도 소구리는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그건 안 돼요. 내가 한 얘기는 그런 뜻이 아니요. 소구리가 다시 이렇게 말하자. 공룡자는 답답한 마음에 참지 못하고 대뜸 물었다. 하지만 조금 전 손호영은 그들이 함정을 설치하고 우리를 기다린다고 하지 않았소. 소구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소. 그들이 함정을 설치해 우리를 기다린다는 것은 틀림없는 일이요. 그러나 그들 자신도 함정으로 우리를 감동시킬 수 없다는 사실을 더욱 잘 알고 있을 기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또 다른 속임수를 쓰려고 하는 것이요. 심자 귀가 물었다. 무엇입니까? 하지만 소구리는 그의 물음에는 백구도 없이 주설란 귀에다 무엇인가 몇 마디 했다. 그러자 주설란 매우 기뻐 했다. 소호범 님의 말씀이 맞아요. 그러면 우린 어떻게 해야 하죠? 소구리는 희죽 대며 어깨를 들썩였다. 그거야 간단합니다. 우리는 다만 그들의 속임수에 빠진 척만 되고는 다시 몇 사람의 개 무엇인가 얘기를 했다. 심자 귀는 금색 안색이 밝아지더니 크게 고개를 끄덕였다. 좋소 그 방법이야말로 정말 고명합니다. 공영자도 고개를 끄덕였다. 하하 그런 개교는 손호영 한 사람만이 생각해낼 수 있을 겁니다. 흑석 도주는 질 세라 엄지 손가락을 세우며 거들었다. 소호법 은 정말 강호의 기인이시 구려. 이때 주설란이 자리에서 일어서며 서둘렀다. 시간이 얼마 없으니 우리는 빨리 가야 합니다. 하고는 뒤에 있는 시녀에게 즉시 명령을 내렸다. 영춘 너는 가서 빨리 두영 덜어 나오라고 해라. 영춘이 대답을 하고 물러간지 얼마 되지 않아 두경강이 들어오며 물었다. 부인 무슨 군부이신지요. 주설란은 즉시 명령을 내렸다. 적장들은 이미 초공자 남매와 즉시 망산으로 가야하니 두총관은 잡혀있는 잔당들을 신대협과 정대협께 맡기고 함께 가야겠습니다. 두경강은 즉시 대답했다. 알겠습니다. 부인 그리고는 정첩푸를 향해 말했다. 정로형 연례 명예 적들은 전부 앞방에 있으니 형제를 따라오십시오. 알겠소. 두 사람은 총총히 밖으로 나갔다. 다시 얼마 되지 않아 두경강이 돌아오며 보고를 올린다. 적당들은 벌써 정로형 께 넘겼습니다. 주설란은 즉시 객청 밖으로 나섰다. 알았소. 그럼 우리는 이제 갑시다. 이어 공룡자와 소구리도 따라 일어났다. 흑석도주도 동시에 일어나며 열두명의 제자에게 매우 격분한 어조로 일렀다. 자 우리도 함께 망산으로 가서 망산문을 숯밭으로 만들어버리자. 그러자 열두명의 문인들은 동시에 힘차게 대답했다. 예 알겠습니다. 흑석도주는 다시 주설란의 옆으로 비켜서며 약간 허리를 굽혔다. 부인 먼저 가십시오. 주설란은 가볍게 웃으며 사양했다. 아닙니다. 도주님께서는 멀리서 오신 손님이니 먼저 앞장을 서셔야 하지요. 그러자 흑석도주는 더 이상 얘를 차리지 않고 열두명의 문인을 데리고 앞장서서 밖으로 나갔다. 주설란과 공룡자 소구리 부경강도 뒤따라 나왔고 그들 뒤에 있던 4명의 신여들도 즉시 줄을 지어 초구 밖으로 나왔다. 이들은 초구를 나서자 즉시 두패로 갈라져 경공을 시전의 번개처럼 망산을 향해 달렸다. 한편 옥정 난군 심적이는 주설란과 흑석도주 등의 사람들이 모두 사라지자 신여를 시켜 초구에 있는 모든 장안들은 전부 대청 앞으로 집합하라고 일렀다. 당신네들은 전부 이 초구 안의 사람들입니까? 그러자 장안들은 즉시 일제히 소리쳐 예 그렇습니다. 심작이는 이들이 모두 거침없이 대답하자 빗짐을 지더니 다시 큰 목소리로 외쳤다. 좋소. 여러분이 모두 이 초구 안의 사람이라니 나는 믿고 여러분에게 한 가지의 사실을 알려주겠소. 그것은 바로 놀랍게도 이 초구의 총관인 초복이 가증스럽게도 마의교와 손을 잡고 초공자와 낭자를 납치해갔다는 말이오. 심작이의 말이 끝나자 장안들 사이에는 즉시 동요가 일었다. 심작이는 그들의 동요를 가라앉히며 다시 입을 열었다. 여러분 당황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맹주 부인께서 사람들을 구하려 망산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초구에는 나와 정로영이 남아있으니 여러분께서는 평상시대로 원래의 위치로 돌아가 망을 보시기만 하십시오. 그리고 만약 적을 발견하면 신호를 보내십시오. 웅성거리던 장안들은 다시 힘있게 대답했다. 명심하겠습니다. 심작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손을 들어 가리켰다. 좋소 그럼 여러분께서는 돌아가 각자 자기의 자리를 지켜주십시오. 장안들은 즉시 일제히 대답을 한 후 각자의 초소로 돌아갔다. 심작이는 그들이 재빨리 움직이자 극히 만족하게 웃으며 허리춤에 차고 있는 옥적을 만지며 앞으로 걸어갔다. 심작이는 왼쪽 마당으로 가서 두경강의 밑에 있는 홍채문의 군사들을 보자 마음속으로 감탄을 금치 못했다. 그렇구나. 어쩐지 홍채문이 강호상에서 20여 년 간이나 명성을 날리는가 했더니 과연 이 무사들만 보더라도 잘 알겠구나. 참으로 훌륭한 수화들이다. 홍채문의 무사들은 심작이가 오는 것을 보자 일제히 허리를 굽혀 예를 올렸다. 심작이 도 웃으며 그들에게 답례를 했다. 심작이가 마음이 매우 흔쾌한 것을 느끼며 배청으로 들어가니 정첩푸 가 쌍줄을 든 채 앉아 있었다. 정첩푸 는 심작이가 들어오자 즉시 자리에서 일어나며 물었다. 심로 때 다 배치를 시켰습니까 심작이는 약간의 흥분을 아직 누르지 못해 홍조띈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다. 예 다 배치를 시켰소 그런데 지금 나는 평소부터 초구의 장안들을 보고 훌륭하다고 느껴왔지만 오늘 두노영이 통솔하는 홍채문의 무사들을 보고 과연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과연 강호상에서 홍채문파가 20여 년 간이나 이름을 날릴 만하더군요. 정첩푸 역시 고개를 끄덕였다. 심영의 말씀이 맞소 나도 벌써부터 그렇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말한 정첩푸 갑자기 주위를 벌써 밝아오려고 하는데 아직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으니 아마 손오영의 추측이 틀린 것 같소 심자기가 무엇이라고 말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일진의 야릇한 향기가 풍기는 것이 아닌가 그러자 바로 앞에 턱에 걸려있는 한 폭 의 그림에서 흰색의 연기가 은은하게 뿜어져 나오는 것이 아닌가 심자기는 이 광경을 보자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냉소를 치며 전음 인밀로 즉시 정첩후 에게 말했다 정형 때는 왔소 빨리 쓰러지는 척하시오 하고는 하품을 길게 하더니 서서히 땅으로 쓰러졌다 정첩후 역시 그의 말을 듣고 하품을 하며 땅에 쓰러졌다 지금 두 사람은 입에 전부 다 소부리가 준 환원단을 물고 있기 때문에 미호냥 따위는 두려워 하지 않았다 두 사람은 또한 고수답게 쓰러질 때도 즉시 일어날 수 있는 곧 하나의 구멍이 나타났다 그러자 그 구멍에서 53가량의 얼굴이 네모지고 눈썹이 짙은 대안이 비어나왔다 이 사람은 꽃무늬가 수노인 장포를 입고 허리에는 또한 띠를 메고 있으며 바로 정주 상협의 정첩후 와 똑같았다 정첩후 는 가만히 실눈을 뜨고 이 사람을 쳐다보다가 마음속으로 경악을 금치 못했다 정말 나와 똑같이 변장을 했구나 하고 중얼거리며 여전히 실눈을 은 체 같자 정첩후 의 거동을 세밀히 주시하기 시작했다 이때 같자 정첩후 는 땅에 쓰러져 있는 정첩후를 보더니 싸늘한 미소만 홀림뿐 아무런 소리도 없이 그냥 밖으로 걸어나갔다 정첩후 는 이 광경을 보자 어리둥절하여 암암리에 중얼거렸다 12명의 잔당들은 전부 상방 속에 있는데 구하려 가지 않고 밖으로 나가서 무엇을 하려는 것인가 같자 정첩후 는 밖으로 나가더니 큰소리로 떠들기 시작했다 자 여러 형제들은 잘 들으시오 지금이 사경이니 앞으로 일경만 지나면 곧 낙이 밝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때가 제일 적막한 때니 분명 마이교의 사람들이 아마 우리에게 잡혀온 자기 소카드를 구해내려고 할 것이오 더구나 아까 맹주 부인 등의 사람들이 망산으로 갔으니 우리의 초구는 텀빈 것과 다를 바 없소 그러니 여러분께는 특별히 매우 신중을 기해 조심을 해주길 바라며 또한 각자의 위치를 잘 지켜 함부로 떠나지 마십시오 그리고 적이 나타나면 나와 심로 때 둘이서 상대 하겠으니 걱정을 마시오 이때 땅에 쓰러져 있는 정첩후 는 마당에 실입해 있던 홍채문의 문화인들은 정말로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지 못하고 일제히 대답했다 가짜 정첩후는 일장연설을 마치자 즉시 대청 안으로 되돌아오더니 구멍이 있는 곳을 향해 낮은 소리로 말했다 자 금모모 리나우시오 그러자 구멍 속에서 초옥지를 위해 머리를 빗겨주던 청인호부가 나타났다 신형주의 계책이 확실히 대담합니다 그럼 우리는 시간이 없으니 빨리 사람들을 구하러 갑시다 하고 두 사람은 즉시 오른쪽의 사람을 향해 걸어갔다 이때 가짜 정첩후가 생각난 듯 묻는다 변노도 그들에게 잡혀갔습니까 금모모가 걸어가다 말고 걸음을 멈추고 의미심장하게 물었다 변노가 누구인지 알고 있소 가짜 정첩후는 멋쩍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소카는 잘 모르겠습니다 금모모는 다시 걸음을 재촉하며 딱 잘라 말했다 그렇다면 더 이상 묻지 마시오 가짜 정첩후는 고개를 숙이며 즉시 대답했다 예 알겠습니다 금모모는 심자기의 옆에 오자 갑자기 걸음을 멈추더니 분한 듯 격한 어조로 소리쳤다 우리는 이놈이 백소교인 줄 알고 있었는데 생각지도 않게 우리를 속이고 비밀을 누설시켰으니 내 이놈을 그냥 하더니 말도 채 맺지 않고 심자기에게 즉시 발길질을 가했다 심자기는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먹기로 반항도 못하고 발길 세차대를 받지 않을 수 없었다 하지만 금모모는 짧은 시간에 사람들을 구해야 하기 때문에 다행히도 심자기에게 더 이상 발길질을 하지 않고 상방쪽을 향해 걸어갔다 상방은 원래 잠그지 않았기 때문에 금모모는 힘들이지 않고 손쉽게 방문을 열고 화습자를 켰다 왕사주 빨리 따라오시오 그러자 가짜 정첩푸는 즉시 뒤따라 갔다 정첩푸는 두 사람이 들어간 것을 보자 즉시 전음인밀로 중얼거렸다 심로 때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심자기 역시 전음인밀로 말을 받았다 이 일은 과연 손오영의 뜻대로 되었으니 우리는 원래의 계획대로 실천합시다 이때 상방으로 들어간 금모모는 즉시 가짜 초옥제 앞으로 걸어가 그녀의 몸에 걸린 혈도를 풀어주었다 가짜 초옥제는 눈을 뜨자마자 반가운 듯 즉시 물었다 당신은 어떻게 해서 들어왔어요 금모모는 낮게 웃으며 말했다 칠랑자 신영주께서는 벌써 오셔서 지금 망산에 계십니다 신영주께서는 여기 있는 사람들을 망산으로 유인한 다음에 그들이 떠나는 즉시 사람들을 구하라고 했지요 가짜 초옥제는 고개를 끄덕이더니 짧은 시는 소리와 함께 정첩푸를 주시했다 그러자 금모모는 얼른 정색을 하며 꾸짖뜯 같자 정첩푸에게 말했다 왕사주 어찌 향주를 보내고 인사를 안는 거요 그러자 같자 정첩푸는 멍청해지다가 다시 눈을 황소 눈알만하게 뜨고는 떠든대며 물었다 이 이분이 바로 변노 입니까 하고는 즉시 허리를 굽히며 다시 떠듬거렸다 소소인 왕사주 향주께 인사드리옵니다 원래 이들이 말하는 변노는 젊은 낭자였다 그녀의 진짜 신분은 바로 향주였던 것이다 자 우리에겐 시간이 얼마 없으니 빨리 이들의 혈도를 풀어주시오 그러자 금모모는 머리를 극적이며 잊어버렸다는 듯 어색하게 웃었다 참 얘기에 정신을 팔려 잊을 뻔했군요 그러더니 같자 정첩푸를 향해 지시를 했다 자 빨리 가서 저 사람들의 혈도를 풀어주시오 하면서 금모모는 가짜 양수군의 혈도를 풀어주었다 생포 가짜 정첩푸는 즉시 대답을 하고는 가짜 제갈맹 초승생 금화상 등 여러 사람의 혈도를 일제히 풀어주었다 그러자 가짜 초옥지가 여러 사람을 향해 손짓을 했다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어서 갑시다 옆에 있던 금모모가 급히 앞으로 나서며 입을 열었다 칠랑자 잠깐만 이 늙은이가 길을 인도 하겠습니다 말을 끝낸과 동시에 그는 화습자를 높이 치켜들고 앞장을 섰다 금모모의 뒤를 따라가고 있던 가짜 초옥지가 심작이와 정첩푸 두 사람이 쓰러져 있는 것을 보자 미간을 찌푸리며 급히 말을 저었다 이들 두 사람은 죽어 있는 것이요 아니면 살아 있나요 금모모는 급히 몸을 돌리며 공손히 대답을 했다 아마 미양을 맡은 것 같습니다 하고는 동시에 가짜 초복을 주시하더니 쓰러져 있는 두 사람을 향해 손짓을 했다 한대교 자네가 가서 저들을 없애버리게 가짜 초복이 대답을 하고 급히 달려가려고 할 때 가짜 초옥지가 나서며 손을 흔들었다 잠깐 말을 들어보시오 금모모가 어리둥절하는 표정을 지으며 급히 물었다 칠랑자 이 두 사람은 가짜 초옥지는 미간을 잔뜩 지푸리며 말을 가로챘다 없애버리기 전에 데리고 가서 얘기를 하는 것이 어떻겠소 그렇게 말한 그녀는 가짜 초복을 향해 붕구를 하고 즉시 객청 밖을 향해 나갔다 이때 금모모가 초옥지의 뒤를 급히 따라가더니 큰 소리로 외쳤다 칠랑자 우리 지하 통로로 해서 나가는 것이 어떻겠소 가짜 초옥지는 주위를 한번 휘둘러보더니 궁금한 듯 물었다 밖에 누가 오기라도 했단 말이오 금모모는 정색을 하며 나직하게 대답을 했다 예 밖에는 홍채문의 무사들과 초부의 장안들이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짜 초옥지는 냉랭하게 코웃음을 치며 고개를 가로 저었다 흥 그까짓 놈들이 지켜봐야 용이 없지 우리는 정면으로 떳떳하게 나갑시다 금모모는 여전히 앞을 가로 막으며 급히 손을 흔들었다 절대로 안됩니다 날도 밝아오려고 하니 우리는 될 수 있는 대로 지하 통로를 이용해서 간단하게 빠져나가는 편이 좋을 것입니다 또 지하 통로를 이용해서 나가는 것이 훨씬 빠르지요 가짜 초옥지는 날카로운 눈초리로 금모모모를 노려볼 뿐 더 이상 얘기를 하지 않았다 금모모는 좀 멋적은 등머리를 극적이며 둘러맨 4명의 장안들은 즉시 벽 사이에 있는 틈을 향해 걸어갔다 잇따라 금모모는 초옥지를 위해 화습자를 치켜들고 길을 비친다 나머지 사람들 역시 아무 소리도 하지 않고 길을 따라 통로 안으로 걸어 들어갔다 약 2일 정도의 긴 통로를 순식간에 지나고 일행은 벌써 하나의 넓은 객실에 당도했다 이때 가짜 초옥지는 조금도 주저함이 없이 의자에 앉았다 금모모는 가짜 초옥지를 주시하며 미간을 약간 찌푸렸다 칠랑자 날이 밝아오려고 하는데 우리는 가짜 초옥지는 그의 말이 채끝 나기도 전에 입을 열었다 금모모는 좀 멋쩍은 뜻얼굴을 붉히며 다시 울었다 하지만 낭자 신영주 께서는 가짜 초옥지는 여전히 그를 무섭게 노려보며 냉소를 쳤다 흥 신영주 금모모는 그의 말투를 듣고 즉시 신영주 와 사이가 나쁘다는 것을 직감할 수가 있었다 금모모는 다시 빙긋이 웃으며 나직하게 말했다 이 늙은이가 올 때에 신영주 께서는 저에게 낭자를 구출해 낸 다음 속히 돌아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가짜 초옥지는 여전히 냉랭하게 코웃음을 치며 날카롭게 쏘아붙였다 흥 그렇다면 이곳의 책임자가 신영주란 말이오 금모모는 급히 고개를 저으며 반문을 했다 아닙니다 칠랑자께서는 도대체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가짜 초옥지는 알았다는 듯이 고개를 한두 번 끄덕였다 그렇다면 나는 여기에서 몇 가지 일을 물어보아야 겠소 말을 마치자 그녀는 한쪽에 서있던 가짜 정첩푸를 불렀다 여보시오 왕사주 가짜 정첩푸는 고개를 돌리며 급히 허리를 굽혔다 예 부르셨습니까 가짜 초옥지는 정첩푸를 주시하며 언성을 높였다 당신은 신영주를 몇 해나 따라다녔소 가짜 정첩푸는 고개를 가로 저으며 공손히 대답을 했다 속하는 마이교의 문화로서 한 번도 신영주를 따라다닌 적이 없습니다 가짜 초옥지는 가짜 정첩푸를 예리한 눈초리로 쏘아보며 냉랭하게 코웃음을 쳤다 흥 이놈 내 앞에서 감히 거짓말을 하다니 가짜 정첩푸는 급히 손을 저으며 입을 열었다 절대로 거짓말이 아닙니다 향주 자세히 살펴보십시오 옆에서 묵묵히 듣고 있던 금모모가 나서며 한마디 덧붙였다 칠랑자 왕사주의 말이 맞습니다 그는 마이교의 사람으로서 한대규가 데리고 들어왔었습니다 가짜 초옥지가 어이가 없다는 듯 미소를 머금은 체가짜 정첩푸를 노려보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다 당신까지도 그에게 속았단 말이오 그는 바로 신교교가 보냈으며 나를 감시하라는 명령을 받았을 것이오 금모모는 이 말을 듣자 한동안 멍청해지며 말을 잊지 못했다 예 신 신교교가 가짜 초옥지는 미간을 찌푸리며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신교교 그년이 무엇 때문에 나를 감시하기 위해서 사람을 보냈지 가짜 정첩푸는 안색이 새파랗게 변한 채 벌써 무릎을 끌고 있었다 향주 절대로 절대로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가짜 초옥지는 눈썹을 치켜세우며 고함을 질렀다 닥쳐 왕사주 너 이놈 그렇다면 정말로 한대규가 너를 데리고 들어왔단 말이냐 가짜 정첩푸는 한대규를 힐끗 쳐다보더니 허리를 굽신거렸다 예 예 소카와 한대규는 전에 마이교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가짜 초옥지는 여러 사람들을 주시하더니 냉랭하게 물었다 당신은 누가 나에게 그런 비밀을 밝혀주었는지 알고 있소 가짜 정첩푸는 고개를 설레설레 저으며 급급히 입을 열었다 잘 모르겠습니다 어서 말씀해 보십시오 가짜 초옥지는 맨 뒤에 서있는 한대귀를 가리키며 갑자기 큰소리로 웃어져 쳤다 호호호 호호호호 너의 비밀을 나에게 말해준 사람은 비로 한대규다 이제야 알겠느냐 그는 자기 자신까지도 발각이 날까봐 미리 나한테 사실을 얘기해 주었다 이놈 그래도 거짓말을 하느냐 가짜 정첩푸는 고개를 돌려 가짜 초복을 노려보며 큰소리로 외쳤다 한영 어떻게 그런 거짓말을 함부로 할 수가 있단 말이오 가짜 초옥지는 가짜 초복을 주시하며 원성을 높였다 한대규 무엇을 하고 있는가 어서 말해보아라 가짜 초복은 급히 무릎을 꿇은 채 천천히 입을 열었다 소카의 말은 모두 사실입니다 바로 그저께 밤에 황사주가 말하기를 자기는 신영주께서 보낸 사람이라고 저에게 분명히 얘기를 해주었지요 뿐만 아니라 중요한 목적은 향주의 행동을 감시 가짜 정첩푸는 여전히 가짜 초복을 노려보며 말을 가로챘다 한대규 무엇 때문에 거짓말을 하고 있느냐 가짜 초옥지는 여러 사람들을 향해 큰소리로 외쳤다 왕사주 너 이놈 감히 내 앞에서 큰소리로 떠들다니 여봐라 어서 저놈을 처치해 버려라 가짜 정첩푸는 급히 손을 흔들며 미친듯이 울부짖었다 향주 정말로 억울합니다 너무나 억울합니다 이때 가짜 정첩푸를 주시하고 있던 가짜 금화상이 한걸은 다가서며 그의 견정혈을 잡더니 버럭 고함을 질렀다 이놈 그처럼 거짓말을 하고서도 무엇이 억울하단 말이냐 말이 끝나는 것과 동시에 그는 가짜 정첩푸의 사열을 힘껏 질렀다 순간 으악 하는 처절한 비명소리와 함께 가짜 정첩푸는 그 자리에서 힘없이 쓰러져버렸다 가짜 초옥지는 유심히 지켜보고 있던 금모모를 향해 물었다 금모모 왕사족과 죽은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소 금모모는 가벼운 탄식을 하며 천천히 입을 열었다 신영주께서 그처럼 비겁한 짓을 하셨으니 칠랑자를 탓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상삼성이 그를 단숨에 죽여버렸으니 대체 무엇 때문에 칠랑자를 감시하라고 했는지 물어볼 수가 없게 되었군요 가짜 초옥지는 냉랭하게 코웃음을 치며 혼잣말을 중얼거렸다 물어보나마나 신규교 그년의 수작에 불과하지 이때 가짜 금화상이 금모모 의 곁으로 다가서며 폭건을 했다 금모모 용서하시오 이것은 향주의 뜻이었지 저의 뜻은 절대로 아니었소 금모모는 안색이 약간 변하였으나 얼른 고개를 가로 주었다 왕사족과 죽은 것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다고 그런 소리를 하시오 가짜 금화상은 긴그시 웃으며 나직하게 말을 이었다 그렇다면 더욱 잘됐소 하지만 듣자하니 왕사주는 당신의 수양아들이라 하던데 금모모는 표정을 굳히며 급히 그의 말을 가로챘다 상상성 당신은 지금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고 있소 가짜 금화상은 음산하게 웃으며 반문을 했다 금모모 무엇 때문에 그처럼 화를 내시오 당신이 왕사주를 수양아들로 삼았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인데 무엇 때문에 저의 말이 틀린 것처럼 말하시오 금모모는 화를 벌컥 내며 날카롭게 물었다 뭐라고 너 왜 다른 사람도 알고 있단 말이냐 가짜 금화상은 멋쩍은 듣가짜 제갈명 초승생 등 여러 사람을 가리키며 희죽이 웃었다 지금 여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한번 물어보시오 금모모는 급히 고개를 돌려 여러 사람을 향해 물었다 여러분 지금 상상성이 한 말이 맞았소 여러 사람들이 서로의 얼굴만 쳐다보고 있을 때 가짜 초승생이 웃으며 나섰다 그렇소 왕사주가 우리에게 친히 가르쳐 주었소 금모모는 우라가 치밀어 오르는 듯 이를 갈아붙이며 큰소리로 외쳤다 이 죽일 같은 이라고 그런 말을 함부로 지껄이고 다니다니 이때 옆에서 묵묵히 듣고 있던 가짜 초옥지가 나서며 냉소를 죽일놈 같은 이라고 그런 말을 함부로 지껄이고 다니다니 이때 옆에서 묵묵히 듣고 있던 가짜 초옥지가 나서며 냉소를 날렸다 금모모 신교교 그년이 당신에게 무슨 호의를 베푼다고 하기에 나를 이용하려고 했었소 금모모는 이 말을 듣자 몹시 불쾌한 듯 미간을 지푸리며 반문을 했다 칠랑자 대체 무슨 말을 그렇게 하십니까 가짜 초옥지는 여전히 남에게 들었소 금모모는 안색이 획 변하여 그녀를 주시하더니 다그쳐 물었다 칠랑자 께서는 남의 말을 믿고 이 늙은이와 상대를 할 생각입니까 가짜 초옥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내뱉듯이 말했다 그렇소 내가 먼저 선수를 쳐야 하겠어요 금모모는 안색이 새파랗게 변하여 큰소리로 외쳤다 옥지 이 늙은이가 너를 기르고 또 교주의 문화로 끌어들였던 일을 벌써 잊었느냐 여러 사람들은 그가 옥지라고 부르는 소리를 듣자 초옥지는 적이 변장을 한 것이 아니라 진짜 초승생의 누이 동생 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다 이때 초옥지가 갑자기 큰소리로 웃어져 치며 냉랭하게 말을 받았다 호호호 나는 초옥지가 아니다 말을 끝낸과 동시에 가짜 초옥지는 얼굴에서 한장의 얇은 인피명구를 벗었다 잊지 못했다 아 아니다 당신은 주설라는 소리 없이 웃으며 금모모를 향해 나직이 물었다 바로 이 순간 객청 안에 있던 여러 사람들도 제각기 명구를 벗기 시작했다 원래 가짜 제갈명은 강승무가 변장을 했던 것이며 가짜 금화상은 소부리가 변장을 했고 두경강은 초승생으로 변장을 했던 것이다 뿐만 아니라 가짜 초복은 홍채문에 있는 하나의 두목이 변장을 했으며 가짜 쓰러져있던 심작이와 정첩 후 두사람도 즉시 일어났다 여기다 여덟명의 장안들까지도 홍채문의 무사들이 변장을 했던 것이다 이때 금모모는 완전히 속았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오른손을 즉시 품속에 집어 넣더니 더듬거리기 시작했다 금모모의 행동을 유심히 주시하고 있던 소부리가 희죽이 웃으며 나직히 반문한다 금모모 아무리 찾아보아도 소용이 없을 것이요 이 늙은이가 여기에 있는데 아직도 당신의 품속에 있을 리가 있겠소 말을 마치는 것과 동시에 품속에서 하나의 구공항 공침통을 꺼내 금모모에게 보이며 말을 계속했다 이 물건은 아직도 독이 있는 것 같아 무명도를 상대할 때 쓸 생각이요 그리고는 다시 희죽 웃으며 품속에 집어넣었다 금모모는 하는 수 없이 가벼운 탄식을 하더니 큰소리로 물었다 당신네들 도대체 어떻게 할 작정이요 묵묵히 지켜보고 있던 주설란이 옆에 있는 의자를 가리키며 부드럽게 말을 이었다 몇 가지 물어볼 것이 있으니 좀 앉으세요 금모모는 잠시 주저하는가 싶더니 의자에 앉으며 궁금한 듯 물었다 무엇을 물어보려고 하시오 주설란은 정색을 하며 금모모모를 한동안 주시하더니 단호하게 물었다 당신은 무명도에서 나온 사람이요 금모모는 어이가 없다는 듯 실소를 터뜨리며 빈정거렸다 후후 그런 것을 물어볼 필요도 없을 것 같은데 옆에서 듣고 있던 부경강이 나서며 더럽 고함을 질렀다 이 늙은이야 냉조 부인께서 물어보시는데 어찌 그처럼 버릇없이 대답을 하느냐 만약 한마디라도 거짓말을 한다면 내가 가만 놔두지 않겠다 알았느냐 흥 금모모는 부경강을 노려보며 코웃음을 쳤을 뿐 더 이상 얘기를 꺼내지 않았다 구이우고 이때 주설란이 다시 금모모를 향해 큰소리로 물었다 당신이 초옥지를 흑영도주의 문화로 끌여드렸나요 금모모는 고개를 끄덕이며 체념한 듯 순순히 대답했다 그렇소 그는 교주의 밑에 있는 십여명의 여제자 중에서 일곱번째였소 주설란은 알았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물었다 그녀의 오빠도 무명도의 사람인가요 금모모가 고개를 가로 흔들자 옆에 듣고 있던 소구리가 나서며 언성을 높였다 잠깐 저 늙은이가 또 거짓말을 하고 있소 그는 원래부터 초옥지가 아니었소 금모모는 두 눈을 휘둥그럽게는 채 급히 물었다 초옥지가 아니라면 대체 누구란 말이오 소구리는 길게 한숨을 내쉬며 천천히 입을 열었다 여러 사람들이 그에게 변노라고 했으니 변가가 있어야 맞지 않소 또 다시 옆에서 듣고 있던 부경강이 냉랭하게 코웃음을 치며 큰소리로 외쳤다 흥 이 늙은이는 따끔한 맛을 보여주지 않으면 사실대로 얘기를 할 것 같지가 않구나 이때 주설란이 금모모를 향해 나직이 말했다 금모모 당신은 사실대로 얘기를 하는 것이 좋을 것이에요 금모모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잠시 말이 없더니 얼마 후에 선뜻 입을 열었다 초옥지로 변장을 한 사람은 바로 변홍령 이라고 합니다 주설라는 안색이 갑자기 변하여 다그쳐 물었다 그렇다면 진짜 초옥지는 어디에 있단 말이오 3년 전에 이미 죽었소 옆에서 묵묵히 듣고 있던 심작위가 미간을 지푸리며 언성을 높였다 그렇다면 십자도 초악구 역시 당신네들이 죽였단 말이오 금모모가 고개를 끄덕이자 주설라는 다시 궁금한 듯 물었다 하지만 변홍령 은 무슨 임무를 띠고 여기에 왔나요 금모모는 입술을 지그시 깨물며 나직하게 대답을 했다 칠랑자는 하남지구에 있는 강문 각파의 행동을 감시하려고 왔소 흥 그렇다면 당신은 무엇 때문에 왔소 금모모는 갑자기 만면에 웃음을 띠며 언성을 높였다 나 역시 명령을 받고 칠랑자를 협조하고 있을 뿐이요 말을 끝내마 동시에 열 손가락을 갈키처럼 세우더니 주설란의 앞가슴을 향해 번개처럼 잡아왔다 금모모의 행동을 극히 빨랐으며 그녀는 주설란이 무방비한 상태에서 잡히게 되면 나머지 사람들도 하는 수 없이 자기를 그냥 돌려보낼 것이라는 계산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주설란은 조금도 움직이지 않은 채 여전히 의자에 앉아있을 뿐이었다 이렇게 되자 금모모는 마음속으로 환호를 올리며 생각을 굴렸다 맹주 부인의 실력도 이제 보니 별로 신통치가 않았구나 하는 생각을 할 때 그의 열 손가락은 허공을 잡고 말았다 하지만 주설란은 여전히 금모모 앞에 태연스럽게 서있었다 이때 금모모가 다시 공격을 하려는 순간 주설란은 벌써 그의 세군데 혈도를 찔렀다 순간 털썩 하는 여러 사람들을 향해 당그시 웃으며 조용히 말을 꺼냈다 이제는 됐어요 자 이렇게 있지만 말고 어서 가요 여러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이고 있을 때 심자기가 소부리를 주시하며 진지하게 입을 열었다 손호형 우리는 죽은 척하고 그들로 분장을 해서 망산으로 쳐들어 갑시다 이때 주설란이 땅에 쓰러져 있는 금모모를 가리키며 여러 사람을 하나씩 주시했다 하지만 대체 누가 금모모로 변장을 하지요 심자기가 소구리를 한동안 주시하더니 빙긋이 웃었다 손호형 노형의 체격이 이 노파와 비슷하오 또한 제가 보기에는 금모모가 비록 변홍령의 녹화이긴 할지라도 사실 무명도에서 변홍령을 감시하라고 한 것 같소 그렇기 때문에 그의 직위도 보통이 아닐 것 같으니 손호형께서 담당을 하시는 것이 마땅할 것 같소 소구리는 냉랭하게 코웃음을 치며 반문을 했다 흥 그렇다면 당신은 무엇 때문에 노파로 변장을 하지 않으려고 하오 심자기는 갑자기 큰소리로 웃어져 치며 말을 받았다 만약 저의 체격이 금모모와 비슷하다면 무엇 때문에 손호형에게 변장을 하라고 하겠소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주설란이 갑자기 큰소리로 웃어져 쳤다 호호호 소호법의 체격은 확실히 금모모와 비슷해요 하기사 이 노파의 음성은 이 늙은이만이 흉내를 낼 수가 있지 주설란이 손뼉을 치며 경악을 금치 못하고 말한다 맞았어요 소호법의 음성은 정말 똑같아요 소부리가 좀 멋쩍은 듯 가볍게 웃자 심자기가 나서며 한마디 덧붙였다 이것은 손호형의 본직입니다 도둑이 되려면 첫째로 남의 흉내를 잘 내야만 하지요 하물며 손호형께서는 주설란이 정색을 하며 급히 말을 가로챘다 이제 그만 얘기를 해요 시간이 없으니 우리는 말리 가도록 하고 소호법은 빨리 변장을 하세요 소구리는 알았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이며 나직하게 투덜거렸다 이 늙은이는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노파로 변장하기는 처음인데 참으로 재수가 없으려니까 심자기는 여전히 만면에 웃음을 끼며 입을 열었다 노파로 변장을 하는 것이 달개 울음소리가 개짖는 소리를 내는 것보다 더 낫지 않소 소구리는 고개를 끄덕이며 내뱉듯이 말했다 좋소 좋아 당신도 나에게 언젠가는 혼이 좀 날거요 여기까지 얘기를 하고 소구리는 영춘을 한번 쳐다보더니 노파를 향해 손짓을 했다 낭자 저 노파의 옷을 좀 벗겨주시오 영춘은 대답을 하더니 급히 금모모의 곁으로 다가가 남색 옷을 벗겼다 이때 소구리는 품속에서 한 장의 명구를 꺼내더니 금모모의 얼굴에 대고 역용 약물과 함께 한동안 문지른 다음 자기의 얼굴에 씌웠다 또한 금모모의 두건을 벗겨 자기가 쓰고 비녀 등 물건들도 모두 자기가 지냈다 금모모의 모습으로 변한 소구리를 한동안 주시하고 있던 심작이가 갑자기 큰소리로 웃어져 쳤다 허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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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 소노형이 하고 있는 치장들은 적어도 수십냥의 은자가 될 것 같은데 좋지 않소 소구리는 어이가 없다는 듯 실소를 머금은 채 가벼운 탄식을 했다 하지만 아깝게도 지금 내가 치장을 하고 있는 물건들은 모두 독금을 한 게요 금모모가 입고 남색 옷을 입었다 소구리는 눈 깜짝할 사이에 금모모로 변장을 했다. 그리고는 소매자락과 장삼 등을 약간 잡아내리고 몇 걸음 걸어가더니 주설란을 향해 신듯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이 노파가 부인을 위해 길을 인도하겠소. 여러 사람들을 소구리의 이같은 행동에 손뼉을 치며 큰소리로 웃어져 쳤다. 주설란은 또다시 심작이 정첩 후 등 두 사람을 향해 말을 꺼냈다. 심대협 정대협 두 분께서도 다시 수고를 해주셔야겠습니다. 옆에서 듣고 있던 소구리가 희죽이 웃으며 한마디 덧붙였다. 그렇습니다. 진짜처럼 행세하려면 그들의 혈도를 찔러야 합니다. 주설란은 손을 흔들며 갑자기 큰소리로 웃음을 터뜨렸다. 호호호 그럴 필요까지는 없어요. 혈도를 제압당한 사람처럼 행세만 하면 되어요. 소구리는 어깨를 들먹거리며 심작이를 향해 말을 했다. 심롯대. 만약 부인께서 그런 말씀을 하지 않았더라면 이 늙은이는 즉시 당신의 혈도를 찔러 두서너 시간동안 고통을 겪게 하려고 했소. 심작이는 소구리와 주설란을 한 번씩 주시하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다. 손호형 그 말은 틀렸소. 저는 금화상으로 변장을 해야 하고 정로형은 왕사주로 변장을 해야만 이치에 맞소. 소구리가 고개를 끄덕일 때 주설란이 자리에서 일어서며 여러 사람을 향해 음성을 높였다. 그들에게 금모모를 지하 석실로 보내라고 해요. 그리고 우리는 어서 가도록 합시다. 이때 이미 날은 완전히 밝은 것 같았다. 주설란이 앞장을 선 채 일행은 망산을 향해 떠났다. 망산은 위치가 북쪽에 있기 때문에 북망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망산의 유명교주 주우천의 소굴은 빗산의 구유곡에 자리잡고 있었다. 그곳은 지세가 험악했기 때문에 사람의 왕래가 극히 드물었다. 특히 유명교가 온 이후부터는 사람들이 감히 얼심도 하지 못했다. 이때 금모모로 변장을 한 소구리가 앞장을 섰다. 소구리의 뒤에는 변홍령으로 변장을 한 주설랑과 왕사주로 변장을 한 두경강가짜 제갈명으로 변장을 한 당승무 초복한대기로 변장을 한 홍채문의 두목양수군으로 변장을 한 영춘 여덟 명의 장정들로 변장을 한 홍채문의 무사들이 따르고 있었다. 이때 소구리가 걸음을 멈추고 사방을 두루 살피는 순간. 쌩 하는 소리와 함께 하나의 돌멩이가 왼쪽에 있는 고묵나무 위에서 일행을 향해 날아왔다. 소구리가 급히 받아 자세히 살펴보니 돌멩이는 하나의 종이로 쌓여있었다. 소구리는 아무 소리도 하지 않고 종이를 벗겼다. 그 종이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글이 적혀있었다. 조금 전 한 놈의 적당히 산밑에서 달려오는 것을 보고 급히 잡았지만 그놈은 고문을 하기 전에 벌써 독을 먹고 자살을 해버렸소 그가 달려온 것으로 볼 때 아마 우리치 행동을 눈치챈 것 같으니 명심하시기 바라오. 또한 도주의 사도는 구유곡 밖에서 기다리고 계시니 원래의 계획대로 일을 하시오. 이 쪽지는 바로 공룡자가 보낸 것이었다. 그는 나무 위에 숨어 남의 행동을 감시해야 하기 때문에 함부로 모습을 나타낼 수가 없었던 것이다. 소구리는 빙긋이 웃으며 그 종이 쪽지를 주설란에게 건네주었다. 이때 주설란은 안색이 변하며 선뜻 받지를 않고 한찬동안 주저했다. 누설이 됐을 가능성도 많지요. 하지만 초구 안에는 8명의 장안 외에 또 다른 적당히 매복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일이니까요. 주설란은 입술을 지그시 깨물며 나무 위를 힐끗 쳐다보더니 고코법이 나무 위에서 감시를 하고 있는 바람의 적들은 아마 구유곡에 보고를 하지는 못했을 것이에요. 소구리는 길게 한숨을 내쉬며 천천히 말을 꺼냈다. 만약 적이 달려와서 보고를 한다면 공로형의 눈을 피할 수가 없지요. 하지만 비약전서로서 소식을 전한다면 공로형도 아마 별돌이가 없을 것이요. 주설란은 이마살을 잔뜩 지푸리며 다그치듯 물었다. 만약 적당들이 이미 우리의 행동을 알아차렸다면 어떻게 하지요. 소구리는 주위를 한번 둘러보며 가벼운 탄식을 했다. 그렇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무조건 뚫고 나가는 수밖에 없지요. 또 어차피 흑석도의 사람들이 곧 밖에서 매복을 하고 있으니 그들이 좀처럼 빠져나가지 못할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맹주께서는 아직까지 돌아오지 않을까요. 소구리는 진작부터 이 점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었다. 하지만 직접 얘기할 수가 없었다. 맹주의 무공은 강호상에서 절색오수라고 할 수가 있을 뿐만 아니라 독파 미약 등을 무서워하지 않는데 부인께서는 무엇 때문에 쓸데없는 걱정을 하십니까. 주설란은 걱정스러운 빛을 띄며 고개를 가로저었다. 이때 소구리가 갑자기 금모모의 음성으로 앞을 향해 소리쳤다. 누가 왔다 갔다 하느냐. 우리가 왔는데 속히 나오지 않고 순간 삼사장 밖에서 갑자기 괴이한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이놈들. 칠랑자가 여기에 계시는데 감히 귀신의 흉내를 내다니. 바로 이때 삼사장 밖에서 갑자기 두 명의 흑이인이 나타나더니 주설란을 향해 폭권의 예를 취한다. 망산문화가 치앙주에게 인사를 드리옵니다. 주설란이 고개를 끄덕이자 소구리가 앞을 향해 손을 흔들어 명령을 내린다. 어서 길을 인도해라. 두 명의 흑이인은 동시에 허리를 굽히더니 이랭의 앞장을 서서 걸어갔다. 또다시 몇 개의 봉우리를 넘어 두 명의 흑이인은 어두컴컴한 계곡을 향해 걸어갔다. 이 협곡은 아래로 내려갈수록 어두컴컴하고 험한 것 같았다. 아만 두 사람의 흑이인이 길을 인도하지 않았더라면 이랭은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가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한참을 걸어갔을 때야 협곡의 맨 밑에까지 다다랐다. 이랭은 벌써 3,40장 정도의 아래까지 온 것이다. 공 밑에까지 당도했을 때 양쪽의 절벽으로 되어 있는 하나의 넓다란 길이 나타났다. 길이 평탄한 것으로 보아 손으로 만든 것 같았다. 절벽 위에는 숲이 우거져 햇빛을 가리고 있었기 때문에 비록 밝은 대낮이라고 할지라도 공 밑은 여전히 어둡고 음산했다. 그리고 흑이인을 선두로 해서 이랭이 약 반 시간쯤 걸어 돌아갔을 때 하나의 원형으로 된 공터가 나타났다. 공터의 한가운데에는 하나의 청석패주가 세워져 있었고 유명규란 세 글자가 옥색의 광채를 바라며 마치 도깨비 불처럼 높이 걸려있었다. 비록 세 글자에서 바라는 빛은 미약했지만 주설란 소구리 등 무공이 심오한 고수들에게는 마치 찬란한 햇빛처럼 보여주의의 지세를 자세히 볼 수가 있었다. 이랭이 청석패주와 공지를 지나자 맞은편에 거대한 대문이 하나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문익구에는 귀두도를 지켜든 4명의 흑이인이 굳게 지키고 있었다. 이때 2명의 흑이인이 일행의 앞을 가로막으며 길을 인도했던 흑이인을 향해 우렁찬 목소리로 물었다. 당신네들은 도대체 누구를 데리고 왔소? 길을 인도했던 흑이인은 미간을 잔뜩 찌푸리며 언성을 높였다. 변향주가 오셨다고 어서 통보를 하시오. 문을 지키는 흑이인은 의심으로 가득 찬 눈초리로 일행을 주시하며 큰소리로 물었다. 당신네들은 그들의 신분을 확인했소. 길을 인도했던 흑이인이 뒤를 돌아보며 고개를 가로저을 때 소구리가 나서며 냉랭하게 코웃음을 쳤다. 흥. 칠랑자께서는 중원의 각대 문파를 감시하고 있는 사람인데 빨리 주교주를 나오라고 하지 않고 무엇을 그렇게 꾸물거리느냐. 소부리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성문이 갑자기 열리며 두 명의 녹색 치마를 입은 소녀들이 등불을 켜들고 나타났다. 두 명의 소녀 뒤에는 한 명의 흑보를 입은 백면노인이 걸어나오며 폭건을 했다. 변향주. 마중이 늦은 것을 용서하시오. 이때 소부리가 금모모의 음성과 더욱 비슷하게 흉내를 내며 말을 꺼냈다. 교주님. 빨리 나오셨구려. 주우처는 갑자기 큰소리로 웃어져 치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다. 허허허 금모모.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시오. 나는 여기에 누가 오기만 하면 즉시 알아낼 수가 있소이다. 그리고는 주설란을 향해 폭건을 하며 공손히 말을 꺼냈다. 변향주. 가시지요. 주설란이 길을 인도하라는 듯 손짓을 하자. 망상귀수는 급히 허리를 굽히며 앞장을 섰다. 그렇다면 제가 향주를 위해 길을 인도하겠소. 그는 말을 끝낸과 동시에 길을 인도하여 굴속으로 들어갔다. 양쪽의 벽에는 전부 녹색의 등이 켜져 있었고 좌우 양쪽에는 십여 명의 흑이인이 한 줄로 똑바로 서 있었다. 이 동굴은 험한 계곡 속에 있을 뿐만 아니라 안에는 전부 녹색의 등불로 장식을 했기 때문에 더욱 음산하고 공포스러운 느낌이 들었다. 망상귀수가 일행을 데리고 몇 개의 문을 지났을 때 소부리가 참지 못하고 급히 물었다. 주교주. 신영주는 아직도 여기에 있소. 망상귀수는 고개를 반쯤 돌리고 소부리를 향해 빙긋이 웃었다. 이에 주화청 안에 계십니다. 이때 일행은 벌써 원형으로 된 하나의 월동문 앞에까지 닫아놨다. 망상귀수가 왼쪽에 있는 구리 문고리를 잡고 두 번 가볍게 두드리자 붉은 대문이 서서히 열리기 시작했다. 문이 열리자마자 눈앞이 밝아오는 것 같고 햇빛과 맑은 하늘이 보이는 것 같았다. 마치 부각의 또 하나의 별천지가 나타난 것 같았다. 하지만 푸른 하늘과 밝은 빛들은 모두가 그린 것이었으며 등불로써 만든 것이다. 심지어 꽃밭의 꽃들도 모두 가짜인 것 같았다. 주설라는 감탄을 금치 못하며 망상귀수를 향해 물었다. 주교주. 참으로 잘 만들었군요. 저는 마치 굴 밖으로 나가는 줄로만 알았어요. 망상귀수는 만면에 드기에 가득 찬 웃음을 띄며 자세히 설명을 했다. 저는 여기에서 오랫동안 살아왔기 때문에 습관이 되었지요. 하지만 기빈이 오셔서 은산한 곳을 보게 되면 기분이 좋지 않을 것 같아서 일부러 이 주화청을 만들어 귀한 손님을 접대하지요. 말을 끝낸과 동시에 그는 일행을 화청 안으로 인도했다. 이때 화청의 상석에는 백면을 한청산문사가 단정하게 앉아있었다. 그가 바로 망미천호 신교교였던 것이다. 신교교는 망상귀수가 주설란 일행을 데리고 들어오는 것을 보자 고개를 끄덕이며 주설란을 향해 물었다. 변향주. 무엇 때문에 이제서야 왔소. 주설란은 폭권을 하며 공손하게 인사를 했다. 변홍령이 영주에게 인사를 드리옵니다. 신교교는 알았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를 권했다. 예의를 차릴 필요는 없으니 어서 앉으시오. 주설란은 더 이상 예의를 차리지 않고 오른쪽에 있는 의자에 앉았다. 뒤이어 신자기 정첩후 등 사람들도 일제히 인사를 드렸다. 신교교가 여러 사람들을 향해 빙긋이 웃으며 말한다. 빠져나오느라고 수고가 많았소. 순간 금모모가 신교교 옆으로 다싹다 가서며 희족 웃었다. 만약 영주에 철저한 계획이 없었더라면 친랑자께서는 아마 지금도 빠져나오지 못했을 기십니다. 주설란은 약간 멋쩍은 뒷얼굴을 붉히며 천천히 말을 꺼냈다. 주설란은 소카가 금모모에게 듣기로는 주설란 일행이 벌써 망산으로 달려갔다고 하던데 무엇 때문에 아직까지 소식이 없지요. 옆에 거 묵묵히 듣고 있던 망산 귀수가 음산하게 웃었다. 흐흐흐 그들은 벌써 왔습니다. 다만 곡 안으로 섣불리 들어오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주설란은 미간을 잔뜩 지푸리며 급히 물었다. 그들은 여기를 찾지 못해서 들어오지 못하고 있는가요? 망산 귀수는 고개를 설레설레 저으며 반문을 했다. 아닙니다. 그들은 우리의 뒤를 따라 구유곡으로 왔는데 도대체 무엇 때문에 찾지를 못하겠습니까? 주설란은 이상하다는 듯이 고개를 갸우뚱거리며 재차 물었다. 그렇다면 저는 왜 그들을 발견 못했을까요? 망산 귀수는 가벼운 탄식을 하며 천천히 대답했다. 모두 숙속에 숨어있는데 향주께서 어떻게 볼 수가 있었겠습니까? 주설란은 갑자기 안색이 변하여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응 큰일 났다. 우리가 오는 것을 발견했을 텐데 망산 귀수는 갑자기 큰 소리로 웃어져 치며 말을 이었다. 허허허 우리는 그들을 기다리고 있기만 하면 됩니다. 주설란은 이들의 비밀을 알아내기 위해서 계속 물었다. 주교조의 말을 들어보니 벌써 무서운 매복을 설치한 것 같은데 망산 귀수는 만면에 특이한 웃음을 띄며 가벼운 탄식을 했다. 저의 이 유명 동부는 매복을 설치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일단 들어왔다 하면 빠져나갈 생각을 말아야 합니다. 주설란은 원래 구유곡의 배 밑을 탐지해내려고 한 것이었다. 하지만 그는 생각지도 않게 소굴 안의 비밀을 여전히 설명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되자 주설란은 더 이상 추궁을 할 수가 없었다. 이때 소부리가 나서며 망산 귀수를 향해 급히 물었다. 주교주 이 늙은이가 보낸 몇 사람은 모두 어디로 갔습니까? 망산 귀수는 길게 한숨을 내쉬며 대답한다. 모두 은빙지옥으로 보냈습니다. 주설란은 자기 남편을 걱정한 나머지 급히 다그쳐 물었다. 그 제가도 은빙지옥으로 보냈나요? 망산 귀수는 고개를 가로 저으며 천천히 입을 열었다. 칠향주께서는 제가 놈을 쓰러뜨리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또한 그는 향주가 떠난 후에 저의 두 명의 보아를 제압하고 관속으로 들어갔지요. 주설란은 깜짝 놀라 언성을 높여 물었다. 주교주 자세하게 얘기해 주실 수 없겠어요. 망산 귀수는 가볍게 탄식을 하며 설명하기를 이 망산의 아래는 원래 몇 년 전에 메마른 하나의 개천이 있습니다. 또한 이 산으로 오는 데에는 몇 군데의 통로가 있으며 그 중에 하나는 바로 그곳을 통과해야 합니다. 하지만 제일 북쪽에 있는 하나는 흑풍 안으로 통하고 있지요. 전해지는 사람이 길을 잘 못 알고 흑풍 안으로 빠질까봐 그 길을 막으려고 했지요. 망산 귀수는 여러 사람을 주시하며 다시 말을 계속했다. 하지만 아무리 마늘돌로 막는다고 할지라도 하룻밤만 지나면 흑풍에 의해서 하나도 남지 않고 날아가 버리곤 했지요. 주설란은 이 말을 듣자 몹시 놀라는 표정을 지으며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흑풍. 세상에 그런 곳이 있었다니. 망산 귀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말을 잇기 시작했다. 그렇습니다. 전에 제가 듣은 말에 의하면 혹풍 안에 바로 샘물이 솟아나는 구멍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샘물이 마른 후에 흑풍 안으로 변했지요. 또한 항상 검은 연기를 뿜고 있으며 자정이 되면 흑풍이 더욱 더 거세워지고 강풍이 솟아나오며 이튿날 정오가 되어야만 없어지지요. 망산 귀수는 심호흡을 한 번 하더니 천천히 말을 계속했다. 뿐만 아니라 그 흑풍의 위력은 아무리 단단한 암석 철벽이라 할지라도 한 번 휘말리기만 하면 즉시 가루가 되고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흑풍 안에 빠졌다 하면 살아나올 생각은 아예 하지 말아야 합니다. 묵묵히 듣고 있던 주성란이 몹시 당황하는 표정을 지으며 다그치듯 물었다. 제갈명은 흑풍 안으로 잘못 빠져 들어갔나요? 망산 귀수는 빙긋이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제가 넘은 관 뚜껑을 열고 들어갔으니 반드시 흑풍 안으로 들어갔을 것입니다. 주설란은 이 말을 듣자 마치 하늘에서 청천 날벼락을 맞은 것처럼 눈앞이 캄캄해지고 안색이 크게 변했다.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소부리가 급히 저는 민밀로 위로했다. 부인 이럴 때일수록 마음을 안정시켜야 합니다. 주설란은 자기가 실수를 저지르고 있다는 것을 의식적으로 알아차리고 급히 마음을 진정시켰다. 순간 옆에 있던 소부리가 망산 귀수를 주시하며 냉랭하게 코웃음을 쳤다. 흥. 주교주. 제갈명은 반드시 생포해야 한다는 것을 벌써 잊었단 말이오. 망산 귀수는 급히 손을 흔들며 말을 잊지 못했다. 아 아닙니다. 저 저는. 소구리는 다시 냉소를 치며 날카롭게 쏘아붙였다. 주교주. 사람을 파견해서 수색을 해보았소. 망산 귀수는 신교교를 힐끗 쳐다보며 대답을 했다. 흑풍 안에 검은 바람은 정오가 지나야만 완전히 사라집니다. 저는 이미 신영주에게 보고를 올렸지만 아직 시간이 안되었기 때문에 감히 접근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한동안 묵묵히 듣고 있던 신교교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꺼냈다. 변양주. 조금만 더 기다렸다가 정오가 지난 후에 수색을 합시다. 신교교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한 명의 녹이시며가 총총히 걸어오더니 망산 귀수의 앞으로 다가서며 허리를 굽혔다. 교주님께 아릅니다. 밖에 상황이 이상한 것 같으니 나오셔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을 듣자 망산 귀수는 경악을 금치 못하며 자신도 모르게 언성을 높였다. 밖에 무슨 일이 생겼단 말이냐. 녹이시녀는 고개를 가로저으며 침중하게 대답했다. 신여도 잘 모르겠습니다. 누가 벌써 뚫고 들어온 것 같습니다. 녹이시녀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망산 귀수는 자리에서 급히 일어서더니 신교교와 주솔란 두 사람을 향해 폭건을 했다. 영주. 향주. 제가 급히 나가서 살펴보고 돌아오겠습니다. 소부리가 급히 손을 가로저으며 나섰다. 잠깐. 만약 교주 혼자서 안 될 것 같으면 저와 상삼성 왕사주 또한 저기에 있는 여덟 명의 소화를 데리고 주교주를 따라가서 도와주도록 하겠소. 그러나 망산 귀수는 급히 손을 흔들며 빙긋이 웃었다. 괜찮습니다. 그들이 저의 구유곡에 들어온 이상 살아서 빠져나갈 수는 없을 테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말을 마친 그는 녹이시녀를 따라 총총히 걸어갔다. 이때 신교교가 주솔란을 주시하며 빙긋이 웃으며 말을 꺼냈다. 변양주. 여기까지 오셨으니 이젠 명구를 벗어도 괜찮을 것이요. 주솔란이 대답도 하기 전에 소구리가 냉큼 나서며 입을 열었다. 영주의 말씀이 맞습니다. 하지만 진짜 주솔란 일행이 올 때에는 변장을 지우지 않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또 일단 싸움을 하게 되면 그들도 자기 편인지 아닌지 분간을 하지 못할 것이 아닙니까. 신교교는 갑자기 큰 소리로 웃어져 치며 고개를 끄덕였다. 호호호호호호호 맞았어. 맞았어 이치에 맞는 말이요. 순간 망산 귀수가 천천히 걸어 들어왔다. 망산 귀수가 말을 하기도 전에 신교교가 먼저 물었다. 주교주. 지금 밖에 상황은 어떻게 되었소. 망산 귀수는 음산하게 웃으며 천천히 입을 열었다. 흐흐흐 놈들은 벌써 유명계를 뚫고 들어왔습니다. 지금 저의 문화들이 그들을 매복으로 유인을 하고 있지만 거기는 은빙지옥과 가깝기 때문에 변양주 소아들의 도움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소구리는 미간을 찌푸리며 음성을 높였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전 상삼성과 왕사주에게 따라가 도와주라고 하지 않았소. 신교교는 미간을 찌푸리며 음성을 높였다. 지금 은빙지옥에는 중요한 사람들이 많이 감금되어 있기 때문에 몇 명을 더 파견하여 엄호를 해야 하오. 이때 옆에 있던 소부리가 주설란을 향해 즉시 진기전음을 속삭였다. 부인. 정호가 되기 전에 우리가 은빙지옥 안에 있는 사람들을 먼저 구합시다. 주설란은 고개를 끄덕이며 신교교를 향해 입을 열었다. 그렇다면 소카가 그들을 도와주러 가겠습니다. 신교교가 입을 열기도 전에 망상귀수가 손뼉을 치면 하셨다. 변양주께서 친히 가시겠다면 더욱 좋습니다. 신교교는 망상귀수를 똑바로 주시하며 날카롭게 물었다. 주교주. 저기 유명계에 들어오기만 하면 손을 쓰지 않아도 가두어 놓을 수가 있다고 하지 않았소. 지금 신교교의 말뜻은 변홍령이 무명도의 치향주로서 중원 각대문파의 행동을 감시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보잘것 없는 은빙지옥을 방비하느냐는 것이었다. 망상귀수는 그의 말뜻을 알아차리고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받았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무공이 너무나 높기 때문에 유명계에 있는 매복으로서는 잘못하다가는 그들에게 뚫릴 것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변양주께서 몸손아서 주시면 실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때 심작이는 망상귀수의 맞은편에 서있기 때문에 망상귀수가 갑자기 신교교에게 눈짓하는 것을 보았다. 심작이는 급히 소부리를 향해 전음술로 말을 건넸다. 손호형. 주 늙은이가 신교교에게 눈짓을 건네는 것을 보니 무슨 속임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소부리가 알았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이고 있을 때 신교교가 주설란을 향해 손짓을 했다. 그렇다면 변양주께서 수고를 좀 해주십시오. 이때 망상귀수가 주설란을 향해 급히 허리를 굽혀 보이며 일어섰다. 제가 변양주를 위해 다시 길을 인도하겠습니다. 주설란은 여러 사람을 향해 손짓을 하며 큰 소리로 말했다. 같이 따라갑시다. 말이 끝나자마자 여러 사람들은 망상귀수의 뒤를 따라 일제히 화창 밖을 향해 걸어갔다. 은빙지요. 소부리는 주설란의 앞을 지나 망상귀수의 뒤를 바싹 따랐다. 망상귀수를 선두로 한 이들 일행은 복도의 오른쪽을 향해 걷기 시작했다. 그곳에는 하나의 철문이 있었으며 문 앞에는 한 명의 노귀신여가 똑바로 서 있었다. 노귀신여는 교주가 오는 것을 보자 즉시 벽에 있는 등불을 받쳐 들고 망상귀수를 향해 두 손으로 공손히 건네주었다. 망상귀수가 등불을 받아 들자 노귀신여는 즉시 문을 열었다. 회! 순간 일진에 싸늘한 바람이 불어오는가 싶더니 안은 캄캄해지고 아무것도 볼 수가 없었다. 이때 망상귀수는 남이 묵기도 전에 입을 열었다. 저의 유명 동부는 화창 안에만 내복이 없을 뿐이지 다른 곳에는 모두 기관이 설치되어 있지요. 망상귀수의 말이 끝난과 동시에 뒤에서는 갑자기 헝! 하는 소리가 들리며 대문이 벌써 굳게 닫혀버렸다. 이렇게 되자 망상귀수의 손에는 비록 등불이 들려져 있었지만 여러 사람들은 여전히 앞을 볼 수가 없었다. 이때 소부리가 주위를 살펴보며 혼잣말처럼 쿵얼거렸다. 음산한 것을 보니 은빙지옥에 다다는 것 같은데 아닙니다. 아직은 좀 더 가야 됩니다. 소부리는 알았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며 망상귀수의 손에 들려있는 등불을 자리키며 말했다. 주교주 등불은 이 늙은이가 들고 있는 것이 어떻겠소 망상귀수는 빙긋이 웃으며 여러 사람들을 주시했다. 누가 들고 있어도 이 정도밖에 는 박지 못할 것입니다. 소부리는 망상귀수가 혹시 속임수를 쓸까 두려워 등불을 달라고 했던 것이다. 하지만 망상귀수는 조금도 주저함이 없이 등불을 소부리에게 선뜻 건네주었다. 소부리는 등불을 받아들며 나직이 물었다. 주교주 지금 침범해 온 적들이 누구라는 것을 알고 있소. 망상귀수는 고개를 가로 흔들며 미간을 잔뜩 치푸렸다.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보고에 의하면 적들은 인원수가 많을 뿐 아니라 무공도 극히 높다고 합니다. 아마 주가란 계집년이 찾아온 것 같습니다. 이 말을 듣자 소부리는 선뜻 말을 잊지 못하고 생각을 굴렸다. 도대체 누구일까? 혹시 흑석도주가 기다리다 지쳐서 쳐들어온 것이 아닐까 그렇다면 분명히 밖에서 기다리기로 약속을 했는데 무엇 때문에 벌써 유명계를 뚫고 들어왔을까? 소부리는 길게 한숨을 내쉬며 궁금한 듯 물었다. 유명계를 뚫고 들어온 놈들은 지금 어디에 있소? 망상귀수는 득에 찬 웃음을 끼며 대답하기를 모두 들어왔소. 소부리가 역시 빙긋이 웃으며 재우쳐 물었다. 벌써 매복 안으로 유인을 했단 말이오. 망상귀수는 갑자기 큰 소리로 웃어져치며 언성을 높였다. 허허허 노부는 벌써 그들을 처치할 수 있는 곳까지 유인을 했소. 하는 소리와 함께 소부리가 들고 있던 등불이 갑자기 꺼졌다. 이렇게 되자 소부리는 몹시 당황해하는 표정을 지으며 큰 소리로 외쳤다. 주교주. 등불이 어떻게 되어서 갑자기 꺼졌지요. 소부리는 말을 끝내자마자 동시에 오른손으로 망상귀수의 손을 향해 번개처럼 잡아갔다. 그러나 망상귀수는 어느 사이의 종적도 없이 피해버렸으며 갑자기 오른쪽에서 그의 음성이 들려왔다. 큰일 났소. 금모모. 당신은 무엇 때문에 불을 꺼지게 했소. 여기는 등불이 없으면 길을 찾기도 힘이 들텐데. 이때 소부리는 속았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고함을 질렀다. 주교주. 서지 못하겠느냐. 말을 마치는 것과 동시에 그는 망상귀수를 향해 바람처럼 덮쳐갔다. 하지만 여전히 허공을 짚었으며 망상귀수의 음성은 또다시 왼쪽에서 들려오는 것이 아닌가. 노부는 여기에 있을 테니 당신네들은 천천히 걸어가시오. 소부리는 미간을 잔뜩 찌푸린 채 이들 부드득 갈아붙였다. 주우천. 감히 노부 앞에서 허튼 수작을 부리려고 하다니. 망상귀수는 어둠 속에서 음산하게 웃으며 빈정거렸다. 당신이 불을 꺼놓고 무엇 때문에 노부를 탓하시오. 또 수작은 금모모 당신이 부렸지. 왜 내가 부렸단 말이오. 하지만 소부리는 길을 잘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감히 경거망동한 행동을 하지 못하고 목소리를 낮추었다. 주우천. 칠랑자도 여기에 있는데 무슨 짓이오. 망상귀수는 여전히 음산하게 웃으며 반문을 했다. 칠랑자 등 여러분이 지금 여기에 있는데 길을 인도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소. 소부리가 움직이지 않고 얘기를 하자 그 역시 움직이지 않는 것 같았다. 이때 소부리는 망상귀수가 자기를 함정에 유인하려는 것을 깨닫고 있었기 때문에 뒤에 있는 일행에게 분부를 했다. 칠랑자. 당신 네들은 가까이 오지 마시오. 그러나 얼마동안 시간이 지나도록 아무런 대답이 없었다. 소부리는 깜짝 놀란 듯한 표정을 지으며 큰 소리로 물었다. 칠랑자. 그 늙은이의 말을 듣지 못했소. 하지만 여전히 아무런 대답이 없었다. 심지어 망상귀수의 음성도 들리지 않았던 것이다. 소부리는 기민한 재치를 가지고 있었지만 남의 함정에 빠지고 심지어 주설란 등 사람들을 눈깜짝할 사이에 잃어버렸던 것이다. 그러나 그는 이 정도의 기관 장치쯤이야 겁낼 것이 못된다는 등 마음속으로 비웃음을 던지고 있었다. 하물며 소부리는 간호에서 유명한 도둑이었는데 어찌 천리화통을 가지고 다니지 않겠는가. 또한 일행들 중에서 소부리만이 천리화통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이때 소부리는 마치 한 마리의 다람쥐처럼 신속히 몸을 옆으로 피했다. 뿐만 아니라 그의 외우가 설상무용인 것과 마찬가지로 눈 위를 걸어가도 발자국이 나타나지 않는 사람인데 어찌 그까짓 매복을 무서워하겠는가. 지금 소부리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여기를 익숙하게 기억하는 것이다. 소부리는 매복이 있기 때문에 강이 천리화통을 꺼낼 수가 없었으며 수중에 쥐고 있던 등불을 던져버렸던 것을 아깝게 생각하고 있었다. 그가 가볍게 오른쪽으로 몸을 피했을 때 즉시 그는 하나의 석벽이 앞을 가로막고 있는 것을 느꼈다. 소부리는 이 벽이 움직이지 않는가를 먼저 확인한 다음 또다시 왼쪽으로 유명처럼 신속히 달려갔다. 과연 1장 정도 달려갔을 때 또 하나의 석벽이 나타났다. 이렇게 되자 소부리는 움직이는 벽이 앞뒤 양쪽에 있다는 것을 즉시 알아차릴 수가 있었다. 순간 그는 뒤에 있는 석벽을 먼저 움직인 다음에 주솔란 등과 합세할 것을 결심했던 것이었다. 이때 소부리는 뒤로 1장 가량 날아갔으며 과연 하나의 철벽에 부딪혔다. 소부리는 철벽을 움직이게 되면 반드시 소리가 들릴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부딪혔지만 움직이는가를 자세히 살펴보려고 했다. 바로 이때 그는 갑자기 일진의 옷자락이 펄럭이는 소리를 들었다. 순간 소부리는 두 명의 적이 왔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급히 생각을 굴렸다. 이놈들아 그렇지 않아도 기다리고 있었는데 마침 잘 왔다. 소부리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과연 두 사람이 즉시 양쪽으로 갈라져 서서히 내려오는 것이 아닌가. 이때 왼쪽에서 서 있는 사람이 천천히 입을 열었다. 금모모 어서 당신의 정체를 얘기하시오. 소부리는 선뜻 말을 하지 않고 다시 속으로 생각을 했다. 이놈들이 들어올 때부터 조심스럽게 갈라지더니 또다시 목소리로서 유인하려고 그렇게 쉽게는 안 될 것이다. 소부리는 이런 생각을 하며 겉으로는 큰 소리로 외쳤다. 내놈들의 입을 찢어놓은 다음 얘기를 들려주겠다. 말을 마침과 동시에 그는 양팔을 벌리고 일진의 강냉한 장풍을 보냈다. 소부리는 두 팔을 벌린 채 장풍을 보냈기 때문에 마치 그가 덮쳐가는 것 같았다. 하지만 사실 그는 손을 치켜 올렸을 때 귀로는 벌써 자세히 듣고 있었던 것이다. 소부리의 장풍이 날아감과 동시에 왼쪽에 있는 사람은 급히 피하고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쌩! 하는 소리와 함께 일진의 예리한 장력을 격출해왔다. 소부리는 즉시 일종의 미양 냄새를 맡았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여전히 고소를 금치 못하고 있었다. 흥! 내 앞에서 감히 미양을 쓰려 하다니. 소부리는 이 같은 생각을 하며 두 사람의 사이를 뚫고 나갔다. 두 사람은 금모모가 뚫고 나가려고 하는 것을 보자 또다시 미양을 내뿜었다. 소부리는 갑자기 몸을 멈추더니 큰 소리로 외쳤다. 이놈들! 감히 나를 암산하려고 하다니. 강호상에서는 누가 미양을 보내면 상대방은 즉시 호흡을 멈추어야 한다. 하지만 소부리는 호흡을 멈추기는 커녕 즉시 욕을 퍼부었다. 순간! 아 이상하다! 하는 소리와 함께 소부리는 쓰러지는 흉내를 내며 오른쪽에 있는 사람을 향해 바람처럼 몸을 날리더니 상대방의 홈리어를 찔렀다. 오른쪽에 있던 사람은 소부리의 일장을 막고 그 자리에 쓰러졌으나 왼쪽에 있는 사람은 멋도 모르고 급히 물었다. 성공을 했소. 소부리는 왼쪽 사람의 흉내를 내며 다시 바람처럼 몸을 날렸다. 그렇소. 그놈이 쓰러진 것 같소. 그러나 소부리는 즉시 살수를 쓰지 않고 그의 곁으로 바싹 다가서며 나지막하게 말을 꺼냈다. 쓰러진 것은 그 늙은이가 아니고 바로 너의 패거리다. 말을 끊은 것과 동시에 소부리는 그 사람을 얼굴을 향해 번개처럼 찔러갔다. 하지만 그 사람도 무공이 낫지는 않은 것 같았다. 그는 재빨리 몸을 옆으로 피하며 웃음을 터뜨렸다. 하하하 내가 그렇게 쉽사리 당할 것 같으냐. 소부리는 즉시 그의 뒤를 쫓아갔지만 그 사람 역시 벌써 세 번씩이나 위치를 바꿔왔다. 그러나 그는 지금 자기 앞에 서 있는 사람이 설상무용 백일당기라는 별명을 가진 소구리라는 점을 생각을 못했던 것이다. 소구리는 상대가 아무리 몸을 피해도 바싹 바싹 따라다니며 큰 소리로 외쳤다. 어서 멈추어라. 내놈은 뛰어보았자 벼룩이다. 그 사람은 자기가 아무리 피해도 상대가 조금도 떨어지지 않고 따라오는 것을 보자 무슨 생각이 떠올랐는지 갑자기 몸을 멈추었다. 순간 그는 등을 돌리는 동시에 소구리를 향해 오른손으로 번개처럼 일장을 후려쳤다. 소구리는 그의 장풍이 예상외로 억세다는 것을 느꼈으며 즉시 철사장이라는 것을 알아차렸다. 소구리는 그의 손바닥이 자기의 앞까지 가까우자 즉시 오른손을 내밀어 번개같이 그의 완손을 잡았다. 그 사람은 뜻밖의 기습을 당하자 냉랭하게 코웃음을 치더니 오른손을 잡힌 채 왼손으로 번개같이 또다시 일장을 쳐왔다. 소구리는 그의 장풍이 다가오기도 전에 벌써 잡고 있던 손목을 놓아주었다. 하지만 그 사람은 소구리가 일부러 놓아준 것도 모르고 다시 일장을 쳐오려고 했다. 허허허허허허허 쓸데없는 짓은 그만하고 어서 완맥을 한번 보시오. 그 사람은 즉시 손을 멈춘 채 자기의 오른팔을 치켜들었다. 과연 대안의 오른팔에는 다섯 개의 검은 손자국이 선명하게 찍혀있는 것이 아닌가. 대안은 경악을 금치 못하고 제대로 말도 잊지 못했다. 아니 독사장. 소구리는 여전히 큰 소리로 웃으며 날카롭게 물었다. 허허허 확실히 독이다. 하지만 독사장이 아니라 자살장이다. 알았느냐. 친구는 한 번이라도 자살장을 본 적이 있나. 대안은 즉시 혈도를 봉쇄하며 내뱉듯이 물었다. 당신이 나의 완맥에도 독을 묻혔으니 해악도 있겠지. 소구리는 고개를 끄덕이며 냉랭하게 반문을 했다. 해악이 없다면 무엇 때문에 보라고 하겠느냐. 대안은 가볍게 탄식을 하며 큰 소리로 물었다. 당신에게는 도대체 무슨 조건이 있소. 소구리는 그의 말은 들은 척도 하지 않고 엉뚱한 말을 하기 시작했다. 노구의 자살장을 맞은 사람은 한 시간만 지나면 온 몸이 완전히 마비되고 칠공에서 피를 흘리며 죽게 되지. 강호에서 자살장을 풀 수 있는 사람은 노구밖에 없다. 대안은 이상한 듯 고개를 갸우뚱거리고 다시 물었다. 당신은 금모모가 아닌가요. 설사 금모모가 아니건 맞건 가내어서 해악과 교환할 수 있는 조건을 말해주시오. 소구리는 어깨를 으쓱하며 빙긋이 웃었다. 그렇지 그것도 좋아. 자네가 나를 데리고 나가면 한 알을 주고 또한 칠랑자를 찾게 해주면 또 한 알 모두 다시 만나게 해주면 또 한 알 은빙지옥으로 들어간 다음 대안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큰 소리로 물었다. 당신의 자살장은 해악을 얼마나 먹어야 효과가 있소. 소구리는 만면에 드기에 찬 미소를 띄며 천천히 입을 열었다. 이 노파의 손가락 자국 하나마다 한 알씩의 해악이 필요하지 친구의 팔목에는 다섯 개의 자국이 있으니 다섯 달을 먹어야 하지. 대안은 몹시 곤란한 표정을 지으며 나직하게 말을 꺼냈다. 저는 주주의 문화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를 빠져나가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소구리는 알았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이며 다그치듯 물었다. 그렇다면 친구는 무명도에서 왔단 말인가. 대안은 고개를 설레설레 저으며 공손히 대답한다. 아닙니다. 저는 원래 마이교의 사람이었습니다. 소구리는 손짓을 하며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좋다. 그렇다면 먼저 이곳을 빠져나가고 보자. 대안은 소구리를 주시하며 주저하더니 말을 믿지 못했다. 아 아니 그 해악은 변신 대안은 무척 걱정스러운 듯한 어조로 조심스럽게 물었다. 다섯 알 다 주실 겁니까? 소구리는 냉랭하게 고개를 저었다. 아니다. 여기를 나간 후에 한 알을 주고 또 이 할망구를 따라 같이 가야 나머지 내 알도 주겠다. 그러자 대안은 몹시 불안한 어조로 다짐을 받으려 했다. 실언을 해서는 안 됩니다. 소구리는 약간 언성을 높여 대꾸했다. 거는 언제 이 금모모가 일구이헌했다는 말을 들었느냐. 그제야 대안은 안심이 된다는 듯 조심스럽게 중얼거렸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금모모께서는 저를 따라오십시오. 그러나 화통은 반드시 꺼버려야 합니다. 만약 위에 있는 사람에게 발각되면 매우 곤란하니까요. 알았다. 대안은 더 이상 잔소리를 하지 않고 위로 뛰서 올라가서 왼손으로 왼쪽 구석에 있는 둥그런 뚜껑을 열고 즉시 빠져나갔다. 원래 이석실의 사방은 전부 다 철벽으로 되어 있고 다만 왼쪽 상단에만 하나의 구멍이 위로 뚫려져 있었다. 소구리는 지체하지 않고 즉시 수중에 들고 있는 화통에 불을 끄고는 뒤따라 빠져나갔다. 그러나 밖은 여전히 캄캄해 아무것도 볼 수가 없었다. 소구리가 몸을 일으켜 위를 향해 뻗치니 동굴 피 천장이 손에 잡혔다. 대안은 소구리와 아주 가까운 거리에 있었다. 이 순간 대안은 갑자기 수중에 차갑고 단단한 물건을 쥐고 소구리 곁으로 엄습해왔다. 대안은 그것으로 소구리의 허리를 쿡쿡 찌르며 협박하듯 말했다. 금모모 목숨이 아까우면 해약을 전부 다 내놓아라. 소구리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어이가 없다는 듯 말했다. 아니 한 알만 주기로 약속했는데 그러자 대안은 약간 언성을 높이며 소구리의 허리에 더욱더 압력을 가했다. 금모모 당신 빨리 죽고 싶소. 소구리는 여전히 어이가 없다는 듯한 말투로 물었다. 자네 왜 그러나. 대안은 냉랭하게 웃으며 말했다. 금모모 당신은 자의교주의 칠공항 봉침의 위력을 알고 있소. 소구리는 고개를 끄덕이며 빙긋 웃었다. 알다마다. 그것은 강호상에서 제일 무서운 암기이며 거기에다 화혈침을 더 가한다면 사람의 목숨을 빼앗는 것쯤은 파리 한 마리 죽이는 것보다 더 쉽다는 것도 알고 있지. 대안은 징그럽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후후 당신 말이 맞았소. 그러자 소구리는 단번에 화를 내며 대들었다. 그런데 자네는 무엇 때문에 이 할망구의 허리를 쿡쿡 찌르고 야단인가. 대안은 안색을 싹 바꾸더니 눈에서 흉흉한 빛을 발산했다. 금모모 그런 쓸데없는 소리는 집어 치우고 살고 싶으면 해약을 전부 다 내놓아라. 소구리는 어이가 없다는 듯 말했다. 아니 무슨 잠꼬대를 하고 있는 건가. 우리가 무사히 나온 후에 먼저 그것도 한 알을 주기로 하지 않았다. 소구리는 더 이상 말하기도 귀찮은 듯이 말을 이어갔다. 그 침통에는 적어도 72자루의 독침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선녹이는 자네에게 다만 21자루밖에 주지 않았지. 그리고 또 사실대로 얘기하지만 72자루의 독침이 있어야만 이 할망구를 제압할 수가 있다. 그러니 내가 가지고 있는 21자루로는 어림도 없다. 더구나 그 21자루의 독침도 벌써 이 할망구가 술법을 써서 옮겨버렸으니 내가 수중에 들친 있는 것은 하나의 빈통에 지나지 않을 뿐이다. 대안은 싸늘하게 코웃음을 쳤다. 흥 나는 믿지 못하겠소. 그러자 소구리는 가볍게 웃었다. 왜 믿지 못하는가. 그렇다면 내가 한번 시험해보면 알 것이 아니냐. 순간 대안은 약간 미심쩍은 얼굴로 반신반의하는 모양이었다. 그렇다면 당신은 정말로. 소구리는 영겁 후 고개를 끄덕이며 힘있게 말했다. 그렇다. 내가 단추를 누른 후에 이 할망구는 첫 번째 해악을 주겠다. 대안은 그래도 믿지 못하겠다는 듯 소구리가 말하는 순간 엄지 손가락으로 단추를 눌렀다. 대안의 침통은 소구리의 허리를 겨누고 있어 독침은 발사되었을 텐데도 소구리는 여전히 움직이지 않고 서 있는 것이 아닌가. 순간 대안은 등꼬리 오사케옴을 느끼며 조심스럽게 물었다. 금모모 당신 별일 없습니까. 소구리는 가볍게 웃으며 기꺼이 대답했다. 물론 그 침통은 빈통인데 이 할망구가 죽을 리가 있겠느냐. 대안은 대경 실색하여 황급히 물었다. 정말로 당신은 술법을 써서 독침을 운반해버렸소. 소구리는 가볍게 코방귀를 끼며 큰 소리로 힐문했다. 그럼 만약 이 할망구가 술법을 써서 운반하지 않았다면 너의 풍속에 있는 스물한 자루의 독침이 왜 없어졌겠나. 그러면서 소구리는 대안이 침통을 잡고 있는 왼손을 또 한 번 잡으며 말했다. 자 이것은 첫 번째 약이다. 대안은 해악을 받자 눈이 휘둥그레져서 감격한 어조로 말했다. 금모모 감사합니다. 소구리는 씩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감사할 필요 없다. 그런데 자네는 지금 다서 달의 해악을 가지고도 모자랄 것이다. 대안은 깜짝 놀라며 급히 물었다. 아니 왜 모자랍니까. 소구리는 당연한 일이라는 듯 약간 녹이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만약 이 할망구가 술법을 써 너의 독침을 운반하지 않았다면 나는 아마 벌써 너의 칠공황 봉침 아래 목숨을 잃고 말았을 것이다. 그러나 너는 자꾸 나를 의심해 황 봉침까지 쏘았으니 내 너에게 약간의 증거를 주고자 왼손을 또 잡았으니 나서 달의 환약이 더 필요하지. 하지만 너는 지금 이 할망구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내 반드시 너를 죽지 않게 해주겠다. 하고는 마치 겁을 주는 듯한 어조로 말했다. 자 그럼 불을 켜서 왼팔의 손자국을 한번 볼테냐. 대안은 크게 놀라 비로 한 발자국 물러서며 고개를 저었다. 아 아닙니다. 불을 켜게 되면 남에게 발각이 됩니다. 소구리는 암암미에 웃으며 어깨를 으쓱했다. 좋다. 그럼 우리 칠랑자를 찾으러 가자. 대안은 약간 진정된 어조로 물었다. 바로 변노를 두고 얘기하는 것입니까? 그렇다. 변양 주말이다. 소구리의 말이 끝나자마자 갑자기 앞뒤 양쪽에서 옷자락이 스치는 소리와 발자국 소리가 가볍게 들려왔다. 그러나 소구리는 벌써 이 소리를 듣자 10여 명 이상이 왔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그들은 벌써 다섯 장 안으로 접근을 해왔다. 순간 소구리는 즉시 대안의 옷자락을 잡아 끌고 전음인밀의 수법으로 말했다. 누가 온 것 같으니 너는 각별히 조심해서 대답해라. 대안은 감히 거역을 하지 못하고 고개를 끄덕였다. 통로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은 발걸음을 멈추더니 누군가가 묻는다. 아까 누가 여기서 얘기를 했느냐. 그러니까 조금 전 소구리와 대안의 대화가 그들에게 벌써 발각당한 것이었다. 소구리가 대안의 옆구리를 쿡쿡 찌르자 대안은 공손히 대답했다. 저 기승과 조강 두 사람입니다. 음산한 음성이 다시 들리며 날카롭게 물었다. 이름 말고 번호를 대라. 몇 번이냐. 대안은 다시 급히 대꾸했다. 동자 3호와 8호입니다. 음산한 음성은 약간 높아지더니 화가 난 듯한 어조로 추궁한다. 왜 내가 대답을 다 하느냐. 그러자 소구리가 나서며 매우 공손한 어조로 말했다. 기형께 물었기 때문에 기형은 제 이름까지 보고를 한 것입니다. 약간 사이를 두더니 음산한 음성이 다시 들려왔다. 좋다. 그 전에 너희들은 아까 여기서 무슨 얘기를 했느냐. 소구리가 다시 나섰다. 저희들은 바로 금모모의 얘기를 했습니다. 음산한 음성이 또다시 물었다. 금모모가 어떻게 되었느냐. 소구리는 기승을 쳐다보며 희죽 웃더니 일부러 감탄한 어조로 말했다. 금모모의 무공은 우리 두 사람보다 더 곶강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70항 공침까지도 그녀에게는 소용이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음산한 음성은 계속해서 물었다. 금모모는 아직도 밑에 있느냐. 소구리는 짐짓 침중한 어조로 말했다. 그녀는 벌써 죽었습니다. 음산한 음성은 매우 놀란 듯 급히 물었다. 아니 어떻게 해서 죽었느냐. 소구리는 대꾸하기가 곤란한 듯 약간 머뭇거리더니 다시 말했다. 금모모는 성질이 매우 급한 까닭에 덮쳐 올 때 벽에 부딪혀 죽고 말았습니다. 음산한 음성은 가볍게 코방비를 끼더니 옆에 있는 누군가에게 물었다. 명육 아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더냐. 명육이라 불리운 사나이는 성의 명가이며 번호는 6번이었다. 그는 고개를 저으며 대꾸했다. 아닙니다. 순조님 아까 저들은 금모모에게 해악을 달라고 한다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순조라 불리는 음산한 목소리에 사나이가 급히 물었다. 아니 명육 왜 그러느냐. 명육이 아무 소리도 안 차 순조는 냉랭하게 코방비를 끼며 크게 소리쳤다. 여봐라 불을 켜라.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그의 좌우 양쪽으로 즉시 불이 밝혀졌다. 그러자 그 불빛 속에 무릎까지 내려온 홍포를 잇고 여덟자 수염을 기른 한 사나이를 볼 수가 있었다. 이 자가 바로 유명 교주 주우천의 사대음조 중에 한 사람이었다. 순조는 불이 밝아지자 명육이 땅에 쓰러진 것을 알고 즉시 안색이 싹 변해 흥흥한 눈초리로 두 사람을 응시했다. 그러자 기승은 소름이 오싹 끼쳐 전신을 부들부들 떨었다. 순조는 냉랭하게 웃으며 흉흉한 눈초리를 굴렸다. 너희 둘이 독침으로 명육을 죽였느냐. 어째서 순조는 밝은 불 아래에서도 금모모를 동자 8호로 보았느냐는 것 때문이었다. 기승은 기이하게 생각하며 얼굴을 돌려 소부리를 보자 하마터면 입에서 외마디 소리가 터질 뻔했다. 놀랍게도 금모모는 어느 사이인지도 모르게 귀신같이 조강으로 변장을 했던 것이다. 비록 그렇게 흡사하다고는 할 수 없었으나 이런 불빛 아래서는 그 자신도 진짜인지 가짜인지 판가름해내기가 그리 용이한 일이 아니었다. 기승은 다만 멍청하게 흡사 넋이 빠진 사람처럼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서 있기만 했다. 그러나 소구리는 벌써 한 걸음 나아가 읍을 하며 입을 열었다. 순조 통찰해 주십시오. 저희 두 사람은 독침을 벌써 다 써버렸는데 어떻게 해서 독침이 남아 명육을 죽이겠습니까? 순조는 여전히 안색을 싸늘하게 굳히고 싸늘한 어조로 물었다. 독침이 다 떨어졌다고. 그럼 어디 보자. 순조의 말과 함께 소구리와 기승은 즉시 칭통을 건네주었다. 순조는 그것이 빈 칭통이라는 것을 확인하자 다시 되돌려주며 아까보다는 약간 누그러진 어조로 말했다. 응 그렇다면 총관에게 가서 스물한 자루의 독침을 더 받아라. 소구리는 갑자기 가벼운 일성을 터뜨리더니 왼손 세 개의 손가락으로 신속히 순조의 가슴을 향해 하지만 순조도 어떤 남색빛이 자기의 가슴을 향해 날아오는 것을 보았으며 소구리가 제지하는 것을 보았다. 이 뜻밖의 출연이 독침으로부터 순조의 목숨을 구하자 순조는 약간 안색이 변하더니 소구리를 향해 고개를 끄덕여 주었다. 오 잘했다. 소구리는 세 개의 손가락으로 독침을 짓고는 자세히 살펴보더니 순조를 향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이것은 칭통에서 나온 것 같지 않습니다. 그리고 밑에서 올라온 것을 보아 금모모가 아직도 살아있는 것 같습니다. 순조는 짧은 시는 소리를 내더니 즉시 판권피를 꺼내들며 냉랭하게 웃었다. 좋다. 이 할망구 어디 두고 보자. 자아 자네는 나를 따라 내려가세. 하고는 구멍 밑으로 내려갔다. 소구리는 때를 기다렸다는 듯 큰 소리로 대답했다. 알겠습니다. 하더니 기승의 옆을 나며 낮은 소리로 말했다. 너는 저들이 오지 못하게 막아라. 알겠느냐. 소구리는 말을 마치고 즉시 지혈 속으로 뛰어들어갔다. 기승은 이제야 금모모의 실력이 대단하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그는 금모모를 위해 걱정을 하게 되었다. 기승이 걱정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그의 좌우 양팔의 열 개의 자살장이 찍혀있기 때문에 금모모가 약을 주지 않으면 자기는 죽고 말기 때문이었다. 이 사대음조는 전부가 세상에서 너무 많은 죄악을 저질러 관부가 이들을 쫓고 있으며 백도의 인물들도 사대음조를 잡아 죽이려 하고 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주우천의 문화로 들어온 것이다. 그리고 이들의 무궁 역시 절대 팔대기보다 약하지 않았다. 이제 금모모가 순조를 따라갔으니 순조는 그의 정체를 알아내는 즉시 죽이고 말 것이다. 그러나 십여 명의 기도들은 순조의 명령이 없기 때문에 그대로 그곳에서 서 있어 그들을 막을 필요가 없었다. 이렇게 기승이 마음을 조이고 생각의 생각을 거듭하는 동안 약차 한 잔 마실 정도의 시간이 흘렀다. 그러자 지혈에서 갑자기 사람의 그림자가 어른거렸다. 기승은 그것을 보자 행여나 하는 마음에 자기도 모르게 마른 침을 꿀꺽 삼켰다. 하지만 그의 기대와는 달리 지혈에서 나온 사람은 바로 순조였다. 이 순간 기승은 눈앞이 아찔한 것을 느끼며 혼자 속으로 중얼거렸다. 아 이제는 완전히 끝장이 났구나. 금모모가 순조의 손에 죽었으니 남은 아홉알의 해악은 어떻게 한단 말인가. 순조는 지혈에서 나자마자 응용한 눈초리로 기승을 쏘아 보았다. 기승은 그 눈빛을 보자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 순조는 무거운 걸음으로 기승에게 다가오더니 은랭한 목소리로 말했다. 본자는 지혈에서 동파로 덜어 지키고 있으라고 했으니 동상원은 지금 나를 따라오너라. 기승은 이 소리를 듣자 놀라 속으로 중얼거렸다. 아니 이게 대체 어찌된 셈이지. 그러나 영문을 모르면서도 기승은 대답하지 않을 수 없었다. 순조는 말을 끝내자 즉시 어깨를 으쓱하며 앞으로 걸어갔다. 기승은 꼭 도깨비에 홀린 듯한 기분으로 그를 따르고 있었는데 자기가 지금 걷고 있는 것까지도 의심할 지경이었다. 등불을 든 두 명의 수하가 앞장을 서고 나머지 몇 명은 순조와 삼사장의 거리를 유지시키며 뒤를 따랐다. 이렇게 하여 그들이 무슨 장례 행렬을 하듯 한참을 걸어갔을 매순조가 갑자기 걸음을 멈추었다. 그러자 기승을 비롯한 앞뒤의 졸개들도 즉시 걸음을 멈추었다. 그러면서 그들은 다시 또 다른 지혈을 발견했다. 순조는 졸개의 수중에서 등불을 받아들더니 지혈의 뚜껑을 열고 한참 동안이나 유심히 살폈다. 이윽고 그는 굽혔던 허리를 펴며 다시 분불을 내렸다. 너희들 여기 서서 한 발도 움직이지 말아라. 본자가 지금 다시 들어가 살펴봐야겠다. 그러더니 등불을 들고는 즉시 지혈 속으로 뛰어 들어갔다. 기승이 등불을 들었던 두 명의 졸개들과 다시 차 한 잔 마실 시간을 기다렸을 때 순조가 나오더니 몇 명의 졸개들을 향해 손짓으로 불렀다. 너희들은 이쪽으로 오너라. 그러자 7,8명이나 되는 졸개들은 즉시 한마디도 없이 신속히 달려와 순조 앞에 섰다. 순조는 방금 자기가 나온 지혈 안을 향해 손가락질을 하며 분불을 내렸다. 자아본자를 따라 내려가 놈들을 한 명도 남기지 말고 모조리 죽이자. 알겠느냐. 졸개들이 일제히 크게 대답을 하자 순조도 더 이상 긴 얘기를 하지 않고 지혈 속을 향해 뛰어 들어갔다. 9명의 졸개들도 속속 들어갔다. 기승은 약간의 기대를 걸며 마음속으로 생각했다. 아마도 순조 혼자 내려가 손해를 보았던 모양이다. 그렇다면 이제 약간은 기대도 있지만 하며 그는 도저히 궁금한 마음을 참지 못해 자세히 들여다보았으나 지혈 속은 이상하게도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기승은 꼭 까까부터 자신이 귀신에 흘렸다고 생각하며 초조히 기다렸다. 다시 약 1시간의 시간이 지나자 순조는 9명의 졸개들과 함께 3사람을 끌고 올라왔다. 끌고 온 3사람을 기승은 전부 알고 있었다. 그들은 바로 정첩 후 금화상 초복 3사람이었다. 순조는 3사람을 끌어올린 후손을 흔들며 명령을 내렸다. 자 너희들은 전부 물러가 있거라. 그러자 9명의 졸개들은 3사람을 끌고 일제히 물러났다. 순조는 들고 있던 수중의 등불을 옆에 서 있는 졸개에게 건네주더니 계속 전진을 한다. 기승은 주춤주춤 그의 뒤를 따라가다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물었다. 순조 저는 이제 어떻게 합니까? 순조는 기승을 한번 주시하더니 싸늘한 어조로 말했다. 너는 본자를 따라가 나머지 사람들을 또 잡아야 한다. 그러더니 갑자기 목소리를 낮추어 약간 신듯한 음성으로 말했다. 기승은 순조가 갑자기 금모모의 음성으로 말하는 것을 보자 깜짝 놀라 자신도 모르게 입을 그러나 순조는 그가 말을 계속 하기 전에 급히 가로채었다. 동산 잔말 맞고 어서 본자를 따르기나 해라. 기승은 할 수 없이 그의 뒤를 따라 세 번째 지열에 도착했다. 그때 순조가 갑자기 걸음을 멈추더니 고개를 돌려 명령을 내렸다. 좌 13 좌 13이란 바로 좌 순조의 휘하에 있는 14 5 번호를 가진 수하의 명칭이었다. 그러자 뒤에 있는 순조는 지열을 가리키며 분부를 내렸다. 자네 내려가서 그 안에 몇 명이 있는가를 살펴보게. 졸개는 즉시 대답을 하고 뚜껑을 열려고 했을 때 순조가 갑자기 주의를 시켰다. 등불을 가지고 내려가야 되지 않나. 졸개는 몸을 굽히다 말고 등불을 받아 다시 내려갔다. 졸개가 들어간 지 얼마 되지 않아 졸개는 허겁지겁한 표정으로 올라오더니 즉시 순조에게 속한은 지금 내려가자마자 그들에게 협공을 당해 간신히 도망쳐 나왔습니다. 졸개가 다시 무엇이라고 더 말을 계속하려 하자 순조는 알았다는 듯 손을 들어 그의 말을 막았다. 알았으니 그만 물러가거라. 졸개는 공손히 허리를 굽히더니 물러갔다. 순조는 다시 앞에 실입해 있는 9명의 졸개들을 향해 손짓을 하였다. 아까 있던 9명은 벌써 세 사람이나 잡아 내었으니 너희들도 본절을 따라 내려가 놈들을 잡아내자. 알겠습니다. 졸개들이 대답을 하는 순간 순조는 벌써 지혈 속으로 뛰어내렸고 9명의 졸개들도 줄을 지어 그의 뒤를 따랐다. 이렇게 해서 얼마 지나지 않자 순조는 다시 3명을 잡아왔다. 순조는 매우 특이한 듯 연신손을 내져우며 큰소리로 명령을 내렸다. 자 이 세 사람은 뒤에 있는 자들에게 넘겨주고 너희는 계속 나를 말아 수색을 하자. 그러자 앞에 있는 9명의 졸개들은 방금 잡아온 3명을 뒤에 있는 9사람에게 넘겨주고 다시 좌우로 열을 지어 전진을 했다. 기승은 도대체 아까부터 정신을 차리지 못해 불안한 마음과 초조한 마음을 금치 못하고 입을 열어 물어보려고 했다. 기승이 막 입을 떼려고 하는 찰나 갑자기 그의 뒷가에 매우 가느다란 목소리가 들려왔다. 너의 해악은 본관의 몸에 있으니 아무 소리 말고 나를 따라와라. 이것은 분명히 금모모의 음성이었다. 기승은 깜짝 놀라 사방을 두리번거렸으나 금모모의 그림자는 찾을 수 없었다. 그는 다시 순조를 보았다. 그러나 순조는 마치 아무 일도 없다는 듯 어깨를 들먹이며 계속 걷고 있었다. 기승은 마음속으로 귀신을 만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며 도대체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몰라 그는 연신 초조하고 불안한 마음을 가누지 못하면서도 계속 순조의 뒤를 따르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는 동안 이들은 어떤 하나의 빈터에 도착했다. 기승이 그것이 빈터임을 확인하려는 순간 갑자기 큰 소리로 이들의 앞을 막았다. 서라. 하는 소리가 끝나기가 무섭게 어둠 속에서 한 줄기의 유령같은 인형이 번쩍하며 나타났다. 그것을 보자 순조는 대뜸 호통을 쳤다. 너는 누구인데 감히 본저의 앞을 막느냐. 그러자 즉시 호탕한 웃음소리와 함께 어쩌면 비웃는 듯한 목소리가 일시에 터져나왔다. 으하하하하 좌우형 또 술에 취했어. 왜 자기의 자리는 지키지 않고 이쪽으로 오는 거요.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하나의 커다란 그림자가 앞을 덕 막아섰다. 그 그림자 역시 머리에는 두건을 메었고 무릎까지 내려오는 긴 홍코를 잊고 있었다. 비록 밤이었지만 그는 눈썹이 매우 길고 수염 또한 고슴도치 처럼 흉악한 형상이었다. 이때 기승은 자신도 모르게 급히 순조에게 나직이 일러주었다. 우순조께서 오셨습니다. 그러자 순조는 매우 반가운 듯 크게 웃으며 대꾸했다. 하하하 운영 이셨구려. 우순조도 역시 크게 웃으며 빈정되었다. 하하 정말 취했구려. 이나 노아 까지도 우노 형이라고 부르는 것을 보니 원래 우순조의 성은 하가였던 것이다. 좌순조는 냉랭하게 코웃음을 치며 대뜸 쏘아붙였다. 흥 당신이 나에게 노자라고 불러서 나 역시 노우라고 불렀는데 그것이 어째 잘못이란 말이오. 우순조는 좌순조가 억지를 부리듯 말하자 정말 술이 취했구나 하고 생각하며 다시 대소를 터뜨렸다. 하하하 노영 정말 오늘 밤 정신이 억구려. 노영 노영 원래 성이 좌가 이지만 형제 의 성은 우가가 아니지 않소. 그러면 시도 오늘따라 매우 취해 억지를 부리는 구려. 이때 좌순조는 아차하며 크게 느끼는 바가 있었다. 그러나 그는 일부러 태연을 가장하며 여전히 냉소를 치며 불만의 뜻을 표했다. 흥 하지만 나는 그런 것을 상관치 않소. 다만 노영 이 우순조이니 기어코 노우라고 부를 뿐이오. 우순조는 더 이상 말하면 어떤 트집이 나올까 두려워 얼른 화제를 돌렸다. 아 알았어. 그런데 노영 은 무슨 일 때문에 이렇게 많은 사람을 이끌고 여기까지 오셨소. 좌순조는 양미간 사이에 음산한 빛을 끼며 대답했다. 후후 바로 노영 찾으러 왔지요. 우순조는 약간 이상한 듯 고개를 갸웃거리며 물었다. 대체 무슨 일 때문에 나를 찾는 거요. 좌순조는 사방을 둘러보더니 음성을 낮추며 말했다. 나는 원병을 청하려고 찾아왔소. 그러자 우순조의 얼굴에는 가벼운 경악의 빛이 스치더니 그의 수염까지 꿈틀거렸다. 아니 그럼 그들의 무공이 매우 무섭다는 말이오. 좌순조는 침중한 빛을 뀨며 다시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휴 무서울 뿐만 아니라 하마터면 내 모가지도 날아갈 뻔하였소. 우순조의 얼굴에는 다시 아까보다 짙은 경악의 빛이 떠올랐다. 또한 그의 두 눈동자도 어둠 속에서 신공을 바라듯 무섭게 번득였다. 응 그렇다면 노형은 왜 교죽게 보고를 올리지 않았소. 그러자 좌순조는 어깨를 으슥해 보이며 매우 난처한 듯 대답했다. 아니 내가 약간의 단서라도 잡아야 보고를 올릴 수 있지 않겠소. 그들은 정말 어떻게 된 자들인지 도무지 나도 그 내력을 종잡을 수 없었소. 우순조는 부리부리한 눈동자가 한데 고정되어 믿지 못하겠다는 듯 고개를 저었다. 좌모형의 실력으로도 그들의 무공내력을 알아낼 수 없었다는 말입니까. 좌순조는 어림도 없었다는 듯 고개를 설레설레 저었다. 나는 내려가자마자 즉시 십여명에게 토의를 당해 공격을 받았는데 어떻게 그 무공내력을 알아낼 틈이 있었겠습니까. 우순조는 가만히 고개를 끄덕이더니 좌순조의 말뜻을 알아차린 듯 슬쩍 물었다. 지금 좌모형은 나와 함께 가서 잡자고 하는 말이오. 좌순조는 순간 그가 알지 못하게 의미심장한 미소를 흘리더니 고개를 저었다. 아니 그럴 필요 까지는 없소. 제뜻은 다만 그들과 싸울 때 노형께서는 구경만 하시면 된다는 말입니다. 우순조도 그의 말뜻을 알아차린 듯 가볍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오 그러니까 바로 나더러 노형이 그들과 싸울 때 그들의 무공내력을 알아내라는 말이군요. 그렇소. 바로 그 뜻이요. 그렇게 해서 약간의 무공내력이라도 알아내어 칠죽게 보고를 올려야 곤란하지 않을 게 아니요. 우순조는 고개를 우리 함께 갑시다. 하고는 뒤에 있는 졸개에게 붐부를 내렸다. 우일 본자가 갔다가 금방 올터이니 넌 여기서 잘 지키고 있어야 한다. 우일 이라 불리운 졸개가 즉시 대답하자 우순조는 좌순조를 향해 다시 물었다. 자 갑시다. 그런데 그들이 지금 어디에 있소? 좌순조는 즉시 대답 했다. 예 두 번째 지열과 세 번째 지열에 전부 다 놈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 지열에 있는 놈들의 무공이 좀 높지만 노형이 옆에서 도와준다면 별 탈을 없을 거요. 그러자 우순조는 어이가 없는 듯 냉소를 터뜨리며 되물었다. 아니 좌노형 학과는 형제의 도움이 필요 없다고 하지 않았소. 좌순조는 금세 미안한 듯 멋쩍게 웃으며 말했다. 하하 그것은 만일이란 경우를 두고 얘기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교주께 놀라움을 끼치지 않고 그들을 잡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더구나 만약 우리가 그들을 손수 잡지 못하고 교주께 도움을 청해서 그들을 잡았다면 우리의 체면이 뭐가 되겠습니까. 우순조는 그 말을 듣자 웃으며 즉시 찬성한다. 좋소 옳은 말이오. 제가 기꺼이 도와주겠소. 좌순조는 즉시 읍을 하며 낫게 웃었다. 고맙소. 나는 다만 감사할 따름이오. 자 가자. 졸개들은 즉시 두 사람을 따라 오던 길로 다시 되돌아갔다. 이렇게 캄캄한 밤에 무슨 장례 행렬을 짓듯 십여명이나 되는 사람은 줄을 지어 행진했다. 이렇게 한참을 걸어가다가 갑자기 좌순조는 껄껄 웃으며 입을 열었다. 하하하. 운영과 형제 두 사람으로 그들을 잔을 수 있을지 모르겠군요. 우순조는 약간 기분이 상한 듯 풍령스럽게 대꾸했다. 좌우 형과 내가 그들을 잡을 수 없다면 교주께 보고를 올려 다른 고수들을 더 파견하라고 보고를 올리면 되지 않소. 그러자 좌순조는 걸음을 멈추더니 설레설레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나는 운영의 명성을 손상시킬 까봐 그러는 것입니다. 우순조는 뜻밖의 말이라는 듯 눈을 크게 뜨고 다그치듯 물었다. 아니 좌우 형 그게 무슨 말이오. 지혜와 힘. 좌순조는 키득거리며 웃더니 짐짓말하기가 거북하다는 어조로 말했다. 히히 형제는 운영이 그들을 상대하지 못할까봐 하는 소리요. 우순조는 원래 기분이 좀 나빠졌는데 좌순조가 다시 이 말을 하자 소리를 버럭 질렀다. 아니 좌노 형 무슨 말을 그렇게 하는 거요. 좌순조는 키득거리며 태연하게 말했다. 만약 운영 께서 믿지 못하겠다면 한번 시험해 보시겠소. 우순조는 여전히 노기를 억누르지 못하고 격분해서 물었다. 무엇을 말이오. 개가 아까 여섯 명을 잡았는데 그들을 데리고 노영이 한번 시험해 보라는 뜻입니다. 우순조는 냉랭하게 코방귀를 뀌었다. 흥 그럼 노영은 그들을 시켜 나를 한번 시험해 보겠다는 뜻이오. 좌순조는 희죽이 웃으며 어깨를 들먹였다. 히히 아니요. 형제의 뜻은 단지 노영께서 그들의 알아내라는 말이오. 하고는 우순조의 앞뒤 양쪽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다시 말했다. 우리의 형제들이 이렇게 앞뒤를 지키고 있으니 노영은 안심하시오. 그들은 절대 도망치지 못할 것이니. 좌순조의 뜻은 물론 세 명의 죄인을 두고 얘기한 것이다. 그러나 이 말의 뜻을 다시 음미해보면 바로 우순조가 빠져나가지 못한다는 것을 은연중에 무섭게 암시하는 말이었다. 우순조가 앞뒤 양쪽을 보니 과연 사방에는 전부 사람들이 둘러서고 있었다. 그는 매우 불쾌하여 분노가 치밀어 대뜸 소리쳤다. 좌노형 께서 이렇게 하시는 것은 바로 나를 꼴탕 먹이려고 하는 짓이 아니요. 좌순조는 갑자기 쉰듯한 음성으로 다시 말했다. 원천만의 말씀을 형제가 이렇게 하는 뜻은 다만 우리 각자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짓이지요. 이때 우순조는 갑자기 그의 목소리가 변한 것을 보자 즉시 좌순조를 주의깊게 응시하며 물었다. 당신은 좌장생이 아니요. 좌순조는 피식하고 싱겁게 웃으며 원래 좌장생의 목소리를 내었다. 누가 아니라고 했소. 우순조는 아무래도 이상한 듯 고개를 저었다. 그런데 아까 형의 음성이 좀 이상했는데 좌순조는 다시 신듯한 음성으로 다시 말했다. 아마 내 목구멍이 좀 이상해서 그런가 봅니다. 그렇다. 한 사람이 두 사람의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것은 분명 목구멍이 이상하게 되었다는 증거다. 그래서 우순조가 더 이상 태묻지 않고 고개를 돌리는 순간 그는 깜짝 놀라고 말았다. 우순조가 좌순조와 얘기를 나누는 동안 그의 뒤로 갑자기 몇 사람이 전혀 아무런 소리도 내지 않고 다가왔던 것이었다. 우순조는 안색이 싹 변하여 급히 뒤로 물러났다. 좌장생 그들은 대체 누구요? 좌순조는 그를 향해 괴이하게 웃으며 싸늘하게 눈을 빛냈다. 내가 아까 얘기하지 않았소. 이들이 바로 내가 잡아온 여섯 명의 죄인 이라는 것을. 우순조는 여섯 명의 죄인 이라는 소리를 듣자 다시 살펴보니 다섯 명밖에 보이지 않았다. 그러자 그는 즉시 한 명이 자기 뒤에 다가 왔다는 것을 깨닫고 몸을 돌리곤 했다. 때는 이미 늦었다. 이어 헝 하는 소리와 함께 그의 몸은 벌써 일장 밖으로 날아가 떨어졌다. 우순조는 눈앞이 아칠해지는 것을 느껴 비명을 지를 사이도 없이 즉시 뚫고 나가려 했다. 그러나 그가 두어 걸음 나갔을 때 벌써 한 여자의 날카로운 음성이 그의 귓전을 때렸다. 돌아가 하는 소리와 함께 재빠른 일장이 그의 정면을 향해 후려쳐 왔다. 우순조는 순간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자기네 졸개 중에 여자가 있었다고는 전혀 생각지 못한 사실이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그는 더 이상 생각할 겨를도 없이 여자가 일장을 격출 해오자 냉랭하게 웃으며 왼손으로 그 일장을 마주쳐 갔다. 우순조의 생각으로는 여자니까 감히 자기의 일장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단정을 했기 때문이었다. 그러자 헝 하는 소리와 함께 으악 하고 비명소리가 앞뒤를 다툼해 울리고 우순조는 연신 뒤로 몇 발자국 물러났다. 이 의외의 결과에 우순조는 분통이 터져 부드득 이를 갈며 오른손으로 신속히 자기의 허리춤을 만졌다. 그러나 자기의 허리춤에 차고 있던 채찍은 벌써 종적도 없이 없어지고 말았다. 이때 좌순조가 이죽거리고 웃으며 그의 채찍을 휘두르고 있었다. 운영 채찍을 찾고 있소. 채찍은 여기에 있는데 우순조가 급히 좌순조를 보니 과연 자기의 채찍을 휘두르며 어깨까지 들먹이고 자기를 비웃고 있는 것이 아닌가. 우순조는 벌컥 화를 내며 경력같이 호통을 쳤다. 좌장생 너 미쳤느냐. 감히 적들과 내 통을 하나니 정말 죽고 싶은 모양이구나. 그러자 좌순조는 뒤로 한 발자국 물러서며 태연하게 말했다. 노형 당신이 입고 있는 옷만 벗어주면 나는 아무 일도 없다 것을 보장하겠소. 우순조는 다시 병력같이 고함을 지르며 그를 향해 덮쳐갔다. 이농감이 좌순조는 그 자리에서 서서 연신 키들거리며 웃었다. 우노형 나는 잠깐 노형 의 옷을 빌리자고 했을 뿐인데 왜 그렇게 화를 내시오. 우순조는 의외로 좌순조가 피하지 않는 것을 보자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여 즉시 대가리 일성을 내질렀다. 이놈 죽어라. 하고 즉시 갈고리 같은 열개의 손가락으로 좌순조의 머리를 향해 내리찍었다. 우순조의 손가락이 막 좌순조가 쓰고 있는 머리에 두건에 닿으려는 순간 좌순조는 살짝 머리를 돌리며 번개처럼 한 손으로 떼는 이미 늦어 그대로 허벅다리에 일격을 얻어맞고 수장 밖으로 날아가 땅에 곤두박혔다. 이 순간 벌써 정신도 차리지 못한 사이에 서너 명의 그림자가 덮쳐왔다. 그러자 그들 중 아까와 같은 여자의 목소리가 냉랭하게 울렸다. 그를 생포하라. 하는 소리와 함께 다시 일지가 찔러왔다. 이 순간에 우순조는 다만 개구리처럼 툭 튀어나온 눈알을 멀뚱멀뚱 굴리며 보기에도 딱할 만큼 우리에 갇힌 호랑이 꼴이 되어버렸다. 당신들은 대체 누구요? 그러자 좌순조가 키득거리며 다가왔다. 히히 운영 얌전하게 있으시오. 지금 당신의 목숨을 살려준 사람이 바로 우린맹주 제부인이오. 알겠소. 우순조는 즉시 아까 자기에게 일장을 내질러 오던 체격이 작은 흑이인을 응시하며 날카롭게 물었다. 나를 어떻게 할 작정이오. 다시 그 흑이인 대신 좌순조가 대답했다. 노형께서 우리와 합작을 하기만 하면 우리 무린맹에서는 절대로 노형을 섭섭하게 대하지는 않겠소. 우순조는 둘러선 사람들을 훑어보며 이미 각오를 한 듯 의외로 순순히 나왔다. 나더러 어떻게 합작을 하라는 말이오. 좌순조는 빙글빙글 웃으며 대답했다. 후후 노청은 다만 우리를 은빙지옥으로 데리고 가기만 하면 돼요. 우순조는 매우 의혹에 찬 눈을 굴리며 물었다. 당신은 좌장생이 아니지요. 그러자 좌순조는 약간 언성을 높이며 검미를 치푸렸다. 어째서 아니라고 하오. 우순조는 설레설레 고개를 저었다. 노형께서는 비록 그와 비슷하게 변장을 했지만 그러나 절대 좌장생은 아니요. 좌순조는 여전히 검미를 치푸린 채 대꾸 했다. 그럼 아니라고 치겠소. 그러나 어서 은빙지옥이 있는 곳을 대시오. 우순조는 이번에도 순순히 대답했다. 은빙지옥은 바로 앞에 보이는 비문관 안에 있소. 좌순조는 그가 가리키는 곳을 쳐다보다가 다시 우순조에게 시선을 돌렸다. 노형 우리와 합작하기로 아까 말했소. 우순조를 고개를 흔들며 실소를 날렸다. 제가 합작을 하기로 했지만 들어갈 수는 없소. 어째서 들어갈 수가 없다는 말이오. 우순조는 냉랭하게 웃었다. 김운관 에 들어가려면 교주의 귀첩이 있어야 합니다. 좌순조는 매우 간단한 일이라는 듯 자신있게 말했다. 호관주를 납치하면 되지 않겠소. 우순조는 깜짝 놀라 다급하게 소리쳤다. 안 돼요. 그것은 더욱 가망이 없소. 좌순조는 일순 무겁게 한숨을 토하더니 비장한 어조로 말했다. 그래도 한번 시험을 해보아야 되지 않겠소. 우순조도 그 길밖에는 길이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역시 고개를 끄덕이지 않을 수 없었다. 할 수 없죠. 그리고 부인께서 저를 죽이지 않았으니 응당 여러분을 도와드려야 지요. 그러자 주설란은 가볍게 왼손으로 휘둘렀다. 고마워요. 자 그럼 일어나세요. 이때 우순조는 갑자기 선선한 미풍이 자기 몸에 스쳐오는 것을 느꼈는데 어느 틈인지도 모르게 혈도가 풀어지자 그는 몫이 경악하여 마음속으로 감탄했다. 가볍게 손을 흔들기만 해도 혈도를 풀 수 있으니 과연 보통 솜씨가 아니구나. 이렇게 중얼거리며 그는 즉시 일어나 주설란에게 읍을 했다. 감사합니다. 부인 소카는 끝까지 도와드리겠습니다. 좌순조도 수중에 채찍을 병기를 받으셔야지요. 우순조는 채찍을 받자 즉시 허리춤에다 다시 찼다. 갑시다. 이번에는 좌순조와 우순조 두 사람이 앞장을 서서 걸었다. 18명의 졸개들은 여태껏 아무 말도 없이 압송하면서 뒤를 따랐다. 얼마쯤 걷다가 좌순조가 낮은 소리로 물었다. 노형 노형은 비문관 안의 사정을 잘 알고 있소. 우순조는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었다. 그건 저도 잘 모르겠소. 이 기문관 안은 호간주가 지키고 있는데 교조에 기첩이 없는 안은 절대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호간주 호간주 가 어떤 사람이오. 우순조가 대답했다. 그는 바로 호조량 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자 좌순조는 짧은 신음 소리를 내었다. 응 바로 옛날의 흑산며 호글량 이라는 자로군. 우순조는 약간 놀라며 물었다. 노형 께서는 그를 잘 알고 계십니까? 좌순조는 앞으로 시선을 던지며 고개를 저었다. 잘은 모르오. 이어 그는 생각난 듯 다시 물었다. 참 그런데 사대음조 중에 또 한 사람은 누구요? 음세총관 음천리요. 좌순조는 침중한 어조로 내뱉듯 말했다. 응 그놈도 여전히 죽지 않았군. 우순조도 감개가 무량한 듯 혼잣말 처럼 중얼거렸다. 우리는 교조의 수화로 들어온 빈 세월이고 어떻게 생각하면 참으로 짧은 세월이었지만 말하는 도중 일행은 벌써 광장에 도착했다. 우순조는 광장에 들어서자 손으로 앞을 가리켰다. 앞에 보이는 것이 바로 기문관 입니다. 하지만 우리 좌우순조들은 여기까지 밖에 오지 못합니다. 여기에 왼쪽은 좌영이 책임을 지고 있고 오른쪽은 바로 제가 지키고 있습니다. 좌순조는 그의 말에 따라 앞을 살펴보았지만 캄캄해서 아무것도 볼 수가 없었다. 그러자 그는 고개를 갸우뚱거리며 물었다. 뒤문과는 문이 있을텐데 옐 문은 천연 절벽에 교묘하게 만들어져 있으므로 자세히 보지 않고는 잘 알 수 없습니다. 두 사람이 이렇게 말하며 다시 십여 장을 더 걸어가니 과연 절벽에 매우 교묘히 만든 검은 문이 있었다. 우순조는 그 앞에서 걸음을 멈추며 낮은 소리로 말했다. 제가 지금 물을 다시 닫는다면 들어갈 생각은 말아야 합니다. 알겠소. 우순조가 한 발 다가서며 석벽 위에 있는 고리를 잡으려고 하자. 급히 좌순조가 제지한다. 우순조는 고리를 잡으려다 말고 돌아서며 미간을 치푸렸다. 왜요? 내가 속임수를 쓸까봐 그러시오. 아 그런 뜻이 아닙니다. 지금 나는 어떤 한 가지의 일을 생각해 냈기 때문이오. 하고는 그에게 다가가 기숭얼로 몇 마디 속삭였다. 우순조는 그럴듯한 말이라는 듯 고개를 끄덕이더니 뒤에 있는 기승을 향해 명령했다. 동사모 내가 가서 연락 해라. 기승이 대답하는 순간 우순조가 그에게 다시 몇 마디 당부를 했다. 올라가서 고리를 잡아당기되 세 번을 틀리지 않게 잘 잡아당겨야 한다. 기승은 즉시 대꾸했다. 알았습니다. 하고는 즉시 우순조가 가르쳐 준대로 고리를 잡아당겼다. 그러자 삐꺼 하는 소리와 함께 석벽 위에 구멍이 생기더니 곧 못생긴 머리가 나오며 즉시 물었다. 너는 누구냐? 기승은 큰 소리로 대답했다. 동사모 입니다. 석벽 안에 사람은 다시 물었다. 무슨 일이냐? 기승은 가슴을 펴며 당당하게 대답했다. 관주께 좌우 순조가 왔다고 전해주시오. 석벽 안에 사람은 기승의 뒤에 서있는 몇 사람을 응시하더니 냉랭하게 코웃음을 쳤다. 내 무슨 일이냐고 물었지. 언제 누구냐고 물었느냐. 기승은 잊었다는 듯 뒤에 있는 사람들을 가리켰다. 좌우 순조께서 죄인을 잡아왔으니 관주더러 점검을 해보라고 하시오. 그 사람은 기승과 몇 사람을 다시 휘둘러보더니 잠깐 기다리시오. 하고는 즉시 문을 닫고 들어가 버렸다. 좌순조는 벽 사이를 자세히 살펴보았지만 도대체 문틈이라고는 찾을 수가 없었다. 그 모습을 보자 우순조는 마치 주의를 주듯 엄중하게 지시했다. 조금 있다가 좌모형은 조심해서 상대해야 합니다. 좌순조는 의미있게 싱긋이 웃어보였다. 그 점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마시오. 우순조는 그래도 마음이 놓이지 않는 듯 한마디 다시 덧붙였다. 호조량의 솜씨는 대단합니다. 좌순조는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여 보였다. 얼마 되지 않아 쇠가 바닥에 끌리는 듯한 소리와 함께 땅바닥에 서서히 움직이더니 하나의 커다란 구멍이 나타났다. 좌순조는 이것을 보자 마음속으로 경탄을 금치 못 했다. 원래 땅바닥에 철판을 깔아서 출입을 하게 만들었구나. 정말 놀라운 일인데 좌순조가 이렇게 중얼거리는 동안 벌써 관복차림을 한 사람이 앞서 등불을 들고 나오자 그 뒤를 4명의 흑이 경장대안이 나타났다. 이 흑포인은 두말할 필요도 없이 호관주인 것이다. 호관주는 생긴 모습이 마치 야산에 뛰어노는 들고양이처럼 포악하게 생겨 두 눈까지도 고양이를 다른 듯 했다. 호관주는 좌순조의 앞까지 오자 생긴 것과는 달리 공손히 읍을 하며 물었다. 두 분께는 어떠한 자들을 압송해 오셨습니까? 우순조가 즉시 대답했다. 듣자 하니 무림맹의 호법들이라 합니다. 이놈들은 무공이 강하여 아까 만약 신형주께서 없었다면 교주님까지도 이놈들에게 당할 뻔했습니다. 호관주는 여섯 명의 죄인을 훑어보며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아니 그렇게 무서운 무공을 가진 자들인가? 그는 다시 우순조에게 시선을 돌려 물었다. 교주께서 이곳으로 악송하라고 지시를 하셨습니까? 좌순조가 대신 나서며 대꾸했다. 예 바로 이곳 음빙지옥으로 보내라고 하셨습니다. 호관주는 고개를 끄덕이며 선뜻기를 비켜 섰다. 조소 데리고 들어오십시오. 좌순조는 그 말이 떨어지기를 기다렸다는 듯 즉시 뒤를 향해 외쳤다. 자 죄인들을 즉시 호관주께 보내라. 졸개들은 즉시 대답하더니 여섯 명의 죄인을 끌고 안으로 들어갔다. 그러자 호관주도 즉시 자기 뒤에 서 있는 4명의 경장대안을 향해 붕구했다. 자 너희들도 죄인을 인수하라. 호관주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좌순조는 깜빡 잊었다는 듯 갑자기 가급한 어조로 말했다. 참 호영 교주께서 또 한가지의 긴급 명령을 내리며 형제더러 호관주께 전달하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호관주는 두 눈을 크게 뜨며 대뜸 소리를 질렀다. 좌열 어째 잊었소. 여기는 교주의 귀첩이 없는 한 절대로 들어올 수 없다는 것이요. 좌순조는 갑자기 안색을 굳히더니 차가운 어조로 내뱉 탔다. 그렇다면 호영은 지금 제가 교주의 명령을 받고 왔다는 것을 믿지 못하겠다는 거요. 가만히 듣고 있던 우순조도 덩달아 한마디 거들었다. 그렇습니다. 아까 교주께서는 확실히 좌영께 호영에게 전달하라는 긴급 말씀이 계셨습니다. 호관주는 믿지 못하겠다는 듯 반신반의하며 고개를 저었다. 그 그건 하며 어째 예감이 이상하다고 느껴. 뒤를 돌아보니 응당 죄인을 인수했으면 들어가야 한 자기 수와 4명이 여전히 서있는 것이 아닌가. 즉시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는 등 뒤 영대열이 마비되고 말았다. 좌순조는 통쾌한 듯 크게 웃음을 터뜨렸다. 으하하하 하하 호영 이것이 바로 교주의 명령이요. 자 우리 이제 들어가서 얘기할까요? 하고는 왼손으로 다정하게 호간주의 손을 잡은 듯이 꾸며 지하 계단을 밟고 내려갔다. 우순조도 따라 웃으며 넌지시 한마디 했다. 하하하 교주님의 귀한 심부름꾼이니 우리들은 또한 이 길이 처음이니 호영 께서는 아마 안내를 잘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러자 일행들은 즉시 뒤따라 내려갔다. 좌순조와 우순조는 호간주를 납치해서 약 십여 계단을 쫓아 내려가는데 갑자기 오른쪽의 석벽 사이에 있는 하나의 작은 문에서 한 흑이인이 나타나며 소리쳤다. 관주 문을 닫으시오. 하지만 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갑자기 한 명의 졸개가 그의 혈도를 찌르자 그는 즉시 쓰러지고 말았다. 우순조는 그 졸개가 어느 틈에 손을 썼는지 보지 못했으므로 내심 매우 감탄을 올렸다. 과연 무린맹에는 고수들이 많구나. 정말 놀랍구나. 좌순조는 그 흑이인이 쓰러지자 그 문을 가리키며 즉시 지시했다. 동사모 이 관주는 내가 지켜라. 속한은 어떻게 열고 닫는지 모릅니다. 좌순조는 약간 건미를 지푸리며 일일이 설명을 했다. 이것은 기관 중에도 제일 간단한 기관이다. 이 안에는 하나의 철록이 있는데 자네는 그것을 거꾸로 돌리기만 하면 자연적으로 열고 닫을 수 있다. 그러더니 기승의 눈치를 살피며 한마디 덧붙였다. 그리고 해악은 일이 끝난 후에 내주겠다. 기승은 좌순조가 마지막에 덧붙인 말을 듣자 즉시 대답 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 당신은 금모모 가 아닙니까? 좌순조는 소리 없이 웃었다. 물론 아니지. 하지만 자네는 내게 해악이 있다는 사실만 알고 시키는 대로 충실히 일을 해 주기만 하면 되네. 하며 기승에게 저는 민밀로 몇 마디 무엇인가 재차 당부를 했다. 기승은 금세 표정이 밝아지더니 즉시 오른쪽의 작은 문을 향해 들어갔다. 이들은 그 모습을 보고 있다가 다시 계단을 따라 쉬지 않고 100여 칸을 내려가니 한 칸의 넓은 석실이 일행의 앞을 가로 막았다. 넓은 석실의 가운데 긴 상이 놓여 있고 상 위에는 북과 먹 등의 물건이 있었고 좌우 양쪽에는 변기와 몇 가지 죄인을 고문하는 도구가 놓여 있었다. 여기가 바로 호관주가 평상시 일을 처리하는 곳이었다. 좌순조는 호관주를 상앞에다 내려놓으며 말했다. 자 호노 형은 여기에서 좀 쉬십시오. 나는 이제 끌고 다니기가 힘이 드니 그리고는 또다시 주설란을 위해 의자를 끌어내었다. 부인께서도 힘드실 텐데 앉으십시오. 주설란은 원래 하찮은 졸개로 변장을 하고 있었다. 주설란은 빨갛게 상기된 얼굴을 쓰다듬으며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저는 피곤하지 않아요. 그러더니 호관주를 가리키며 물었다. 소구리 이 사람을 이제 어떻게 하죠? 그렇다. 이때 소구리가 여태까지 금모모에서 좌순조로 변장을 했던 말했다. 예 지금 이 늙은이의 뜻으로는 호관주의 혈도를 풀어준 후 그가 우리 무림맹에 가입할 뜻이 있다면 살려주고 만약 그럴 마음이 없다면 아예 없애버리는 것이 나올 것입니다. 주설란은 두 눈썹을 약간 지푸리더니 즉시 고개를 끄덕였다. 소법의 말씀이 맞아요. 그럼 호법의 뜻대로 처리하세요. 소구리는 고개를 돌리며 두경강을 향해 다시 울었다. 두노 넌지시 꼬집었다. 후우 당신은 순조이고 나는 한낱 졸개밖에 되지 못하는데 어째서 감히 다른 뜻을 내보이겠습니까? 하하하 그리고 두 사람은 함께 소리를 높여 물었다. 이때 당승무가 답답한 듯 얼굴을 만지며 물었다. 소노인장 이제 변장을 떼어도 되겠지요. 소구리는 웃다 말고 즉시 눈썹을 치켜떴다. 안된다. 이를 완수하려면 아직도 멀었으니 계속 변장을 해나가야 한다. 당승무는 불만인 듯 한숨 섞인 목소리로 투덜거렸다. 우리는 이제 호간주도 벌써 잡았고 또 우리의 행적도 탈로가 났을 텐데 더 이상 변장을 해서 무엇합니까? 소부리는 조금 원성을 높여 꾸짖듯 말했다. 그래도 안된다. 이 이유는 조금 있으면 노재도 알게 될 테니 쓸데없이 투덜거리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 당승무는 소부리가 이유를 설명해 주지도 않고 무조건 심선배님께서도 그 이유를 모르시겠습니까? 심작이는 슬쩍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소노형은 약간 노련한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그 깊은 속을 추측해낼 수 있겠나? 이때 매우 오랜만에 정첩 푹가 나서며 한마디 했다. 나는 정말 소노형의 기지에 탐복하고 있소이다. 그러자 두경강이 대소를 터뜨리며 다시 넌지시 말했다. 하하하 그렇군요. 그런데 소노형 기쁘지 안소. 노형에게 탐복하는 사람까지 다 있으니 그러나 소부리는 짐짓 엄숙하게 눈썹까지 지푸리며 냉소를 날렸다. 흥란은 당신들과 쓸데없는 소리를 짓거리고 싶지 않소. 그리고 이 늙은이는 이제부터 진짜 해야 할 일을 좀 하겠소. 하고는 뒤도 한번 돌아다 보지 않고 곧장 호간주의 앞으로 걸어가 일장으로 그의 혈도를 풀어주었다. 호간주 우리가 바로 우리맹의 사람이라는 것을 그때 비록 혈도를 제압당해 있었지만 소부리 등 사람들의 대화를 다 들었다. 그는 혈도가 풀어지자 즉시 의자에서 일어나 팔다리를 움직여보며 대답 대신 되물었다. 당신은 내가 도망갈 것을 두려워 하지 않소. 소부리는 가볍게 웃으며 어림도 없다는 투로 얘기했다. 후후 호불양 당신에게 그런 재주만 있다면 어서 도망쳐 보십시오. 내가 생각하기로는 당신이 여기서 두 발자국 만이라도 도망칠 수 있다면 잘 도망친 것이오. 호간주는 소부리가 단번에 자기 이름 석자를 대는 것을 보자. 깜짝 놀라며 물었다. 디아는 누구요? 소부리는 음산하게 웃으며 도리어 대물었다. 호간주가 보기엔 내가 누구인 것 같소? 호간주는 잠시 생각하는 듯하더니 알뜻 모를 듯한 음성으로 더듬대며 물었다. 호 혹시 소부리 소노 형이 아니시오? 소부리는 대뜸 광소를 터뜨리며 매우 통쾌해 했다. 으하하하 호간주의 기억력도 매우 대단하구려 십여 년 전에 일을 다 기억하다니 그때 나는 당신에게 말하기를 만약 호노 형의 이름을 호불양으로 바꾼다면 나 소부리와 당신은 형제를 맺겠다고 했었지요. 호간주는 매우 반가운 듯 몇 번 이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소. 그런데 지금 당신이 호불양이라고 부르니 나를 여태껏 호불양이라고 부른 사람이 없기 때문에 나는 즉시 소부리 당신이라고 생각해낼 수 있었지요. 후후 그런데 지금 내가 한 말에 대해 호노 형의 생각은 과연 어떠하시오? 호간주는 약간 머뭇거리면서 어색하게 웃었다. 우린 서로 잘 아는 사이인데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소부리는 우순조를 향해 손가락질을 했다. 한호 형께서도 벌써 무림맹에 가입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 노형도 본맹에 가입하기를 바라오. 호간주는 그 말을 듣자 고개를 갸우뚱거렸다. 무림맹 저는 처음 듣는 소리인데 소부리는 어흥하고 짧은 기침을 하더니 의젓하게 설명을 했다. 본무림맹은 최근에야 창립된 파요. 이 뜻은 강호의 각대 문파와 연합해서 무명도와 대적을 하기 위해 창립된 호간주는 가만히 고개를 끄덕이더니 이상한 점이 있다는 듯 물었다. 그런데 노형 등의 사람이 무슨 일 때문에 이곳에 왔습니까? 우리는 바로 사람을 구하러 왔소. 아니 누가 기문에 갇혔습니까? 소부리는 약간 긴장된 목소리로 말했다. 바로 저의 친구 손호반 삼하장홍과 흑석도의 정형 그리고 본맹총호법의 여제자 양수군 낭자 그리고 낙양의 손행상인 초승생 남매가 모두 끄덕였다. 은빙지옥에 확실히 몇 사람이 감금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이름을 나는 잘 모릅니다. 그 이유는 그들을 여기에 보내올 때 음총관 께서 그들의 이름 대신 번호를 붙여 주었기 때문이지요. 이때 갑자기 댕댕댕 하는 가느다란 어떤 신호같은 경종 소리가 들려왔다. 그 소리를 듣자 소부리는 매우 기뻐하며 소리쳤다. 아 과연 왔구나. 호간주는 영문을 몰라 눈을 휘둥그렇게 떴다. 아니 누가 왔다는 겁니까? 이렇게 묻는 소리가 책 끝나기도 전에 기승이 달려와 소부리에 보고한다. 주교주 께서 신영주를 데리고 와서 관주더러 마중을 하라고 하십니다. 그러자 호간주는 깜짝 놀라며 자신도 모르게 의자에서 벌떡 몸을 일으켰다. 무엇이 교주라고? 소부리는 호간주의 손을 잡아 끌며 엄중하게 타일렀다. 서는 안됩니다. 알겠지요? 하더니 기승을 향해 손을 흔들었다. 자 너는 빨리 가서 문을 열어드려라. 기승은 고개를 한번 끄덕여 불안한 어조로 물었다. 손호형 그럼 저더러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소부리는 낄낄 거리고 웃으며 그의 등을 떠밀었다. 호형 께서는 그들을 데리고 들어오시기만 하면 됩니다. 자 빨리 나가시오. 하고는 주설란을 향해 물었다. 신교교가 왔으니 부인께서 몸속 그녀를 상대해야 하겠습니다. 주설란은 야무지게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저는 호관주를 따라가 겠어요. 소부리는 다시 여러 사람들을 돌아보며 한 사람 한 사람 에게 엄명을 내리듯 일렀다. 그리고 심형 정형 또 당로제 세 사람도 모두 호형의 소화로 변장을 해서 호형을 따라가시오. 그리고 만약 신교교가 눈치를 채웠다고 생각되면 아무런 내색도 내지 말고 일단 이 안으로 유인을 한 다음에 손을 쓰기로 합시다. 모두 알아 들으셨지요. 정첩 푸와 당승 무는 고개를 끄덕였고 심작 이는 눈을 빛내며 대답 했다. 잘 알겠소. 여섯 명의 죄인 소부리는 호불 양을 주시하며 급히 서둘렀다. 호형 조금도 지체할 필요 없으니 어서 가시오. 호관주는 하는 수 없이 주설란 등 네 사람을 데리고 위로 올라갔다. 소부리는 급히 여러 사람들을 주시하더니 몸을 숨기라는 지시를 한 다음 불을 껐다. 이 때문이 서서히 열리고 호관주가 두 명의 졸개의 인도 아래 계단을 밟고 나갔다. 망상 귀수의 뒤에는 백면을 한청 산문사가 서있었다. 또한 그의 좌어에는 두 명의 졸개가 꼼짝도 하지 않고 서있었다. 호관주가 하며 허리를 굽혔다. 소카 호불양이 교주께 인사를 드리옵니다. 망상 귀수는 고개를 두어번 끄덕이더니 신교교를 향해 손짓을 했다. 호관주 어서 무명도의 신영주에게 인사를 드리시오. 호관주는 아직 신교교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다. 하지만 만미천호라는 이름은 전부터 들어왔던 것이다. 소카 신영주에게 인사를 드리옵니다. 그러나 신교교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냉랭하게 코웃음을 칠 뿐이었다. 호관주는 분노를 그 말끼리 없었으나 욕을 하지 못하고 마음속으로 이를 갈아붙였다. 오만한 개진령 같은 일하고 인사까지도 거절을 하다니 옆에 서있던 망상 귀수가 호관주를 향해 날카롭게 물었다. 호관주 혹시 안에 무슨 일이 생기지 않았소? 조금 전 좌순조가 여섯 명의 죄인을 데리고 왔습니다. 망상 귀수는 이상한 듯 고개를 갸우뚱거리며 다그쳐 물었다. 좌장생이 데리고 온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오? 호관주는 고개를 가로저으며 천천히 입을 열었다. 여섯 명의 죄인들에게는 이미 번호를 붙여주었기 때문에 속하도 누구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망상 귀수는 길게 한숨을 쉬며 씁쓸한 표정을 지었다. 지금 그들은 대체 어디에 감금을 시켰소? 호관주는 망상 귀수와 신교결을 이미 음빙지옥으로 보내버렸습니다. 망상 귀수는 잠시 생각에 잠기는 듯하더니 갑자기 안색이 변하여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틀렸다. 틀렸어. 호관주는 깜짝 놀라 암암리에 즉시 징기를 끌어올리며 다음 일에 준비를 했다. 하지만 겉으로는 여전히 당황하는 표정을 지으며 급히 물었다. 속하가 한 일에 대해서 어디가 틀리기라도 했단 말입니까? 망상 귀수는 가볍게 탄식을 하며 침중하게 말을 꺼냈다. 음청관이 노구에게 의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틀림없이 속임수가 있을 것이오. 호관주는 경악을 금치 못하며 다시 물었다. 예. 하지만 무엇 때문에 저도 모르게 했습니까? 망상 귀수는 입술을 지그시 깨물며 언성을 높였다. 쓸데없는 소리는 그만하고 어서 앞장을 서시오. 이 노구가 몸속아서 자세히 살펴보아야만 하겠소. 호관주는 망상 귀수가 이렇게 신중하게 얘기하는 것을 보자 더욱 당황하는 기색을 보이며 재차 물었다. 지금 은빙지옥에 갇혀있는 그 여섯 명의 죄인들이 반란을 일으킬 까봐 그러십니까? 망상 귀수는 급히 걸음을 옮기며 미간을 치푸렸다. 더 이상 얘기할 필요가 없으니 우리 들어가서 얘기하도록 합시다. 호관주는 급히 허리를 굽히며 앞장을 섰다. 그렇다면 교주님 빨리 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망상 귀수는 알았다는 듯 고개를 한두번 끄덕이더니 신교교를 향해 손짓을 했다. 신영주 께서 저의 앞에 서서 가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신교교는 예의를 차리지도 않고 앞장을 서서 계단을 밟고 내려갔다. 이때 푸명의 졸개들도 급히 등불을 밝혀들고 앞장을 섰다. 망상 귀수가 신교교의 뒤를 따랐으며 호간 주와 두명의 졸개들은 망상 귀수의 뒤를 따랐다. 계단을 밟고 내려간지 얼마 안되어서 철문은 다시 닫혔다. 신교교가 앞장을 서서 가고 있을 때 어디선지 약간 신듯한 음성이 들려왔다. 여우가 들어온 것 같으니 조심을 하시오. 신교교는 주저하며 급히 몸을 돌리더니 큰 소리로 외쳤다. 지금 입을 열었던 사람이 누구냐. 뒤를 했다. 아무도 얘기를 하지 않았는데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신교교는 역시 이상한 듯 고개를 갸우뚱거리며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누가 저는 민밀로 말을 한 것 같았는데 신교교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이상한 목소리는 다시 들려왔다. 저 여우의 털은 괜찮은 것 같소. 우리가 잡아서 재미를 좀 본 다음 가죽을 벗겨서 팔아도 20-30량 은자는 충분히 받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또 다시 카랑카랑한 음성이 신교교의 귓전을 스쳤다. 하지만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소. 저 여우는 어떻게 되어서 저렇게 꼬리가 많이 달렸지. 또 다른 사람이 나서며 역시 전음술로 큰 소리로 웃어져 치더니 대답한다. 하하하 그렇기 때문에 저 여우의 벼로가 만미천 오라고 하지요. 또 다시 신듯한 음성이 말을 이었다. 만미천 오라면 참으로 좋지 하지만 결국 한 마리의 노린내 나는 여우일 뿐이요. 신교교는 들으면 들을수록 울화가 치밀었다. 그녀는 양미간을 찌푸린 채 연신 사방을 살펴보았지만 자기의 일행 몇 사람 외에는 아무도 발견하지를 못했다. 하지만 자기의 귓전에 들려오는 소리를 들어볼 때 4-5명 정도 되는 같았다. 사실 이 몇 가지 음성은 모두 소부리 혼자서 했던 것이다. 소부리는 지금 기관장치를 조정하는 밀실에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신교교 등이 계단을 내려갈 때 머리를 내밀고 신교교에게 전음인밀해 술법으로서 심리전술을 펼쳤던 것이다. 신교교는 과연 소부리의 계략에 넘어가 쉬지 않고 사방을 살펴보기 시작했다. 하지만 시중 말소리의 출처를 찾지 못한 채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었다. 또 이상한 것은 그녀가 자세히 듣기 위해서 귀를 기울이면 말소리는 들려오지 않았다. 이렇게 되자 일대의 요녀 만미천호 신교교도 하는 수 없이 당황하기 시작했다. 신교교는 말소리의 출처를 찾아내지 못한 채 순식간에 100여개의 층계를 밟고 내려갔다. 신교교의 일행이 계단을 완전히 내려섰을 때 오른쪽에서 갑자기 하나의 우렁찬 음성이 들려왔다. 소카 하지청 이 교주님을 배웁니다. 망상 귀수는 깜짝 놀란 듯한 표정을 지으며 급히 몸을 돌렸다. 오른쪽에 과연 우순조 하지청이 4명의 졸개들을 데리고 부동 자세로 서있었다. 망상 귀수는 이마살을 찌푸리며 큰소리로 물었다. 하순조 당신은 무슨 일이 있어서 여기에 와있소. 우순조는 급히 허리를 굽히며 대답했다. 소카는 죄인을 보내기 위해서 왔을 뿐입니다. 바로 이때 망상 귀수가 서있는 왼쪽에서도 우렁찬 소리가 들려왔다. 소카도 여기에 있습니다. 이 목소리는 좌순조 좌장생의 목소리였다. 망상 귀수는 또다시 왼쪽을 향해 급히 몸을 돌렸다. 그러나 왼쪽에는 4명의 졸개들이 서있을 뿐 좌순조 좌장생은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바로 이때 뒤쪽에 있는 통로에서 한 사람이 황급히 달려 나오는 모습이 보였다. 이 사람은 바로 좌순조 좌장생 이었으며 그는 바지춤을 두 손으로 끌어올리며 급히 허리를 굽혔다. 속하는 신변에 무슨 일이 있어서 이제서야 교주님께 인사를 드리오니 용서해 주십시오. 망상 귀수는 미간을 잔뜩 지푸리며 큰 소리로 물었다. 당신은 좌순조요. 좌순조는 황급히 허리를 굽히며 큰 소리로 대답했다. 예 교주님 제가 바로 좌순조 좌장생 입니다. 망상 귀수는 좌순조를 똑바로 주시하며 다시 물었다. 당신은 도대체 무슨 일 때문에 여기에 와있소. 좌순조는 그제서야 옴마무리를 하고 공손히 대답했다. 속하 역시 죄인을 보내기 위해서 여기에 왔습니다. 망상 귀수는 냉랭하게 코웃음을 치더니 큰 소리로 물었다. 흥 뒤문관은 본교의 금지 구역인데 당신들은 도대체 누구의 명령을 받았기에 귀패도 없이 함부로 들어왔소. 황순조는 이 말을 듣고 멍청한 중얼거렸다. 참으로 이상한 일이군. 분명히 교주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여섯 명의 죄인을 호송하라고 했는데 망상 귀수가 입을 열기도 전에 우순조가 나서며 한마디 덧붙였다. 그렇습니다. 교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여섯 명의 죄인은 중요한 인물들이니 좌순조와 함께 압송하라고 했지 않았습니까. 망상 귀수는 화를 벌컥 내며 고함을 질렀다. 노부가 언제 당신들에게 죄인을 압송하라고 했단 말이오. 우순조가 멋쩍은 등머리를 극적이며 다시 나섰다. 조금 전 교주님께서 친히 지시를 하지 않았습니까. 망상 귀수는 이마살을 잔뜩 지푸리며 날카로운 눈초리로 좌순조와 우순조를 한 번씩 주시하더니 큰 소리로 물었다. 그렇다면 노부가 당신들에게 뷔페를 준 적이 있단 말이오. 우순조는 급히 고개를 끄덕이더니 오히려 반문을 했다. 예. 예. 교주님이 주신 뷔페가 없었다면 호관주께서 이곳을 통과를 시켜 주었겠습니까. 망상 귀수는 여전히 미간을 지푸린 채 고개를 갸우뚱거리더니 몸을 돌려 호관주에게 물었다. 호관주 당신은 뷔페를 본 적이 있소. 호관주 가 고개를 끄덕이며 공손히 대답 했다. 예. 속하도 조금 전 분명히 확인을 했습니다. 다시 몸을 돌려 우순조를 향해 물었다. 지금 그 기폐는 누가 가지고 있소. 우순조는 조금도 주저하는 기색이 없이 좌순조를 가리켰다. 좌연께서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망상 귀수는 다시 좌순조를 주시하며 손짓을 했다. 좌순조 어서 꺼내보시오. 이 노부가 직접 보아야겠소. 좌순조는 갑자기 머리를 극적이더니 천천히 대답 했다. 예. 하지만 조금 전 소카가 휴지로서 사용을 해버렸습니다. 망상 귀수는 안색이 돌변하여 버럭 고함을 질렀다. 좌장생 이놈. 함부로 노부를 놀리려 하다니. 좌순조는 몹시 당황하는 표정을 지으며 힘없이 말을 이었다. 만약 교주께서 믿지 못하시겠다면 소카가 구겨서 버렸으니 직접 가셔서 살펴보시지 않겠습니까. 망상 귀수는 이를 갈아붙이며 좌순조를 향해 욕을 퍼부었다. 이 개만도 못한 놈아. 뒤페를 함부로 구겨서 버리다니. 좌순조는 연신 허리를 굽히며 용서를 빌었다. 예. 예. 소카가 죽을 죄를 저지른 것 같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시면 다음부터는 절대로. 이때 묵묵히 듣고 있던 호관주가 나서며 말을 가로챘다. 교주 진정하십시오. 여섯 명의 죄인들이 지금 여기에 있으니 교주께서 친히 불러보십시오. 망상 귀수는 검미를 잔뜩 지푸리며 좌순조를 향해 큰 소리로 물었다. 그렇다면 할 수 없지. 좌순조 죄수들은 어디에 있느냐. 좌순조는 허리를 굽신거리며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바로 저 안에 있습니다. 좌순조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여섯 명의 졸개들이 여섯 명의 죄인을 끌고 안에서 급히 걸어나왔다. 여섯 명의 죄인들은 혈도를 제압당했다는 것을 한눈에 알 수가 있었다. 그들은 걸을 수만 있을 뿐 손과 입을 움직일 수도 없었던 것이다. 망상 귀수는 과연 강호에 노련한 고수답게 좌우 순조들을 의심하기 시작했었다. 하지만 여섯 명의 죄인들이 혈도를 제압당한 것을 보자 자기의 추측이 완전히 틀렸다는 것을 알았다. 이때 옆에서 묵묵히 듣고 있던 신교교가 냉랭하게 코웃음을 치며 망상 귀수를 향해 물었다. 주교주 좌우 순조를 믿을 수가 말을 듣자 갑자기 얼굴이 붉어지더니 날카롭게 물었다. 당신은 도대체 누구이기에 그런 말을 함부로 하시오. 좌순조는 갑자기 큰 소리로 허허허 앞으로 당신의 남편이 될 사람이오. 말을 마치는 것과 동시에 좌순조는 신교교의 어깨를 향해 번개처럼 일장을 가격 했다. 하지만 이 일장은 신교교를 놀려주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아무런 힘도 실려 있지 않았다.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망상 귀수가 안색이 새파랗게 변한 채 큰 소리로 외쳤다. 너는 금모모냐. 순간 신교교가 냉소를 치며 좌순조의 완맥을 향해 번개처럼 반격해 갔다. 신교교의 일장은 비록 빨랐으나 좌순조의 일장을 막지도 못했고 오히려 그에게 어깨를 잡히고 말았다. 좌순조는 냉랭하게 코웃음을 치며 큰 소리로 외쳤다. 금모모는 아니요. 소생은 좌장생이 올시다.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망상 귀수가 나서며 큰 소리로 외쳤다. 좌장생 너 이놈. 죽으려고 환장을 했느냐. 좌순조는 여전히 만면에 웃음을 띄운 채 빈정거렸다. 저는 세계는 미친 사람입니다. 신교교는 일장을 허치자 경악을 금치 못하고 또다시 좌순조의 턱을 향해 일장을 후려 찼다. 교주 이 사람은 좌장생이 아니라 망상 귀수가 대답도 하기 전에 헝 헝 하는 소리와 함께 뒤에 있는 두 명의 졸개들이 즉시 장풍에 맞아 쓰러졌다. 또다시 헝 하는 소리와 함께 좌순조가 상체를 조금 움직이자 만미천호 신교교는 벌써 뒤로 두 발자국 가량 물러났다. 검저비 성 신교교는 괴이한 웃음을 띄며 좌순조를 향해 고함을 질렀다. 어서 진기를 끌어올려 체내의 이상이 있는가 한번 살펴보아라. 신교교는 무명도의 부총영주 수양딸로서 그녀 역시 독을 쓰는 명수 였던 것이다. 심지어 탈원장 방통 같은 독의 명수도 그녀의 독장에 맞고 죽어 갔다. 그러나 그녀 역시 방통 과 싸울 때에 얼굴을 망쳤기 때문에 항상 명구를 쓰고 다녔다. 하지만 좌순조는 금모모 흉내를 내며 큰 소리로 외쳤다. 나는 태어날 때부터 독을 한 번도 무서워 한 적이 없었소. 만약 믿지 못하겠다면 이것을 한번 쳐다보시오. 말이 끝나는 것과 동시에 그는 칠흑같은 손바닥을 내밀었다. 신교교는 안색이 변하여 여전히 큰 소리로 물었다. 흑살장 너는 도대체 누구냐? 이때 좌순조가 대답도 하기 전에 그의 뒤에서는 몹시 노한 음성이 들려왔다. 이 신교교의 뒤에는 한 명의 흑의 졸개가 단검을 치켜든 채 뜻밖에도 살기에 가득 찬 눈초리로 노려보고 있었다. 신교교는 고개를 돌려 그를 한동안 주시하더니 냉랭하게 물었다. 도대체 내놈은 나와 무슨 원한이 있다고 이러느냐? 졸개는 미간을 잔뜩 지푸리며 이를 갈아붙였다. 내년이 바로 나의 사부를 죽인 원수다. 하지만 신교교는 냉랭하게 코웃음을 치며 목소리를 높였다. 흥 어느 놈인가 했더니 내놈이 바로 사천당문의 유일한 생존자였구나. 당승문은 금방이라도 씹어 삼킬 듯한 눈초리로 신교교를 노려보며 고함을 질렀다. 그렇다. 이 개만도 못한 연하. 내가 바로 자의교주 염지천의 문화 당승문다. 신교교는 모욕을 당하면서도 화를 내지 않고 오히려 고개를 끄덕이며 낭낭한 목소리로 웃음을 터뜨렸다. 호호호 호호호 방통을 죽인 사람은 바로 나다. 하지만 나는 명령을 받고 그를 죽였을 뿐인데 왜 나를 탓하느냐. 그러나 당승문은 조군도 누그러지 않고 원성을 높였다. 알았다. 그렇다면 사부를 죽이라고 명령을 했던 놈을 도대체 누구냐. 신교교는 가볍게 탄식을 하며 천천히 입을 열었다. 당승문은 냉랭하게 코웃음을 치며 또다시 이를 부드득 가라붙였다. 흥 하지만 내년도 흥수 중에 한 사람이다. 미안하지만 나는 오늘 내년부터 처치해버릴 생각이다. 그러나 신교교는 갑자기 큰소리로 웃어져치며 말을 받았다. 무서운 놈이구나. 좋다. 만약 내놈에게 나를 제압할 수 있는 실력이 있다면 기꺼이 목숨을 바치겠다. 호호호 호호호 당승문은 이만사를 잔뜩 지푸리며 고함을 질렀다. 닥쳐라. 인연 쓸데없는 소리는 그만하고 어서 무기를 꺼내라. 신교교는 알았다는 듯이 고개를 두서너번 끄덕이더니 갑자기 손에 들고 있던 접선을 흔들었다. 이것이 바로 잠시 후에 너를 없애버릴 무기이다. 이때 당승문은 갑자기 당검을 앞으로 내밀더니 고개를 들어 허공을 향해 고함을 질렀다. 사부님 오늘 제자 당승무가 사부님의 피메친 원안을 통쾌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신교교가 또다시 손을 입에 가져다 대며 웃음을 참지 못했다. 호호호 하지만 내놈이 나의 양 다리 사이로 잘못 끼어들어오면 그때는 큰일 날 것이다. 당승문은 오른손에는 당검을 꼬나진 채 그녀를 노려보며 큰소리로 외쳤다. 이제 쓸데없는 개소리는 그만하고 어서 일장을 받아라. 말을 끝내자마자 당승문은 왼손을 밖으로 향하게 하고 오른손에 들고 있는 단검으로 쏴 하는 소리와 함께 신교교의 가슴을 향해 번개처럼 찔러갔다. 신교교는 철골적선으로 검새를 가볍게 막고 당승문의 왼손을 피하기 위해 급히 징기를 끌어올려 뒤로 두자 가량 다급히 물러났다. 그녀는 당승문을 한번 쳐다보더니 갑자기 냉소를 날렸다. 흥 과연 실력이 좀 있는 것 같구나. 말이 끝나자마자 동시에 접선을 급히 펴들었다. 순간 쏴아 쏴아 하는 소리와 함께 그녀는 당승문을 향해 비호처럼 덮쳐갔다. 당승문은 두 눈을 부릅뜨며 큰소리로 외쳤다. 잘 왔다. 인연 내년에 사지를 갈기갈기 찢어놓겠다. 그리고는 몸을 피하지도 않고 상체를 약간 숙이더니 왼발로 신교교의 복부를 향해 번개처럼 질러갔다. 이때 신교교는 얼굴을 붉히며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이 버릇 없는 놈아 강이 어디를 함부로 공격하느냐 그녀는 말을 끝내자마자 급히 뒤로 몇 발자국 물러났다. 이때 망상 귀수는 두 명의 졸개가 갑자기 쓰러진 것을 보자 몹시 당황하는 노부의 문화를 암살했느냐 지금 이석실의 사방에는 좌우 순조를 제외한 나머지 열 명의 졸개들이 좌우로 해서 망상 귀수를 둘러싸고 있었던 것이다. 또한 망상 귀수로 하여금 경악을 금치 못하게 하는 것은 신교교의 실력으로 상대방의 졸개와 팽팽한 국면을 이루고 있다는 것이다. 바로 이때 한 명의 졸개가 뛰어 들어오더니 망상 귀수를 향해 큰 소리로 데리고 오셨으니 어서 포박을 받아라. 망상 귀수는 이마살을 잔뜩 지푸리며 목소리를 높여 물었다. 내놈들은 도대체 어떻게 할 속셈이냐. 이때 한쪽에 서있던 좌순조가 갑자기 나서며 말을 꺼냈다. 간단하다. 어서 포박을 받고 제부인의 선처를 기다려라. 망상 귀수는 냉랭하게 코웃음을 치며 날카롭게 물었다. 만약 노부가 포박을 받지 않겠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좌순조는 부드득 이를 갈며 고함을 질렀다. 그 자리에서 당장 피를 토하고 죽을 것이다. 망상 귀수는 자기를 애워싸고 있는 여러 사람들을 휘둘러보더니 냉랭하게 물었다. 너희들은 많은 사람으로 나와 상대를 하려고 하느냐. 좌순조는 손을 급히 흔들며 여러 사람을 가르쳤다. 그럴 필요까지는 없소. 이 많은 사람 중에서 당신이 상대하기 쉬울 것 같은 사람을 마음대로 하나만 고르시오. 그러자 망상 귀수는 여러 사람을 둘러보며 갑자기 앙천대소를 터뜨렸다. 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 당신들이 노구의 유명계에 걸려들지 않았다면 문제가 좀 다르겠지. 좌순조는 어깨를 들먹거리며 희죽 웃었다. 그까짓 당신의 유명계에 걸렸다고 해서 우리 가 조금이라도 무서워할 것 고개 사람들을 아직까지도 금모모로 알고 있었다. 이때 망상 귀수가 길게 한숨을 내쉬며 입을 열었다. 여러분의 실력이 비록 대단하다고 할지라도 노부가 고개를 끄덕이지 않는 한사라서 유명 동부를 빠져나갈 생각은 아예 하지 마시오. 소구리는 예리한 눈초리로 그를 노려보면 부드득 이를 갈아붙였다. 그렇다면 내놈은 사로잡을 수밖에 없다. 이때 망상 조금 전 노총께서는 노부에게 아무나 골라서 상대를 하라고 했는데 그 말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가 있소. 소구리가 고개를 끄덕이자 망상 귀수는 즉시 소구리를 가리켰다. 좋소. 그렇다면 노부는 바로 당신을 골라서 단독으로 겨루겠소. 소구리는 고개를 끄덕이며 단호하게 말했다. 좋소. 하지만 이번 싸움에서 내가 이기면 어떻게 하고 지면 어떻게 할 생각이오. 망상 귀수는 입술을 대답했다. 만약 노부가 패하면 당신들 마음대로 하고 이기게 되면 즉시 노부를 보내줘야 하오. 소구리가 고개를 끄덕이자 망상 귀수가 다시 여러 사람들을 주시하며 궁금한 듯 물었다. 하지만 제부인이 누구인지 가르쳐 줄 수는 없겠소. 소구리는 미간을 잔뜩 지푸리며 다시 반문을 했다. 어서 나와 싸울 것이지 무엇 때문에 물어보시오. 망상 귀수는 여전히 믿기 어렵기 때문에 그렇소. 이때 소구리가 고개를 끄덕이자 망상 귀수는 좀 멋쩍은 뜻 빙긋이 웃었다. 제부인은 무림맹의 맹주 부인이기 때문에 믿을만 하지 않소. 또한 노부가 그를 찾는 이유는 참관자로 세우기 위해서요. 소구리는 고개를 돌려 주설란을 바라보며 소리 없이 웃었다. 부인께서 증인이 되셔야만 하겠습니다. 이때 옆에서 묵묵히 듣고 안심을 해도 돼요. 좌순조의 말은 제가 책임을 지겠어요. 지금 주설란이 소호법 이라고 부르지 않았던 것은 바로 망상 귀수로 하여금 소구리의 정체를 알아내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망상 귀수는 주설란을 똑바로 주시하며 나직이 울었다. 조금 전 칠랑자로 견장을 했던 사람이 바로 부인 이었습니까. 그러자 주설란은 고개를 끄덕이며 천천히 말을 꺼냈다. 그렇소. 하지만 당신은 무엇 때문에 망상 귀수는 고개를 갸우뚱거리며 다시 물었다. 하지만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해서 기문관으로 들어왔소. 소구리는 이마살을 찌푸리며 갑자기 큰소리로 웃었다. 허허허허허허 주우천 쓸데없는 소리는 하지 말아라. 이까지 토둥놈의 소구래 우리가 언제까지 갇혀있을 줄 알았더냐. 망상 귀수는 가볍게 탄식을 하며 소구리를 향해 큰소리로 물었다. 줬소. 그럼 우리는 지금부터 시작하는 것이 어떻겠소. 소구리는 손을 흔들며 목소리를 높였다. 잠깐. 아직 우리가 결을 시간이 되질 않았소. 망상 귀수는 어이가 없다는 듯 실소를 머금은 채 나직하게 물었다. 결투를 하는 데에도 정해진 시간이 있단 말이오. 소구리는 고개를 한두번 끄덕이더니 신교교와 당승무를 가리켰다. 물론 저분 당로제가 신교교를 갈기갈기 찢어 논 다음에 싸워도 늦지는 않소. 또한 교주는 이 기회를 등타 무림맹에 항복할 것인지 아니면 계속 무명도를 위해 싸우다가 죽을지는 잘 알아서 결정을 하시오. 지금 망상 귀수 역시 금모모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를 꺼내지 않았다. 이때 만미천호 신교교는 벌써 자기의 모든 실력을 다 발휘하고 있는 것 같았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당승무에게 당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당승무는 경험이 부족했기 때문에 쉽게 신교교를 쓰러뜨리지는 못했다. 지금 당승무를 상대로 해서 싸우고 있는 신교교는 몫이 교활했으며 심지어 그의 무공까지도 악독하기 그지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녀는 당승무의 경험이 부족하다는 것을 즉각 알아차릴 수가 있었다. 하지만 당승무가 순간 신교교는 갑자기 철골접선을 접더니 16개의 부채살에서 16의 줄기의 은빛을 발산해내며 당승무를 향해 번개처럼 찔러갔다. 이때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소부리가 당승무를 향해 크게 외쳤다. 당로제 그녀의 백골침을 조심하게 지금 신교교가 사용하고 있는 철골접선의 16개의 부채살 안에는 각기 9개의 침이 감추어져 있다. 또한 9개의 침 안에는 모두 9가지의 종류가 다른 독약이 묻혀져 있었다. 뿐만 아니라 신교교는 단숨에 철골접선에 있는 독침을 일제히 발사해버렸던 것이다. 이때 소부리의 외침 소리가 끝나자마자 당승무가 갑자기 큰소리로 웃어져 쳤다. 으하하하 하하하하 이까지 독침은 조금도 무서워할 것이 못됩니다. 말을 끝낸과 동시에 그는 왼손으로 허리춤에 흑옥불을 꺼내더니 허공을 향해 번개처럼 던졌다. 순간 싹 싹 싹 하는 소리와 함께 당승무를 향해 날아오던 백골침이 일제히 흑옥불에 붙어버렸다. 당승무가 다시 흑옥불을 흔들자 백골침은 일제히 땅으로 떨어졌다. 신교교 나 당승무 앞에서 강의 독약 암기를 사용하려고 하다니 헤헤 이 개만도 못한 년아 너도 발을 끝내자마자 동시에 검저비성 이란 초식으로서 신교교의 두건 위를 향해 번개처럼 찔러갔다. 순간 허 하는 소리와 함께 신교교의 머리 위에 있는 두건의 독침이 적중을 했다. 당승무는 갑자기 미친 듯이 웃어져치며 고함을 질렀다. 으하하한 신교교 암기란 원래 이렇게 쓰는 것이다. 알았느냐 어서 오른쪽의 소맷자락을 한번 살펴보아라. 과연 신교교의 소맷자락에는 세개의 새까만 강침이 꽂혀있었다. 당승무는 또다시 통쾌하게 웃으며 입을 열었다. 으하하하 신교교 잘 들어 두어라. 나는 독약의 암기로서 너를 죽일 수가 있지만 절대로 쉽게 죽이지는 않을 것이다. 나는 너를 사로잡아 갈기갈기 찢어 사문의 원수를 꼭 갚을 것이다. 신교교는 두 눈이 충혈된 채 고함을 질렀다. 이 개만도 말을 끝내자마자 철골 접선을 버리더니 한자루에 단검을 뽑아 들고 단숨에 당승무를 향해 비호처럼 덮쳐갔다. 당승무는 대갈 일성을 지르며 재빨리 반격을 시도했다. 순간 챙 챙 하는 소리와 함께 신교교의 왼쪽 어깨에서는 붉은 선열이 생물처럼 쏟아져 나왔다. 그러자 놀란 신교교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계단 위를 향해 도망을 치려고 했다. 하지만 정면의 출로에는 다섯 사람이 버티고 서있었다. 가운데 지키고 있는 사람은 주설란 이었으며 좌우에 있는 네 사람은 바로 홍채문 의 신여들 이었다. 신교교가 달려오자 주설란이 날카롭게 외쳤다. 2년 어디로 도망을 치려 하느냐 신교교는 이를 악문 채 검을 휘두르며 저지선을 뚫고 나가려 했다. 앞을 막는 자는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다. 하지만 한 걸음도 채 움직이지 못하고 그녀는 무명의 안개에 의해서 앞길이 막히고 말았다. 순간 그녀의 머리에는 앞을 가로막고 있는 체구가 작은 여자가 바로 제갈명에 쳐 주설란 이란 생각이 번개처럼 스쳐갔다. 그녀는 급히 걸음을 멈추며 주설란을 향해 다그쳐 물었다. 다 당신이 바로 주 주설란 복수 신교교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주설란 좌우에 서있던 두 명의 흑인 졸개들이 갑자기 뛰어나왔다. 여우 같은 년 우리 주인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다니 원래 이 두 사람은 바로 홍채문에 있는 네 명의 신여 중 영양과 영원 두 사람 이었던 것이다. 이 두 명의 신여는 신교교를 가운데 두고 즉시 쌍검을 휘두르며 좌우로 해서 번개처럼 찔러갔다. 순간 왼쪽에 있던 영충과 영풍 두시녀도 신교교를 향해 바람처럼 몸을 날렸다. 신교교는 냉랭하게 코웃음을 치며 계속해서 두 번을 막고 몸을 비틀어 옆으로 뚫고 나갔다. 하지만 이석실의 오른쪽에도 사오명의 졸개들이 서있었다. 이때 앞에 서있던 졸개가 갑자기 옥쪽을 꺼내더니 한 걸음 다가 섰다. 심작위가 여기에 있는데 어디로 도망을 치려 하느냐. 심작위는 신교교가 입을 열기도 전에 옥쪽으로 공격을 해 들어갔다. 옥정랑군의 출수는 과연 비범한 것 같았으며 1초에 공격안에 수호 많은 변화를 일으키고 있었다. 신교교는 비록 치밀하게 경계를 하고 있었지만 심작위의 무서운 공격에 급히 뒤로 몇 걸음 물러났다. 옥정랑군 그 정도의 실력에 내가 겁을 낼 줄 알았더냐. 말을 끊은 과 동시에 그녀는 갑자기 큰 소리로 웃어져 치며 입을 열었다. 허허허허허허허나 심작위가 내년을 무서워 할 줄 알았더냐. 여지껏 너를 살려준 것은 바로 당로제를 시켜 내년을 죽이게 하기 위해서다. 말을 마치는 것과 동시에 옥쪽으로는 왼쪽을 쓰며 오른쪽으로는 그녀의 안면을 향해 연속해서 8초를 공격해 갔다. 8초의 공격은 끊임이 없고 신속무비 하였지만 신규교는 과연 노련한 마녀답게 심작위와 시려 합을 겨루었다. 순간 심작위는 즉시 몸을 돌리더니 귀에 있는 졸개들을 향해 고함을 질렀다. 일제히 덤벼서 전연을 생포해라. 심작위의 뒤에 서있던 졸개들은 일제히 대답을 하더니 기세 좋게 달려들었다. 이렇게 되자 신규교는 오랫동안 싸우지 못하고 급히 뒤로 물러섰다. 하지만 심작위는 도망을 치고 싶으면 마음대로 도망을 치거라. 신규교는 급히 뒤로 7,8 9씩이나 물러났지만 심작위는 과연 쫓지 않았다. 이때 뒤로 물러서고 있던 신규교의 뒤에는 졸개들이 꽉 차있었다. 석골 안에 구석구석 마다 졸개들이 지키고 있었으면 당승무만이 가운데에 우뚝 서있을 뿐이었다. 북쪽 역시 호간주와 좌우 순조가 서있었다. 뿐만 아니라 망상 를 향해 크게 물었다. 주우천 너도 배반을 할 생각이냐. 망상 귀수가 온몸에 식은 땀을 홀리며 대답을 하기 전에 소구리가 나섰다. 바로 이때 쏴 하는 소리와 함께 소구리는 여의금사를 뽑아서 신규교의 어깨를 향해 번개처럼 던졌다. 신규교는 급히 뒤로 물러서며 냉랭하게 코웃음 쳤다. 흥 내놈은 바로 소구리였구나. 소구리가 고개를 끄덕일 때 신규교는 더 이상 얘기를 하지 않고 단검으로 소구리의 왼쪽 어깨를 향해 번개처럼 찔러 갔다. 하지만 소구리는 손에 들고 있던 여의금사로 가볍게 원을 그리며 그녀의 단검을 피하고 왼손으로 는 번개처럼 신규교의 어깨를 향해 찔러 갔다. 신규교는 소구리의 공격을 보고 마음속으로 생각을 했다. 이놈의 수법도 당승무의 수법과 똑같은 것 같구나. 그녀는 급히 뒤로 물러서며 왼손으로 일장을 후려쳤다. 순간 헉 하는 소리가 들르며 신규교는 출수가 늦었기 때문에 비로 대여섯 발자국이나 물러났다. 바로 이때 회 하는 소리와 함께 일진의 예리한 파공음이 그녀의 뒤에서 급습을 해왔다. 이 일진은 바로 주설란이 출수를 한 것이다. 신규교가 몸을 피하기도 전에 소구리가 정면으로 다가가며 크게 외쳤다. 신영주 소생의 일장을 더 받으시오. 말을 끝낸과 동시에 그는 검은 손바닥을 치켜들고 앞면을 향해 번개처럼 찔러갔다. 신규교는 깜짝 놀라 몸을 피하며 마음속으로 생각을 했다. 소부리 이놈도 흑살장을 할 줄 아는 모양이구나 지금 신규교는 앞뒤로 협공을 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강히 정면 대결을 하지 못하고 왼쪽으로 황급히 몸을 피했다. 하지만 그녀가 몸을 피하고 제대로 몸을 가누지 못하고 있을 때 정첩푸가 나서며 큰소리로 외쳤다. 노부의 일장을 다시 받아라 하는 소리와 함께 그녀의 왼쪽 귀를 향해 예리하게 쳐갔다. 신규교는 급히 몸을 낮추어 정첩푸의 장풍을 간신히 피했다. 하지만 바로 이때 옆에 서있던 두경강이 무쇠같은 주먹으로 힘껏 투려쳤다. 순간 허 하는 소리와 함께 주먹은 신규교의 왼쪽 어깨를 명중시켰다. 원래 신규교의 왼편에는 두 사람이 서있었다. 신규교가 정첩푸의 일장을 피할 수가 있었다고 할지라도 두경강의 일권은 도저히 피할 수가 없었던 것이다. 이때 신규교는 두경강의 일권에 맞아 얼굴이 새파랗게 질린 채 오른쪽으로 바람처럼 몸을 날렸다. 하지만 그녀가 비틀거리며 육칠 보도 가기 전에 심자기가 앙천대소를 터뜨리며 옥쪽으로 그녀의 허리를 향해 파도처럼 쓸어왔다. 으하하하 으하하하 여기도 있다. 신규교는 이를 악문 채 번개같이 땅에서 한 바퀴를 돌며 옥쪽 밑으로 피했다. 그러나 사방에서 포위를 하고 있던 여러 사람들은 벌써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원래 그녀와 팔구 장의 거리를 두고 있던 여러 사람들은 사방을 에워싸고 있는 적들이 누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다. 정멸을 지키고 있던 사람은 바로 주솔란 이었고 왼쪽에는 정첩 푸와 두경강 오른쪽에는 심자기 위에는 소구리 또한 사방 구석 구석 마다 몇 명의 무공이 심우한 졸개들이 일렬로 지키고 있었다. 이때 당승문은 당검을 치켜들고 멀지 않은 곳에서 신규교 자신이 지쳐 쓰러지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렇게 되자 신규교 는 마지막 발악을 하기라도 하려는 듯 큰 소리로 고함을 질렀다. 기왕 죽게 된 몸 어느 놈이고 지체하지 말고 덤벼라. 말을 마침과 동시에 그녀는 두 손을 치켜 올렸으나 어느 누구에게도 손을 쓰지는 않았다. 그녀가 손에 들고 있는 것은 그녀의 구명절 초였던 것이다. 신규교 는 손을 흔들고 있는 것 같았지만 무엇인가를 뿌리고 있었다. 지금 그녀가 뿌리고 있는 것은 어느 누구의 눈에도 볼 수가 없는 독분으로 만든 가루 였던 것이다. 이 무형의 기독은 한 번 맡았다 하면 즉시 목숨을 잃게 되며 유효거리는 1장 정도였다. 마침 상대방의 고수들은 모두 가까운 거리에 있었기 때문에 독을 뿌리기에는 아주 좋은 기회였던 것이다. 하지만 바로 이때 신규교 는 전신에 전신에 힘이 빠지고 등 뒤부분에 무엇인가 찔러오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소부리는 벌써 여의 금사로서 그녀의 영대열을 찔렀던 것이다. 소부리는 갑자기 호쾌하게 웃음을 터뜨리며 신규교를 항해 크게 외쳤다. 신영주 편히 누워서 좀 쉬시지 그까짓 무형기독은 우리에게는 아무런 소용도 없다. 알았느냐 너도 한 번 생각을 해보아라. 우리는 내년이 관 부총형 죄의 수양 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 그것을 반비하지 않을 줄 알았더냐 소부리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이었다. 신규교는 원몸에 식은 땀을 비우듯 흘리며 땅에 힘없이 쓰러졌다. 이때 옆에서 입가에 가느다란 미소를 띄운 채 지켜보고 있던 당승무가 한걸음 앞으로 다가가더니 그녀의 앞가슴을 짓밟으며 고함을 질렀다. 신규교 이제야 들더니 그녀의 가슴을 향해 찌르려고 했다. 순간 옆에 서있던 소부리가 갑자기 앞을 가로막았다. 노재 잠깐 손을 멈추게 당승무는 의아스런 눈초리로 소부리를 주시하며 급히 물었다. 노인장 인연에게 무슨 물어볼 말이라도 있습니까? 소부리는 고개를 가로저으며 반문을 했다. 죽는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얘기할 것 같은가. 당승무는 영문을 모른 채 여러 사람을 둘러보더니 다그쳐 물었다. 아니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소부리는 땅에 쓰러진 채 당승무의 발에 밟혀있는 신규교를 가리키면 말을 가로챘다. 지금 신규교 인연의 몸에는 많은 물건이 있을 테니 우리가 가져야겠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자네가 인연을 피투성이로 만든다면 찾기가 좀 곤란할 것이 아닌가. 소부리는 말을 마침과 동시에 두 손으로 신규교 의 몸을 수색하기 시작했다. 과연 그녀의 몸에서는 7,8개의 약병과 하나의 작은 은방울 구리로 만들어진 호각 금삐드로 된 하나의 영폐 구리로 만든 납작한 상자 수건 등 여러가지 물건 나왔다. 소부리는 특이한 웃음을 만면에 삐며 여러 사람을 둘러보더니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이제 쳤어 악독한 영 같은 이라고. 그는 또다시 신규교의 얼굴에서 명구를 벗기고 그녀의 병기인 철골 접선을 꺼내 자기의 품속에 집어넣었다. 신규교의 명구가 벗겨지자 하나의 추악한 얼굴이 드러났다. 이때 지켜보고 있던 심작이가 이상한 듯 고개를 갸우뚱거리며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만미천호 신규교는 옛날에 강호상에서는 소문이 날 정도로 아름다운 미인이었는데 이때 당승모가 가벼운 탄식을 하며 입을 열었다. 그녀는 선사의 독군을 맞아 그렇게 된 것입니다. 말을 끝낸과 동시에 갑자기 눈물을 흘리며 허공을 향해 고개를 쳐들었다. 사부님 이제서야 사부님의 피매친 원안을 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신규교의 몸을 향해 당검을 힘껏 내리찍었다. 또다시 그는 신규교의 몸을 열식자로 찢었다. 그녀의 몸에서는 붉은 선혈들이 사방으로 난무했으며 눈뜨고는 보지 못할 처참한 몰골이 되고 말았다. 이렇게 되자 당대의 요녀 만미천호 신규교의 운명은 여기에서 막을 내리게 되었다. 이때 소부리가 망상 귀수를 향해 빙글에 웃으며 물었다. 주교주 이제부터 시작을 하겠소. 신규교의 처참한 죽음을 지켜보고 있던 망상 귀수 주우천은 마치 사시나무 떨듯 떨었다. 눈간 그는 무슨 생각이 떠올랐는지 급히 주설란은 방긋이 웃으며 계속해서 떨고 있는 망상 귀수를 주시했다. 좋아요. 주교주 께서 진실로 항복을 하겠다면 우리 무린맹은 기꺼이 받아들이겠어요. 이때 옆에 있던 소부리가 어깨를 들먹거리며 한마디 덧붙였다. 그렇다면 우린 이제부터 한 집안 식구가 된 것이나 마찬가지 구려. 주설란은 가볍게 탄식을 하며 여러 사람들을 향해 말을 꺼냈다. 우리는 어서 은빙지옥으로 가서 사람을 구하기고 합시다. 이때 망상 귀수가 여러 사람을 힐끗힐끗 쳐다보며 호간주를 향해 손짓을 했다. 묵묵히 지켜보고 있던 호간주가 망상 귀수를 향해 폭건을 했다. 제가 부인을 위해서 길을 일도 하겠습니다. 말을 끝내자마자 여러 사람의 앞에 서서 안으로 걸어가기 시작했다. 순간 소부리는 품속에서 화골단을 꺼내더니 신교교의 시체를 완전히 누런 물로 만들어버렸다. 여러분 이제 우리도 변장을 벗어버립시다. 말을 끝내자마자 자기가 먼저 인피 명구를 벗었다. 주설란 등 사람들도 일제히 벗었다.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망상 귀수가 어리둥절해 하며 소부리를 향해 빙긋이 웃었다. 어쩐지 이상하다고 생각을 했더니 원래 손우형 께서도 여기에 계셨구려. 소부리는 또다시 어깨를 으슥하며 겸손해 했다.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시오. 역용수법으로 논하자면 주노형이 제일이지요. 하지만 이 늙은이는 아직도 멀었소. 뿐만 아니라 이랑신 정노형 등은 71가지의 변장술에 정통을 했소. 옆에서 묵묵히 듣고 있던 부경강이 나서며 입을 열었다. 저의 역용술은 정노형 에게서 배웠소. 하지만 손우형 만큼 정통하지는 못하오. 또한 손우형 께서는 심지어 극모모 좌순조 등 두 사람의 목소리까지도 흉내낼 수가 있는데 제가 어떻게 소형을 능가 할 수가 있겠소. 또다시 당승무 가 나서며 소부리를 향해 빙긋이 울었다. 하지만 손우인장 께서 아무리 똑같이 흉내를 낸다고 할지라도 한 번만 들어보면 알 수가 있지요. 소부리가 의아스런 눈초리로 당승무를 주시하자 그는 갑자기 큰소리로 웃어져 치며 다시 말을 계속 했다. 노인장 께서는 얘기를 할 때마다 어깨를 들먹거리니 다른 사람이 눈치를 채지 못할 리가 있겠습니까. 어느 사이의 일행은 벌써 통로의 끝에까지 걸어 나왔다. 석벽 사이에는 한짝의 철문이 있었다. 호간주는 즉시 걸음을 멈추더니 양손으로 문을 오른쪽으로 향해 밀었다. 즉시 하나의 입구가 나타났다. 두경강은 수하의 무사들을 시켜 갈림길이 있을 때마다 사람을 시켜 지키라는 지시를 내렸다. 이때 주솔란이 주위를 한번 둘러보더니 호간주를 향해 궁금한 듯 물었다. 호간주 여기가 바로 은빙지옥인가요? 호간주가 고개를 끄덕일 때 소부리가 나서며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손오바는 이 안에 갇혀 있으니 죽을 때가 다 된 것 같구나. 바로 이때 호간주는 이미 등불을 들고 안으로 들어갔다. 하지만 안으로 7,8 보쯤 들어갔을 때 또 하나의 철문이 나타났다. 호간주는 다시 조금 전과 같은 수법으로 철문을 옆으로 밀었다. 철문이 열리는 순간 일진에 차가운 바람이 몰아쳐왔다. 뒤를 따르고 있던 심작이가 몸을 움찔하며 중얼거렸다. 아 추워 과연 음산하고 추운 고시로구나. 이때 망상 귀수가 나서며 천천히 설명을 했다. 여기가 바로 땅속에 있는 한기가 직결된 곳입니다. 페파의 윗대 조사들께서는 영공정실로 썼지요. 하지만 후에 대움신공이 실전되었기 때문에 이 정실도 폐지되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안으로 들어갔을 때 석실 안에는 4개의 검은 석벽 외에 아무것도 없었다. 주설란이 연신사방을 두리번거리며 호간주에게 물었다. 감금된 사람들은 어디 있나요? 호간주는 머리를 가로저으며 등불을 치켜올려 벽을 비추었다. 석벽 위에는 10개의 쇠고리가 두 줄로 나란히 걸려져 있었다. 일망타진 옆에서 유심히 지켜보고 있던 당승무가 벽에 달려있는 10개의 쇠고리를 가리키며 궁금한 듯 물었다. 저 쇠고리는 도대체 어디에 쓰는 것입니까? 호간주는 가볍게 탄식을 하며 천천히 입을 열었다. 위에 있는 10개의 쇠고리는 바로 진열장의 손잡이입니다. 당승무는 여전히 이상한 듯 고개를 갸우퉁거리며 다시 물었다. 진열장 안에는 도대체 무엇이 있습니까? 호간주가 대답도 하기 전에 심자기가 나서며 말을 꺼냈다. 물론 사람이 들어 있겠지. 심자기가 말을 하고 있을 때 호간주가 벌써 하나의 진열장을 열었다. 과연 진열장의 안에는 한 사람이 죽은 듯이 누워 있었다. 주설란의 안색이 해슥하게 변하여 다그치듯 물었다. 호간주 진열장 안에 있는 사람들은 벌써 죽었습니까? 호간주는 길게 한숨을 내쉬며 손을 가로 흔들었다. 아닙니다. 그들은 이미 무명도의 미온초를 먹었습니다. 지금 그들은 심장에 약간의 체온이 남아있지만 죽은 사람과 다름이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은빙지옥에 넣어야 합니다. 주설란은 미간을 치푸리며 약간 언성을 높였다. 어떻게 해야 그들을 깨어나게 할 수가 있나요? 호간주는 가볍게 탄식을 하며 고개를 가로 저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저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주설란이 고개를 돌렸을 때 소구리와 망산 퀴수 두 사람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아니 주교주와 소호법은 어디로 가버렸나요? 이때 여러 사람들은 모두 당황하는 표정을 짓고 있었다. 정첩 콕과 큰일 났군 주우천 그놈이 도망을 치자 손호영 께서 쫓아간 것이 아닐까? 심자기가 나서며 정첩 풀을 향해 빙긋이 웃었다. 두노 형과 그의 소아들이 모두 밖에서 지키고 있으니 그는 절대로 도망을 치지 못할 것입니다. 호간주는 고개를 저으며 나직이 대답을 했다. 아닙니다. 은빙지옥의 밖에는 또 다른 통로가 있습니다. 또한 두노 형께서는 4명의 무사만 남겼기 때문에 아마 그의 적수는 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이때 당승무가 입술을 지그시 깨물며 몸을 돌렸다. 제가 직접 나가 찾아보겠습니다. 말을 마침과 동시에 밖으로 나가려는 순간 망상 귀수가 급히 돌아오는 것이 보였다. 당승무는 그를 한동안 주시하더니 큰소리로 물었다. 주교주 도대체 어디에 갔다가 이제야 돌아오시오. 망상 귀수는 약간 멋쩍은 등머리를 극적이면 천천히 입을 열었다. 손호영 께서 문 밖에 있는 다른 통로를 보려고 저에게 같이 가보자고 했습니다. 망상 귀수는 다시 주위를 둘러보며 여전히 언성을 높였다. 손호영 께서는 저보고 먼저 돌아가라고 한 다음 혼자서 밖으로 나갔습니다. 묵묵히 듣고 있던 심작위가 미간을 지푸리며 급히 물었다. 무엇을 하기 위해 머며 말을 받았다. 아무런 얘기도 하지 않고 가셨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이때 주설란이 나서며 망상 귀수를 향해 침중하게 물었다. 소호법은 원래부터 지혜가 많은 분이기 때문에 걱정을 할 필요가 없어요. 주교주 지금 감금되어 있는 사람은 모두 무명도의 미온약을 먹은 것 같은데 해악은 가지고 있나요? 망상 귀수는 가볍게 웃으며 나직하게 대답을 했다. 해악은 있지만 음총관이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알기로는 환혼초로 서도 깨어나게 할 수가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옆에서 듣고 있던 당승무가 급히 나서며 입을 열었다. 저에게도 환혼단이 있습니다. 주설란은 알았다는 듯 고개를 두어번 끄덕이며 호관주를 향해 물었다. 호관주 여기에 감금되어 있는 사람은 모두 몇 명이나 됩니까? 호관주는 입술을 지그시 깨물더니 나직이 대답했다. 모두 여섯 사람입니다. 당승무는 손가락으로 하나씩 세워보더니 다그쳐 물었다. 초공자 양사형 손호반 흑석교의 정형 네 사람뿐인 것 같은데 어떻게 여섯 사람입니까? 망상 귀수가 다시 나서며 고개를 가로 저었다. 이 사람들은 모두 금모모가 보낸 것이기 때문에 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주설란은 다시 사방을 살펴보며 여러 사람을 향해 말을 꺼냈다. 여기는 너무나 추운 끌어낸 다음 밖에 가서 구해줍시다. 호간주도 이 말에 찬동하여 고개를 끄덕이며 나머지 다섯 개의 진열장을 여러 안에 들어있는 사람들을 끌어냈다.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정첩 푹과 큰 소리로 웃음을 터뜨렸다. 하하하 금화상도 여기에 있었구나. 이때 당승무가 꺼낸 사람은 여자인 것 같았는데 당승무는 그를 보자 큰 소리로 외쳤다. 아니 주주 당승무의 바로 옆에 서있던 주솔란이 궁금한 듯 눈빛을 빛내며 물었다. 주주라는 이 여자는 대체 누구인가 당승무는 갑자기 얼굴을 붉히며 나직하게 대답했다. 바로 마이교의 교주인 한선자의 딸 용주주 입니다. 또한 총호법의 기명 제자이지요. 순간 일행은 벌써 여섯 사람을 껴안은 채 은빙지옥을 떠나 객청 안으로 다시 돌아가 여섯 사람을 땅에 내려놓았다. 여섯 사람의 몸은 완전히 얼어붙어 있었기 때문에 얼마의 시간이 지난 후에야 구할 수가 있었다. 여섯 사람들의 몸의 온기가 스며들자 당승무는 화논단을 품속에서 꺼내더니 제각기한 알식을 먹였다. 하지만 소부리는 여전히 돌아오지 않았다. 그러자 주솔란이 만면에 걱정스러운 빛을 가득 띄운 채 여러 사람을 향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소호법께서 아마 뜻밖의 마직하게 말을 이었다. 부인 걱정하지 마십시오. 손호영은 틀림없이 무슨 목적이 있어서 가셨을 것이 분명합니다. 주솔란이 다시 여러 사람을 살펴볼 때 심작이가 말을 계속 이었다. 만약 너의 추측이 틀리지 않았다면 손호영은 벌써 돌아왔을 것입니다. 순간 두경강이 무슨 생각이 떠올랐는지 빙긋이 웃으며 나섰다. 부인 지금 여기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만약 어깨를 들먹거리는 사람이 있으면 그분이 바로 손호영일 것입니다. 두경강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여러 사람의 뒤에 서있던 망상 귀수가 어깨를 들먹거리며 고개를 내밀었다. 여러 사람들은 일제히 폭소를 터뜨렸다. 망상 귀수는 여전히 어깨를 들먹거리며 여러 사람을 향해 물었다. 여러분 께서는 이 늙은이가 손호영을 살해한 것으로 의심을 하고 있소. 심작이가 냉랭하게 코웃음을 치며 언성을 높였다. 흥 거울을 하나 구해서 어서 얼굴을 비추어 보시오. 망상 귀수의 뒤에 서있던 당승 무가 갑자기 큰 소리로 웃어져 쳤다. 하하하 하하하 손호영의 눈동자는 검고 망상 귀수의 눈동자는 파낫지 않소. 그러자 망상 귀수는 할 수 없다는 듯 따라 웃으며 혼잣말로 나직하게 중얼거렸다. 주우천으로 변장하기는 정말 힘이 드는데 주설라는 대뜸 안색이 변하여 망상 귀수를 향해 급히 물었다. 주우천을 죽였나요? 지금 여기에 있는 망상 귀수는 소구리가 변장을 한 것이다. 소구리는 다시 어깨를 으슥거리며 말했다. 이 늙은이가 그를 죽인 것이 아니라 그놈은 죄악이 너무 많아서 저절로 죽었습니다. 주설라는 연신 고개를 갸우뚱거리며 급히 물었다. 소호법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요? 천천히 입을 열었다. 조금 전 그놈은 무린맹에 항복을 한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는 은빙지옥에서 여러분이 소홀한 틈을 타서 도망을 쳤지요. 하지만 이 늙은이가 발견을 하고 급히 쫓아갔을 때 그놈은 갑자기 이 늙은이를 향해 일장을 쳐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늙은이는 하는 수 없이 그의 일장을 막고 뒤로 두 발자국 이나 물러났지요. 여기까지 말을 하던 그는 갑자기 여러 사람을 향해 희죽이 웃었다. 히히 여러분께서는 누가 이겼는가 를 생각해 보시오. 이때 두경강이 미간을 약간 찌푸리며 급히 다그쳤다. 노형 쓸데없는 소리는 그만하시고 어서 말씀을 계속해 보시오. 소구리 역시 미간을 찌푸리더니 다시 말을 이었다. 그 늙은 여우 같은 놈이 감히 저를 향해 독장을 써왔지요. 하지만 이 늙은이는 이미 공로형 에 의해서 완전한 독인이 되었는데 어찌 그놈의 독장을 무서워 하겠소. 소구리는 길게 심호흡을 한번 하더니 말을 계속 했다. 하지만 주우처는 독을 연마했을 뿐 완전한 독인은 아니었소. 그는 이 늙은이가 일장을 보내자 무섭다는 것을 알아차렸는지 급히 뒤로 물러서는 것 같았지요. 얼마 후 그는 처절한 비명을 지르더니 힘없이 쓰러지더군요. 그래서 이 늙은이는 유명교의 교주가 한번 되어보려고 그놈의 옷을 벗겨 이 늙은이가 입은 다음 또다시 그에게 화골단을 먹여 누런물로 만들어 마저 없애버렸지요. 하지만 당로자에게 발각이 되고 말았군요. 허허허 순간 소구리는 급히 몸을 돌리더니 느닷없이 고함을 질렀다. 이곳이오 귀하의 사부도 여기에 있으니 도망을 치지 마시오. 여러 사람들이 어리둥절하는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돌려보자 과연 흑석도주의 문화정형이 일어나자마자 밖으로 도망치려고 했다. 이때 흑석도주의 문화정형이라는 자는 소구리의 음성을 듣고 급히 걸음을 멈추더니 소구리를 향해 물었다. 저의 사부님께서 정말로 오셨단 말입니까? 소구리가 대답도 하기 전에 주설란이 나서며 냉랭하게 입을 열었다. 그래요. 당신의 사부님도 벌써 무림맹에 가입하셨어요. 우리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서 여기에 들어왔으며 당신의 사부는 문화를 데리고 망산의 입구를 보호하고 있어요. 순간 용주주와 양수분 등 두 명의 낭자도 깨어났다. 양수분은 눈을 비비며 부시시 일어나더니 주설란을 보자 갑자기 큰 소리로 물었다. 주언니 도대체 여기가 어디예요? 또한 주주도 당승무를 주시하며 갑자기 소리쳤다. 아 아니 안보 당승무는 당황하여 여러 사람들을 힐끗 쳐다보더니 얼굴을 불켰다. 주주 당신이 어떻게 하지만 당승무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용주주가 갑자기 소부리를 향해 날카롭게 외치는 것이 아닌가 아니 이 늙은 놈도 여기에 와 있었구나 말을 마침과 동시에 용주주는 소부리를 향해 비호처럼 덮쳐갔다. 용주주는 순식간에 마교의 식풍주와 검장 식삼식을 사용하여 소부리를 잡아갔던 것이다. 하지만 소부리는 급히 뒤로 물러서며 크게 외쳤다. 여섯 권의 개소 비룡 8구 6 유명 동구 빨리 손을 멈추시오. 이 늙은이는 망상 튀수가 아니오. 용주주가 주저했을 때 당승무가 급히 나섰다. 주주 저분은 망상 튀수가 아니라 소노인장 입니다. 그리고는 다시 주설랑과 양수분을 차례로 소개해 주었다. 잇따라 초승생 손오반 금화상 등 세사람도 깨어나 여러 사람들과 말을 나누었다. 금화상 도 원래는 무명도의 독인이었지만 종남의 일전에서 소부리가 그에게 환원단을 먹여 깨어나게 했던 것이다. 금화상 은 깨어난 후에 낙양으로 가던 도중 무명도의 사람들에게 협공을 받아 도리없이 망산으로 잡혀왔었다. 또한 초구 안에 있는 금화상 은 바로 적이 입을 열었다. 두노형 남겨둔 사람들을 데리고 오시오. 두경강은 고개를 끄덕이며 뒤에 서있는 부하들을 향해 붐부를 내렸다. 어서 가서 좌순조를 데리고 오너라. 두명의 부하들이 즉시 대답을 하고 가더니 한명의 졸개를 데리고 왔다. 이때 소부리가 졸개의 혈도를 풀어주며 빙긋이 웃었다. 좌모형 신뢰가 많았소. 웃었다. 원래 좌순조는 소부리가 졸개로 변장을 시켰던 것이다. 좌장생이 입을 열기도 전에 소부리가 또다시 우군조 하지천과 관주 호불양 두 사람에게 손짓을 하며 말했다. 한호형 과 호노형 두 분 께서도 벌써 무린맹에 가입을 했소. 또 주교주도 이미 죽었으니 좌순조도 무린맹에 가입하시오. 우순조가 고개를 끄덕이며 천천히 입을 열었다. 좌형 손호형 의 말씀이 맞소. 이것이 바로 새로운 사람으로 변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요. 그러니 좌형 께서도 주저하실 필요가 없다. 좌장생은 우순조를 바라보며 빙긋이 웃었다. 진작 무린맹에 가입할 것을 결심했는데 무엇을 주저하겠소. 옆에 있던 소부리가 갑자기 큰소리로 웃음을 터뜨리더니 손에 들고 있던 하나의 관복을 건네 주었다. 허허허 이것이 바로 영웅의 본색이오. 좌형 이것은 당신의 것이니 어서 받으시기 바라오. 좌장생은 주저하며 소부리를 주시하더니 반문하기를 저는 무린맹에 가입을 했는데 무엇 때문에 또다시 이런 옷을 입어야 합니까. 소부리는 하지청과 호불양을 주시하며 어깨를 들먹거렸다. 하지청과 호영께서도 잊고 있지 않소. 또한 여기는 여전히 여러분이 지키고 있어야만 무명도의 사람들이 신임을 할 것이 아니겠소. 소부리는 상대방이 말을 꺼내기도 전에 주설란을 향해 고개를 숙여 보였다. 부인께서는 여기서 잠깐 기다려 주십시오. 이 늙은이가 가서 일을 처리한 후에 사람을 보내서 모시러 오겠습니다. 주설란은 알았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이며 여러 사람을 주시했다. 하지만 소호법께서는 사람을 좀 더 데리고 가세요. 소부리는 어깨를 다시 들먹거리며 말을 받았다. 이 늙은이는 음색이를 설득하려고 합니다. 만약 그가 말을 듣지 않을 때는 즉시 없애버릴 생각입니다. 소부리는 약간 쉬었다가 또다시 말을 계속했다. 음색이 한 놈을 죽이는 데는 많은 힘이 필요 없습니다. 하물며 좌노형과 우노형 두 분께서 동행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말을 끝마치자 소부리는 좌순조와 우순조를 향해 손짓을 했다. 자 우리는 갑시다. 소부리가 막 한 발을 떼어놓으려던 찰나 계단 위에서 매우 다급하게 기승이 달려 내려왔다. 그는 소부리의 앞으로 오자 즉시 소리쳤다. 소대협 남은 해악을 주지 않으실 겁니까? 소부리는 가벼운 신음 소리를 내더니 의미 심장한 미소를 지었다. 후후 해악은 벌써 다 주지 않았소. 사실 한 알 이면 충분히 독을 풀 수가 있소. 그리고 내가 노영에게 한 말은 전부 거짓 이었소. 만약 믿지 못하겠다면 팔목을 한번 살펴보시오. 기승이 그 말에 따라 팔목을 걷어보니 과연 까맣게 찍혀있던 지인은 놀랍게도 어느새 사라지고 없었다. 하지만 그래도 그는 반신반의 하며 재차 물었다. 그 말이 정말입니까? 소부리는 진지하게 대답했다. 물론 정말이요. 이제 노영은 본 맹에 가입해서 한 집안 식구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늙은이가 무엇 때문에 노영을 속이겠소. 그러더니 일단 말을 끊고는 무엇인가 생각하는 듯하더니 다시 입을 열었다. 아 그리고 여기는 여전히 호관주께서 사람을 시켜 지키게 하시고 노영은 지금 우리와 함께 나가 나머지 몇 명 마이교의 사람들을 설득시키도록 합시다. 기승은 이제 걱정거리가 사라졌으므로 즉시 우리는 좌우 순조와 기승 세 사람을 데리고 일제히 계단 위를 걸어갔다. 그들이 계단 위로 사라지자 호관주도 한 명의 신복에게 문을 간수하라고 지시를 내렸다. 이때 주설란은 소부리가 간 후에 남편 제갈명의 생사의 마음이 몹시 불안했다. 주설란은 초조하게 방한을 서성이다 참지 못하고 호관주에게 물었다. 호관주 지금 대략 몇 시간이 되었을 것 같습니까? 호관주는 주설란을 향해 가볍게 목례를 던지며 대답했다. 아마 정오에서 조금 모자랄 것입니다. 주설란이 다급한 어조로 다시 물었다. 그렇다면 점심때가 다 되었다는 말씀이군요. 호관주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아직 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약 반시간 후에야 점심때가 될 것입니다. 주설란은 호관주 앞으로 다가오더니 다급한 어조로 재촉하듯 말했다. 그렇다면 우리 빨리 이곳에서 나가요. 호관주는 그제야 눈을 둥그렇게 뜨고 주설란을 주시했다. 아니 부인께서는 무슨 급한 일이라도 있으십니까? 주설란이 무엇이라고 말해야 좋을지 몰라 머뭇거리자 당승무가 나서며 대답했다. 맹주께서 흑풍안에 빠지셨습니다. 그리고 주우천이 말하기를 그곳은 정오 때 한시간만 나오거나 들어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호관주는 그 말을 듣자 매우 놀라는 표정을 지었다. 예 아니 맹주께서는 무엇 때문에 흑풍안으로 가셨습니까? 당승무가 매우 분한 듯 읍졸였다. 바로 주우천이 맹주를 유인해 그곳으로 간 것입니다. 호관주는 급히 주설란을 주시하며 매우 놀란 눈으로 말을 잇지 못했다. 부인 그렇다면 그는 주설란은 호관주가 매우 놀라며 무슨 말을 하려다 말자 갑자기 두 눈에 눈물을 글썽이며 안타까운 어조로 물었다. 그렇다면 호관주 맹주를 구할 수 없다는 말씀인가요? 호관주가 매우 낭패한 얼굴로 머뭇머뭇 대답을 하지 못하자 양수군이 나서며 염려 말라는 듯 위로했다. 주언니 걱정 말아요. 맹주께서는 무림의 정의를 위해서 싸우는데 어찌 그리 쉽게 죽을 리가 있겠어요? 그러니 주설란은 양수군이 미처 말을 다 맺기도 전에 크게 고개를 저으며 더욱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절대로 살아날 수 없다고 하던데 이때 호관주는 주설란에게는 차마 말을 못했지만 실은 속으로 크게 걱정을 하고 있었다. 응 큰일 났구나 흑풍안에 한번 빠지기만 하면 신선도 살아나기가 힘들텐데 이 일을 어쩌면 좋단 말인가 내 사람이 무거운 분위기에 쌓여 침중하게 약간 시간을 보내자 소부리는 기승을 보내어 주설란 등의 사람을 올라오게 하였다. 일행은 기문관을 나서서 얼마 걷지 않아 벌써 서화청으로 되돌아왔다. 그러자 소부리는 좌우 순조 두 명과 한 명의 망상 귀수와 똑같이 생긴 사람들을 데리고 일제히 마중에 나왔다. 여러 사람들은 망상 귀수가 분명히 죽었는데 어떻게 해서 또 한 사람의 망상 귀수가 나타났는가 를 매우 이상하게 생각했다. 이때 소부리가 망상 귀수를 향해 주설란 을 소개시켰다. 이분이 바로 맹주 부인 이십니다. 망상 귀수는 주설란 앞으로 한걸음 다가서더니 공손히 폭권에 예를 취했다. 속하 음색이가 부인께 인사드려옵니다. 음색이는 바로 음총관 이었다. 그도 눈이 약간 연록빛이 돌아 망상 귀수로 변장하기에는 매우 안성맞춤 이었던 것이다. 주설란 고개를 끄덕이며 가볍게 웃었다. 나는 누군가 했더니 바로 음총관 이었구려 그리고 기승이 다섯명의 흑이 대안을 데리고 와서 일일이 주설란 에게 인사를 드리게 했다. 주설란도 그들에게 모두 예의로서 답했다. 소부리는 어깨를 들썩이며 기분이 좋은듯 너털거리고 웃으며 입을 열었다. 자 그러면 이곳을 다시 옛날 때로 만들어야 하오. 그러니 음노형 은 계속 망상 귀수로 변장을 해서 주지를 해야 무명도 의심을 사지 않을 것입니다. 주설란이 나서며 물었다. 그런데 소호법 우리가 신규계를 죽였는데 무명도 에서 모를 리가 있겠어요. 소부리는 낮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후후 신규계 죽음은 우리만 알고 있으니 절대 이 비밀이 새워 나갈 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늙은이도 곧 그녀와 적합한 사람을 찾아 신규계로 변장시키고 무명도 들어가게 할 생각입니다. 주설란은 잠시 고개를 끄덕이더니 그녀의 뒤에 있는 양수 군과 4명의 신여들을 가리키며 다시 물었다. 그럼 이들은 안됩니까? 소구리는 어림도 없다는 듯 고개를 흔들었다. 여기 이 낭자들은 모두 마음씨가 착한데 어떻게 그런 악독한 만미천호로 변장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림도 없는 말씀이지요. 주설란은 약간 난처한 빛을 띠며 물었다. 그렇다면 누구를 찾아야 하죠. 소구리도 곤란한 듯 고개를 갸우뚱거렸다. 그렇군요. 가짜 신교교는 찾을 수 있지만 신교교로 꿈의 사람을 찾기는 정말 어려운 일이군요. 주설란은 한동안 입술을 깨물고